풍요이 형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센슈라면? 나는 이거 먹을래 너는? 등스톱? 응 저번에 괜찮았어 이거 아니면 다른 데 시킬까? 안 시켜보는 데 시킬까? 넌 뭐 저번에 기억나는 게 이거 등스톱이랑 가라하게까지 시켰더니 너무 많았어 무리였어 가라하게 카레 가라하게 카레?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나 이게 두 시간 몇 분 했는데 너 이렇게 피곤하냐? 어우 여기가 좁아서 그래 응 좁아 뭘 지각이야 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연락 주세요 가 와있어요 내 방송을 다 보고 계셔 내가 그걸 안 하니까 응 스튜디오 세로로 쓰면 옛날에 나 왕신리 처음 갔을 때 뒤에 벽 대고 한 거 있죠 답답하다고 또 그럴걸?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 배경이 지겹대 나도 지겨워 우리 엄마도 맨날 보시거든 나 보시는지 몰랐어 응 맨날 보셔 그래요? 아들 아들 소식을 여기서 전화 들을 수 있어서 응 맞아 맞아 진짜 그것 때문에 보셔 형이 어떠세요? 강짱짱강님 구독 감사합니다 정말 말을 재밌게 한대 네가 형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 응 딱히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어머님께서도 또 그거잖아요 뭐요? 훌륭한 또 그 미술 예술인이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술적 그 어떤 그 감각이 있으신거 예술적 감각으로 이 뒤 배경이 지겹대 아 그러면 맞아 그거는 맞는거야 예술가 직원입니다 지영이 맞아 답답해 그냥 이 부스 넓게 했었어야 된다고 가벽을 치우고 가벽 이거 부시기 싫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창문을 열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어 창문 열면 행인이 보인다 눈 가리고 이 정도만 해서 방충망이 없네 근데 그건 좀 에바인데 무슨 방충망 그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 맞아 그럼 열면 안되지 왜요? 목이 들어와 틀어서 뭐 물잖아 물어서 뭐 근데 여니까 너무 좋은데? 환기가 되죠 환기도 되고 이 초록색이 보이니까 좋아 지금 답답한 이유가 너무 회색톤이야 행인이 보여 행인이 보여 그렇게 하는 이 초록색 보이니까 너무 좋아 행인이 보인다고 아 그러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연가 반절 반절이 브라인? 이거 이 암막 말고 브라인드가 날 수도 있겠다 아니 반절 반절이 화분이 좀 있으면 어때요? 뒤에? 어 근데 훨씬 낫다 그치 초록색이 있으니까 좀 낫지 안 답.. 덜 답답하다 뒤.. 뒤가 너무 황량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그 할머니들처럼 옛날에 친구집 놀러 가면은 화분 진짜 많이 키우는 집 있었거든? 김풍 작가님 그 마감 그 시즌 종료된 거 그거 좀 갖고 가요 그거 이미 다 에이 아니 그 원숭이라고 그.. 선인 장류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걔네들은 물 안 줘도 되니까 이게 색감이 답답하다 여기에 막 화려한 거 막 이렇게 꾸미고 색깔 초록색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구찌 의자가 딱 잡아주겠다 이쪽에 그치? 여기에 구찌 의자가 딱 있어 빨간 게 그럼 딱 잡아준다 진짜 언제 오냐 5월 중순 저 오늘 직장 그만둘 예정이에요 파이팅 해주세요 왜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은 파이팅 힘내시고 힘내십시오 직장 그만둬 적 있니? 난 있어 까르프? 형도 까르프 원툴이잖아 나도 까르프만 다녀봤지 뭐 형 까르프 원툴이잖아 그치 나도 까르프만 다녔 아 아 난 몇 개월 나? 1년? 1년도 못 채웠던 거 같아 6개월? 그 정도? 나도 뭐 그 정도면은 했지 농협 청경 했지 농협 청경 했지 또 그럼 총 있냐? 그때 총 갖고 다녔지 가스총? 연상 연사가 돼? 안 돼 리벌버 침착만이한테 총을 줬어 야 때리던 놈은 청경이 됐어요 그때 그만두니까 지점장님이 저 그만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지점장님이 딱 보더니 화색이 됐어 누구지? 하는 거 아니야? 지나가면서 맨날 이렇게 먹어 아 이러면서 지나가 그런 지점이 내가 딱 그만두니까 왜 그런 줄 알아? 왜? 좀 경력 쌓을 수 있는 직업을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대 네가? 너무 젊다 이거야 아 근데 이제 아들이 동산고 다니는데 아 아들처럼 본 거야? 응 그러니까 좀 얘가 경력 쌓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청경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이제 넓은 세상 그만두니까 좋아하신 거야? 응 더 큰 바다를 이제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잘 뭐 좋은 거였네 좋은 거였네 난 또 네가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화색인 줄 알았어 물론 못했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 그치 물론 못했겠지만 근데 청경이 원래 그것만 하는게 아니더라고 요즘 보면은 막 가잖아요 번호표도 막 대신 뽑아주고 안내도 해주고 바빠? 나는 또 이제 또 친화적인 청경이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보이는 청경 스타일 있죠 그거에 대해 어떤 시초격이요 아 친근하게 했다고? 다가가는 청경 아 왜냐? 내가 그냥 심심해서 아 다가가는 청경 다가가가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음 할머니한테 막 계속 말을 걸어 아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오면은 그런 분들이 딱 보여요 이렇게 두리번 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 근데 말은 못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경할지 몰라 아 그때 그때 사실 홀 매니저잖아 사실 청경이 그치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거 하고 괜히 이제 안에 있다가 이제 답답하면 나가 응 나가면 앞에 이제 옷 옷 장사하시는 분하고 야쿠르타 아주머니랑 어 야채 파는 할머니 진짜 인싸다 인싸 딱딱딱 있어 그 응 근데 옷 가게 하시는 아주머니는 번갈아가면서 어 두 명이 동업이 있어 아 그렇구나 한 명은 딴 데가 있어 돌아가면서 어 불법이지 그건 사실 그게 불법이야 왜? 세금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 노점이잖아 뭐 할머니는 어디서 떼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떼와가지고 이렇게 깔고 팔아 횡단보도 앞에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횡단보도 건너서 해 어 건너서 하면 상관없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 뭐 경찰이 경찰이 경찰 아저씨가 이제 지나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또 건너서 하고 또 이렇게 여기 사면 또 여기도 하고 그렇지 뭐 그래서 엄청 싸 겁에서 사면 이렇게 해서 원래 나도 나가면 안 돼 아 보안 아니 그 청경은 그 안에 있어야 하지 자꾸 나가면 돼 답답하잖아 답답하면 한 번씩 나갔다고 총 한 번 쏘고 하늘에 그래서 그래서 야쿠르타 주머니한테 총 한 번 쏘고 총 한 번 하나 달라고 아 그냥 달라고? 응? 사 먹어야지 아 돈 주고 야쿠르타 하나 먹고 음 그러다가 이제 또 저쪽 그 그 버스 매점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응 거기 한 번 가 그 신문 있고 막 이거? 밥 먹고 오면서 한 번 들려 하아 그럼 이제 한 번 그 들어가봤어 응 무법자구만? 아니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어 거기가 근데 아늑해 있을 거 다 있어 막 TV랑 그때 당시 이제 조그만 TV가 있어 어 핸드폰을 못 보니까 안에 딱 거울이랑 다 아늑하게 근데 되게 뭔가 정겨운데요? 상상해 보면 그거 좀 약간 진짜 동네에 보안관 같아 약간 너무 친근한 영화 터미널에 나오는 그 주변 인물들 뭘 사는 곳 같아 보통 그렇게 시작해 영화가 되게 평범한 일상이고 이웃들도 되게 친근하게 대하는 보안관이야 맞아 근데 고수였어 그치 믿없지는 않아 그냥 아 뭐 얘가 뭐 하겠어 하는데 어느 날 악당이 그 마을에 와 그래서 은행을 털어 응 근데 이제 맞서 싸우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게 옛날에 왕년에 잘나가던 용병이었어 어 근데 이제 때려치고 그냥 성격 죽이고 사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응 그냥 무능한데 어떻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치 그치 힘 모아가지고 그리고 각자 장점 모아서 그치 그치 그 할아버지 부스가 거기에 있는 어떤 재미있는 아이템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 응 그게 근데 그 아이템은 초반에 나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좀 무시해 어 그치 그래서 좀 그 무시받는 캐릭터가 좀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그렇죠 영화면 다 봤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만화를 할 때 네이버 쪽지가 왔어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야쿠르트 아줌마 옛날에 오 연락 왔었어 나 지금 요즘에 뭐하고 지내고 응 그래서 연락 왔었어 그래가지고 어 잘 지내시죠 근데 그 답장하고 응 안 왔어 답장이 그렇게 끝났어 다시 안 왔어? 응 근데 늦게 봤나? 이제는 그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 요구르트값 이제는 연재도 자리 잡히신 거 같은데 이제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닌데 이상하다 난 예상한 적 없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또 있어 누구죠? 사무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어 어 그럼 청소하러 막 와 어 그럼 청소하면서 옆에도 하나씩 하거든요 건물 건물도 같이 해주고 응 하고 이제 나와 응 나오면 이제 그 멤버에 껴가지고 수다를 떨고 가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근데 이제 문제가 여름이야 여름이 어떻게 되냐 어 여름에는 이제 밖에가 더우니까 응 응 이제 은근슬쩍 들어와 하하 하하 에어컨 쓰기 싫어 하하 야 이거 영화에 있는 거 같아 거기 이제 염력이라는 영화 하나 비슷한데 거기 이제 옷 탓이 나신 말이나 주금을 들어와서 앉아있어 어 재미있다 어 물 한 잔씩 마셔 음 그리고 이제 다시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 정겹다 정겨 그리고 대리님도 아는데 재질을 안 하죠. 아유 그렇게 맨날 오실거면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든가! 보통 영화에서 그러지. 근데 통장이 있어. 그리고 막 이제 내가 청경하면은 이제 창구 누나들이잖아. 갑자기 평권씨? 이래. 너 불가. 이것 좀 통장정리를 해줘요. 딱 받아. 창구 누나꺼야. 딱 청경정리 해. 그럼 월급이 들어와. 지켜. 보다고 한거야. 어필. 자기 어필한거였어. 플렉스. 많이 봐봐. 연차가 쌓이니까. 장난 아니야. 그때 당시 300 찍혔어. 그때 당시 300이면. 어 이게 연차 쌓이니까 장난아니구나. 지금 한 450정도 아니야? 모르겠어. 주펄님 전에도 그 얘기하셨어. 어필했다고? 어 맞아요. 이 똑같은 얘기. 이 청경 얘기하면 여기에 세트야. 들어야 되잖아. 일단 들어야 돼. 그냥. 이렇게. 정해진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했다가. 이거. 이것도 해야돼. 이 얘기도. 옆. 은행에. 돈 가지를거야. 어. 빌려오러? 현금을? 우리 금고에 돈이 없잖아. 어. 혹은 저쪽에서 돈을 좀 다해. 그럼 니가 호의해. 어? 니가 수송해. 내가 같이 껴. 대리님이 갈 때. 같이 껴. 아. 약간 상국지에서 수송할 때. 병력 넣는 것처럼. 어. 무능인데. 일단 이렇게 데려가. 재밌다. 그럼 1억 2억. 좋다. 이 설정 좋다. 딱 들어봐. 1억 2억. 어. 그 다음에 어떻게? 1억. 그때 만원권이었으니까. 한 이 정도인가? 사과박사 한 정도인가? 꽤나. 2억 정도 되면 무게가 좀 나와. 이렇게 들고 와. 그럼 그쪽 청경이 있어. 그쪽 지점에. 그쪽 청경하고 딱 딱 딱 보여주고. 아 이거 막 인수인계 딱 해? 그럼 차. 금고로 들어가. 금고에 딱 나와. 다 옮겨.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그게 재밌어. 다른 지점 가는게. 답답하거든. 아. 시간이 안가. 거기 있으면. 꽤 서있으면. 그렇지. 안가지. 얼마나 했을걸? 한 몇 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용역회사에서 보내주는거에요. 응. 파견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그때 대리님이. 너 얼마받아? 그래가지고. 저. 그때 나 백만원도 못 받았나? 응. 뭐 까고 까고. 막 하니까 뭐 한. 백만원 받았나? 뭐 이정도에요. 그래? 우리는 백육십만원 주는데? 거기서 중간에. 용역회사에서 다 뛰는거야. 지독하네. 많이 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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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어. 옷을. 청경옷을 줘요. 거기서. 용역회사에서. 6개월 안에 그만두면. 옷값을 내야돼? 옷값을. 집. 그거 해야돼. 내가. 부담해야돼. 그래서. 6개월 이상을 했어 내가. 그거 아끼려고.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잖아. 돈을 떠나서 그냥. 지불해야된다는게 열받잖아. 꼬북이는 꼬북꼬북님. 10개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마 6개월 이상을 했다는 얘기야. 안됐으니까. 대단한데. 매일. 매일 한거냐. 청경이면. 그치. 근데. 재밌어요. 만화 드리기 전에? 응. 알바하는거보다는. 이게 낫어. 나 그리고 막 무슨. 이 얘기하면 또 이어지는건데. 뽀블링블링요. 후원 감사합니다. 택배. 회사. 제가. 그. 안산공단에. 네. 짐 나르는거였어. 뭐야. 상하차? 상하차라고 하면은. 딱 박스니까. 그건 아니고. 상하차인데. 쉬운 상하차. 왜냐면 의약품이야. 가벼워.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컨베밀트 계속 오면은. 분류해줘. 뭐 뭐. 내가 계속해서 확인해. 다 해. 그럼 딱 와. 말통 다 나르고. 막 이렇게. 축축첩. 이게 있어. 그럼 아침에 탁탁탁. 지역별로 탁탁탁 해가지고. 고려 택배였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고려 택배 하나씩 있어요. 응. 여기도 막. 전국에 있어. 좀 큰 회사같아. 지나가다 보여.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는 얼마 안했어. 한 2개월 했네. 그래서 그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뭐 뭐. 딱 다 뭐. 딱 끝났어. 응. 약이 남아. 응. 싫어야 되는 게. 혹은 약이 모자라. 다 까 뒤집어야 돼. 어떻게 된 게요. 뭐 어디에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거야. 처음에. 분류가 딱 이만큼 나와서. 이것이. 나눠서 다 모였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 양을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데. 넣는데.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넣는데. 모자라거나 남아. 이러면. 다 뒤져야 돼. 그게 못 가. 그렇게. 총알처럼 그렇게 빡세히 관리해? 근데. 아니. 왜냐면. 보내주는 거잖아. 지금. 형이 주문했어. 치킨 주문했는데 치킨이 없. 딴 데가 있어. 그럼 뭐 안 되잖아. 그렇지. 각 약국으로 가야 될 건데 이게. 아니. 그럼 어떡해.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졌는데 또. 어디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다 포장한 거 다 까는 거야 이제. 못할 짓이다. 그리고 이제 딱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다 날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출근하면. 일단 싫어.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응. 이제. 이걸 포장하는 거래 이제. 분류해서 표대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큰. 이. 걸윙도어 트럭이 있어요. 큰 거. 음. 걸윙도어 트럭이 있어. 이거 뭐야. 윙바디 윙바디. 윙바디가. 얘가 오면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 이렇게. 말투 이렇게 쫙 출장 날라. 그러니까. 그거 중간중간 하고. 재밌지. 그거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막. 아니. 시간을 정해놨는데. 자꾸 오버하는 거야. 그렇지. 더 주.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거. 이거. 하는 거. 지나. 넘기는 건. 돈 주나요? 안 주지. 어. 그래. 이렇게. 이래. 어. 생각도 못하는 문제야. 라는 식으로. 어. 어. 주지. 이렇게 해. 얼마로 준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때 시급이었어? 그때 그냥 월급. 얼마 준다. 월급.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월급 얼마 준다. 근데. 시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받을다니까. 그. 넘긴 거 말인데. 어. 하루치 더 줬어. 이렇게. 잠정이야. 잠정. 그니까. 아저씨가. 대충 그냥. 관리자 아저씨가. 응. 더 일했지. 하루치. 이틀치. 더 넣었어. 이렇게 줬어. 송곳이네 완전. 근데. 그거보단 더 했지. 사실은. 근데 그냥 뭐. 거기서 또 뭐. 더 하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에에.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응. 중간에 이제 밥 먹고 좀 자는 시간이 있어. 낮잠? 응. 그럼 이제 각자. 구금자리로 가. 그치.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있지. 어. 박스 위나 막 가. 볏. 볏 받는 데서 자고 싶은 사람은 거기로 가. 박스 깔아가지고. 그니까 다 퍼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버릿 자리로 가가지고. 다 이렇게. 고양이처럼. 아. 있지 있지.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 난 우리보다 한. 세네 살 많은 사람. 응. 그런 사람. 그 아저씨가 말이 많았어. 아 있지. 꼭 있지. 수다쟁이. 응. 한 명 있지. 말을 계속 해. 응. 자기는 이제 뭐 했고. 그전에 뭐 했고. 뭐 했고. 그치. 설명이죠. 재밌어. 그게. 딸은 재밌었어. 근데 이게. 아저씨들이 다 들어보면은. 오래 다닐 생각이 없어. 아저씨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잠깐 스쳐가는. 어. 자기도 여기가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잠깐 있다가 딴 데 갈 생각이야 다. 그렇지. 보통. 응. 담배 안 핀다고 하면 착한 놈이네. 이런데. 아. 맞아. 물어봐 오면. 제일 먼저. 군대처럼 담배 피냐고 물어봐. 아. 꼭 그거는 엄청 친절해요. 아저씨들이 다른 거는 그렇게 막 친절하지 않은데. 담배 피우면. 담배 핀다고 하면은. 알려줘. 흡연자 이렇게 따라오라고 해서 여기서 피우는 거라고. 아. 되게 친절하게. 굳이 이렇게 움직이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나는 담배 안 펴가지고 약간 소외감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응. 그래서 군대에서. 배운 사람도 있어요 담배를. 맞아요. 왜냐면은 할 게 없어가지고. 소외감 들기였어. 소외감 들기였어. 그리고 병장이 나한테 이랬어요. 뭐야. 자기는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이제 나갈 때 안 피울 거라고. 그래서 안 피우고 나갔어.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해. 나는 그래서 그냥 내 이름으로 연초만 신청해서. 한 보루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그랬어요. 응. 근데 이제 안 돼지고. 응. 이제 연초만 없어졌어. 좋네. 건강이 안 좋은 거를.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파는 게 안 좋다. 담배 보급됐었지 옛날에. 디스. 군디스. 한 보루 반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피우는 사람 것까지 사면은 이제 세 보루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보급을 받아. 그래서 관물 때 집어넣어. 두 번. 배불러. 배가 불러? 그냥. 듬직해. 듬직해. 네. 그중에 이제 미친놈이 있었어. 뭐요? 3인분을 사. 그게 가능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사람 거 안 피우는 사람 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근데 사진 난 줬는데 그냥 판다고요? 돈 받고? 담배 사는 거예요. 형. 아 사는 거야? 응. 그러니까 형 몫을 권리로 사는 거야. 그 사람이 두 배로 낸 거지. 아 그 사람 두 배로 낸 거구나. 얼마 안 해. 한 4천 원인가 그래. 형은 그냥 권리를 준 거지. 공짜는 안 줘. 팔걸? 팔걸게 됐다. 어떻게 팔아? 그 권리를? 그럼 형 왕따지. 남들 다 그냥. 안 피우니까 얘 거 가져가. 각 소대마다 나온 티오가 있거든. 밥 뭐 먹으려고? 밥 맛있는 거 시켰어요. 지금 막히는 시간이라 밥 먹고 가야 돼. 주펄은 공짜로 사서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연초가 돈 드는 건지 모르는 거 보니까. 함부로 반이었어. 두 부르면 나? 함부로 반이었을걸? 함부로 반해서 쪼개서 줬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월급이. 병장 뭐 한 4만 원 막 이러니까. 나 이등병 때 18,900원이었는데. 4만 원도 우리 그. 야근수당 붙어가지고 준 거였을 거야. 우린 생명수당 야근수당 다 줘요. 밤에 근무한다고. 웃긴 게 다 칠 건 쳐.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지금 한 얼마야? 이등병이 45만 원? 이야아. 45만 원 줘? 얼마까지 올라가야지 이거? 이거? 최저시급은 줘야지. 최저시급은 맞춰줘야지. 최저. 그럼 징병제 안 하지. 그것도 싼 건데? 최저시급제를 안 하려고 징병제 하는 거지. 그런가? 그. 그. 노동력 착취하려고 하는 건데. 그. 지금 가둬놓잖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지. 집에 안 갈 이유가 있나 근데? 아니니까. 노동력 착취하려고. 그. 하는 건데. 의무로 하는 건데. 의무가 왜 의무야? 그러니까. 최저시급제로 하면 징병제를 안 할 것 같은데. 그치. 안 하지. 지원을 안 한다. 하긴. 요즘 군데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별 차이 없지 않을까? 우리 일대하고. 대우도 막. 응? 그렇게 하는데. 임금 주고 최저시급 주고 한다고 하면 안 하지. 최저시급 줘도 안 하지. 나는 주유소 아이브 할 때 시급이 2,100원. 2,300원까지 올랐네. 2,300원. 2,300원. 나 편의점 할 때. 낮에가. 얼마였더라? 2,000원이었나? 진짜 많이 올랐네. 그렇게 생각하면. 20년 동안. 2,500원이었나? 20년 동안 4배 오른 거야? 2,500원이고 야간이 3,000원이었을까.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때는 최저시급을 아예 안 맞춰줬어. 요즘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내 친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맥도날드 일했을 때. 응. 1,300원인가 받았어. 완전 노동차. 너무 심한데 그건? 애초에 고용을 못하는 거였어. 고용을 못하는데. 하고 싶다고 하니까. 되게 싸게 해가지고. 물가는 한 두 배 올랐나? 그때보다? 1,800원 받았던 거 같았나? 그때 내가 주유소에서 일할 때. 그때도 리터당. 한 1,200원 정도 했거든. 18,000원. 근데 그때는 경유가 반값이었어. 리터당 600원 막 이랬어. 어느 순간 비슷해졌더라고. 세금 혜택을 이제 안 줘. 경유한테. 경유한테. 경유에 세금이 많이 붙어가지고. 짜장면도 뭐. 1,500원 이랬어. 싼 데는. 2,500원. 나.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홀에서 먹으면 1,500원. 이런 집이 있었어. 없진 않았어. 종로 가면은 막. 아직도 3,000원 한 대 있어. 떡볶이가 맞아 많이 비싸졌죠. 떡볶이 왜 이렇게 비싸? 떡볶이가 원래 국물 1,000원. 너무 비싸. 떡볶이가. 고급화됐어. 나는 그냥. 오뎅하고. 파.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좋은데. 떡볶. 떡이랑. 그게. 그거 아니에요? 더 들어갈 거 없잖아. 떡볶이나 시켜먹을걸. 로제 떡볶이. 요즘 유행을 하는데. 치즈는 거? 나는 순대 좋아해. 옛날부터 좋아했어. 로제 별로야. 매워야 맛있지. 로제도 매운맛 아니야? 원래? 맞다. 맞다. 으으. 로제 붙잡고. 넌 넌 넌. 로제 봉진 bars. про스터빠 trat 예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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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꺼는 가라하게 카레입니다 제꺼는 스테이크 덮밥입니다 제꺼는 스테이크 소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됐습니다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 안 드시죠 응 나만 먹어야지 왜 점심때 김치랑 라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뭐 재밌는 뉴스 없나? 뭐였어? 없어 저거 봤어요? 말년을 건강하게 사진 조금씩 풀던데? 응 봤어요 카페에 계속 오는거죠 그거 아마 보정한걸걸요? 최형 보정한걸거야 보정한게 그거에요 보정한게 그거에요 첼시형 결혼 언제하나요? 뭐 결혼한데? 언제? 올해? 뭐야 벌써 4월 중순인데 결혼 고사 배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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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몇개 질문 받는데 빡세더라 질문이 부모님이 신혼집 비법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응 빡세던데? 질문이 딱 보자마자 나는 딱 이랬지 제 4번 4번일거 같은데 4번일거 같은데 부모님한테 비밀번호라 두분은 부모님이 비번 아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안 물어보셔 장모님은 아셔 그 뭐 계속 왔다갔다 하셔야 되니까 왔다갔다 하시고 나는 부모님이 안 물어봐가지고 응 그런데 만약에 또 물어보시면 또 대답 그거 쉽게 안됩니다 여러분들 눈 부모님이 눈 초롱초롱하게 어 거기 그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없다고 만약에 물어보는 상황은 분명히 부모님이 뭐 물어보는 상황은 우리가 뭐 못 열어주고 뭐 장갑 갖다 줘야 되는 거나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어 그게 아니면은 앞에 있는데 막 그냥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음 그게 생각보다 생각만큼 쉬운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눈 초롱초롱하게 뭐 땜에 뭐 오셨는데 뭐 이렇게 한다? 어렵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니까 이제 중수가 이제 고른게 그거였거든 알려드리되 연락하고 오시라고 한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엄청 해피엔딩이지 근데 이제 티비에 나오는 이제 사건들은 연락이 안 연락을 안 하고 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는거지 근데 나는 그건 신혼집이 아니고 내가 그냥 혼자 살고 있어도 막 들어오는건 싫은데 그럼 맞아 응 근데 혼자 살고 있어도 나 옛날에 막 집 혼자 살 때 응 학생 때 집주인이 막 들어와 그렇게 들어와 아 맞아 옛날에 집 구경 집 내놓으면 그런거 많아 아니 집 안 내놨는데 아 집 안 내놨는데? 뭐 수리할거 있다고 그건 좀 들어와 그런거 있어 당혹스러운거 연락은 하고 와야지 보통 이제 똑똑해 응 내가 있어 아 저 집주인인데요 들어갈게 어 들어오세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인데 내가 똑똑했는데 없어 응 그럼 딱으로 들어가 그럼 내가 이제 나중에 수업 받고 들어와 응 집주인이 안에 있는거야 갑자기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있어 이미 내가 딱 왔는데 집이 열려있어 문이 응 그래서 응 가면 이제 날 딱 보면 설명을 해줘 응 자기 뭐 위에서 뭐 떨어져는데 뭐 고쳐야되는데 응 해야 된대 응 뭐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 그래? 나도 그런적 있었어 나 전세를 계약하고 근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돈은 지불했는데 이제 며칠 후에 들어가기로 했어 계약서는 썼어 이미 응 이미 서류상으로는 내가 지금 이제 세입자야 응 근데 내가 뭐 뭐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 좀 뭐 이렇게 실측할게 있어서 갔어 근데 문이 열려있는거야 들어가니까 집주인이 뭐 이렇게 거울 같은걸 화장실에서 떼가고 있는거야 만났어 나랑 응 그래가지고 거울을 왜 자기가 아끼는거 어디래 응 가져갔어? 응 화장실에서? 응 화장실에서 구멍이 뚫려있는거야 그 그냥 응 내가 사서 다 알고 진짜 아꼈나보다 아니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참 그만큼 아꼈다는거지 그래 그니까 입주 내가 뭐 그니까 아직 입주를 안했다고 생각하고 오신거 같애 그니까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가 이제 제 첫 전세집이었거든요 제가 5천만원 모아가지고 독립했어요 응 29살 때 13평 이었는데 그때 엄청 재밌었던거 같애 처음 독립하면 좋지 신세계제 여러분들 이렇게 독립하면 마냥 좋을거 같죠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때 엄청 좋아요 실제로 너무 좋아 진짜 자유가 생겨 응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해야된다는거 그런게 있긴하지만 응 돈이 나가고 유지비가 나가고 그런게 있긴하지만 응 그게 이제 감당이 된다면 응 훨씬 좋아 그럼요 심지어 나는 집에서 절대 터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응 재밌었어 혼자 산다는게 꼭 하면 좋습니다 유지비를 생각 안하고 응 나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항상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 공간이 있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왜 유지비를 늘려 안 나가도 되는 돈을 해 돈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놀러와요 응 집에 안가 응 지금 이심.. 15년 째 안가고 있어요 흐흠 흠 흠 흠 흠 가라 그래요 흠흠 너무 행복하게 되었어 15년 정도 있었으면 이제 갈만 하지 않니? 물어봐요. 근데 그때 5천만 원 모아서 13평짜리 갔잖아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13개월. 6개월 구독. 1년 후에 8천만 원짜리 집으로 이제 이사갔어. 그때는 전셋값이 쌌지. 근데 파주에 운정 신도시에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32평이 되는 거야. 13평인데. 몇 배야? 3배? 3배? 체감은 한 4배야. 체감은. 바로 갔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엄청 올랐지. 그렇죠. 그 집 지금 5억 6억이래. 운정 신도씨도 안 오른다 안 오른다 하는데 요즘에 확 올랐을걸? 어 맞아. 나 팔고 나니까 확 올랐어. 망했어. 다 올랐지 뭐 전국적으로. 또 그 와중에 또 집중적으로 또 오른다 갔어요. 나 이제 이사가고 나니까 거기 뭐 GTX 들어온다고. 이게 웃긴게 투기 과열직을 하고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요. 네. 욱진이가 정부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응. 더 올라? 응. 공인인증서에요? 공식 인증. 핫한 곳.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나갈 수 지정. 거래가 힘들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올라. 그래가지고 더 올라.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랬었어. 아 근데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지. 나는 그래서 파주 살 때가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놀러 갈 때도 많고. 파주. 응. 파주가 막상 가면 좋더라고. 그. 그 딱 이제 그 공간이 여유있어. 배치가. 거기는 약간 주차 걱정이 없어. 어딜 가서. 그리고 좀 차. 난 찬 게 좋아. 난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난 파주가 좋더라고. 그럼 2도 나죠. 서울보다. 아 부동산 얘기 하지 맙시다. 여기 자꾸 뭐 올라온다. 내가 끄내고. 내가 하지 말고. 상학두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ㅎ 이 팀. workers 소리되면 є 이제 남겼다고 해야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어우, 매워. 생강으로 다 닦아가지고 이거 잘못됐어요. 다 닦아서 먹어. 생강은 돼지고기하고 어울리는데. 기한팔사 조만간 저희 작업실로 올라온대요. 왜요? 심심하대? 네이버 감사패. 가지러. 아, 그거 바뀌었대. 네. 내꺼 기한팔사는 있었대. 근데 그때 전화했었거든? 내꺼 혹시 너한테 있냐고? 없다고 있었어. 없대. 근데 지한테 있었어. 보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게 필요해요? 네. 난 그거 뭐. 근데 이게 바뀐 다음에 엄청 중얼거렸잖아요. 아 이게 왜 어떻게 막 하면서 계속. 여론이 엄청 네이버 웹툰 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야. 막 계속 중얼중얼하니까 형이. 내가 언제 중얼거렸어? 난 옆에서 좀 이해가 안 된 게. 어차피 그냥 대충 놀 건데. 내가 언제 또 중얼거렸어? 이름 뭐로 바뀐 지가 뭐가. 그리고 이게 상도 아니고 그냥 감사패야. 다 돌린 거야. 애초에. 뭐 이게 뭐. 희귀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왜. 아니야 희귀한 거야. 풍이형은 없잖아. 삼배님이죠. 풍이형 먼저 가고. 나 가고. 형 가고. 희민이 남아서. 희귀한 것도. 어 그거 그래도 바꾼다? 잘 됐네. 그래도. 겸사겸사고. 내가 희민이는 거 내가 갖고 있잖아? 형이 그냥 놓고 갔잖아. 가져가지도 않았어? 나한테 있어. 가져갔어? 내가 내가 잘 보관한다 그랬지. 왜냐면 나중에 늙어서 보면 재밌을 거 같다고. 재밌는 거 맞아요? 재밌죠. 재밌죠. 볼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할 거 아니야. 왜 기한팔색깨 여기 있어? 그러면 아 그게 하면서. 그러네. 형 가져갔네. 언제 가져갔지? 그때 가져갔었어요? 그날 가져갔어. 니가 왜.. 이거는 이름이 제대로 온 그.. 이말년이라고 써있나? 근데 이름도 없어. 여기 써있는 이말년 님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진짜 이만해. 이만해. 이만큼 이게 있어야 돼. 이만큼. 보여요? 안 보이지? 초점이 안 잡힌다. 그만해. 부러우니까. 어. 잡혔다. 이말년 님 있죠. 이렇게. 이만해. 이만해. 몰라. 이거 그냥 놔둬. 내가 알아. 내가 알잖아. 그렇긴 해. 그렇긴 해. 이미 읽어버리면 그죠? 의미가 없지. 사실. 아 근데 그래도 다행이다. 찾아서. 미스터리였잖아. 미스터리였죠. 나는 안 만든 줄 알았어. 내 거를. 근데 만들었어. 아 그래서. 그래서 서운했구나. 그래서. 안 만든. 왜냐면 희민아한테 전화했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자기는 안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내 거는 안 만들었구나 해서 서운했구나. 그건 아니야? 응. 그러면. 모르겠네요. 복잡하네요 좀.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중얼거려요. 니가 봐봐. 우리가 복귀해보자 한번. 계속 중얼거려. 계속 막. 다운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형이 계속 서운하니까. 댓글에 막. 아우 나라도 서운하겠다. 네이버 맵툰 개새끼들. 막. 내가 언제 서운했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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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십리 그리운 왕십리다 내가 넣어드릴게요 쩔어 쩔어 안하셔도 될거같아요 대박 우와 아 방청객이야? 다시 우와 어 이게 너무 기대돼 이거야 이거 아 가슴 아프네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 벽돌 반개 정도의 무게야 한번 열어볼까요? 미친 너무 슬퍼 이런게 알고보니까 그치 그니까 별말을 알고보니까 신장갑 없어요? 그래서 난 영화에 몇번이고 다시 봐 별말을 아는 영화도 다시 보이거든 맨손으로 만지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아 이렇게 설레였던 사람이 그니까 맨손으로 만지면 가치가 떨어진대 남의껀데 설레인 사람이 스무살 그 설레는 나이처럼 데뷔일에 뜨겁게 자신의 자리에서 뛰고 계시는 기한84님? 부들부들 손? 부들부들한거? 여기 이쪽 손 봐봐 기한84님 자신의 자리에서 뛰고 계시는 기한84님?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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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반지끼는데 기한84님 자신의 자리에서 뛰고 계시는 기한84님? 기한84님 기한84님 이런부터 계속 중얼거리는거야 계속 궁시렁궁시렁대면서 아 잘못왔나보네 나중에 연락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궁시렁궁시렁 깨서 전화까지 할걸? 네이버 20주년을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박 봐봐 진짜 찐성 이거 기한84한테 갈게 왜 우리한테 대박 뭐 어떻게 깨서 그래 깨서 이말력걸 그기고 주섬을 빨리 풀고있어 니꺼는 제대로 안나 니꺼도 풀고있어 아 내꺼를 바로 풀었어? 응 선물을 좀 보내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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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짜란짜란 나름 평상심을 유지했는데 건강 기능식 평상심을 유지한게 아니고 평상심이야 난 기한84님 해적에 영향 없었어 응 어? 방금 기한84님 새로 왔습니다 하하하 아 기한84한테 전화왔어 니꺼가 벌써 20주년이 되다니 축하영상 안찍었어? 아무도 안 보고왔어 헐 안찍었네 아 그냥 아 그게 축하영상 안찍었다는거지? 아니 누가 말을 해주면 찍당할거 같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대박 아니 저기 말년이 작업실로 선물이 왔는데 네 네이버 20주년 기념품이 왔어 네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상패같은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나한테 온건데 네 감사합니다 기한84님 네이버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는거야 아 16배워부터 가능해 어 그래서 혹시 너한테 어 잘못 왔나봐 그래서 너한테 혹시 내께 갔나 해서 전 온게 없어요 아 온게 없다고? 음 야 어떻게 정확하게 갚혔네 작업실에 DP가 되어있었나보다 어 근데 나 왜 안 맞힌다 아 왜 거짓말을 해 어? 호민이 형이 2년동안 고통받았는데 아 그래? 어? 무심한것도 정도가 있지 알았어 너 지금 이제 오늘 뭐 3년이래 네 아 집에 가는 길이야? 표정 봐 아이고 고생 많았네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못 찾았잖아 어어 잠깐 네이버에서 뭐 선물 보내줘서 그거 언박싱하는 거 찍고 있었는데 요즘에 뭐 조회에서 잘 나오는데 요즘에? 어 침착매에 50만 구독 돌파했어 드디어 이야 언제 득이야 지금은 100만 입고 왔는데 언제 한번 나가줘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이거 히민이께 뭐 뭐라고 하던데 그런데 히민이한테 아무것도 안 가고 히민이께 나한테 왔으면 내꺼는 어딨어? 지금? 쩔어 쩔어 미국 갔다고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 나는 과거에 나는 과거에 나는 폐 죽이고 싶네 쩔어 쩔어 이지러워 쩔어 쩔어 지금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 어 그래서 혹시 맞아야겠네 헐 헐 헐 이지러워 내꺼는 어 여기서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좀 되게 없어보이는데 담당자 진짜로 지금 표정이 안좋아 이미 없어보이는 충분히 없어보이는 짓 하고 나서 이제 없어보이는 거 걱정해 뭐라고 물어봐 뭐라고 물어봐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냥 대답해주고 찾아보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배송 오류가 있었나봐요 기한 작가님 혹시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할텐데 뭐라고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담당자 욕을 막 올리는 거야 사람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기한팔사 작가님께 저한테 왔는데 대박 아 모르겠다 이거 찐텐이야 이 찐텐 근데 이걸 편집해서 니가 올렸잖아 이거는 뭐 그 놓치기 힘든 좋은 소스이기 때문에 음 바로 써 갖다 쓰죠 아무튼 저거 가지고 계속 봉시렁봉시렁 이렇게 하셨습니다 쩔어 쩔어 근데 이제 어디 있는지 안 왔으니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다행이야 시민이한테 있대 다행이야 이거 해서 마무리 됐고 응 그 사필 규정이다 그 교환식을 찍어 그리고 그 교환식을 찍고 저거랑 붙여가지고 또 올려 그게 상업 유튜버야 응 그게 아니 그게 뭔가 구성이 맞아 아 맞네 맞네 제자리에 딱 놓고 이제 끝나는 거죠 제자리 난 진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일 닦는 나 하 그 안경 수건으로 그거를 형 채널에 올려 어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썰프는 방송할 때 그냥 바텐더처럼 그걸 계속 그냥 닦으면서 얘기하면 어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그냥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여기 박아 넣어 하 아 릴 그 릴 개처럼? 릴 우진과 개처럼? 어떻게 떨어져 잘 때까지 같이 다녀 아 나는 계속 이해한다고 해놓고 또 이해를 못한 게 찾음 해놓고 이제 교환식도 하고 막 할 생각에 막 이벤트를 많이 했잖아요 응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하 받으면 받았나 보다 하 아니 나도 중요한 건 아닌데 웃기니까 구성상 그러니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그럼 구성상 웃기니까 그치 나는 처음에 제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해 내가 만약에 딱 받았어봐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그 충격은 이리로 말할 수 없었을 거야 이게 처음부터 딱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읽다 보니까 스포가 팍 나와버린 그 충격 처음에 컸으면 딱 받아서 읽으려고 할 때 큰 글씨를 보고 보셨으니까 뭐야 김희민? 뭐야 이거 잘못 왔는데 이렇게 됐을 텐데 분위기 잡고 함께 했던 20년 분위기 잡고 읽고 있는데 기한팔세 이러면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예능 신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로지 그냥 다 형의 능력을 한 건데 그게 그냥 만약에 똑바로 왔으면 100이면 99 그 상황이면 못살았지 그게 무슨 재미야 탈보 지가 잘못 받아서 바로 쌍욕 박았어요 20년 동안 뛰어오신 귀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으면 아 바로 쌍욕이야? 방장 지금 기름칠쇼 암튼 이거 해상 술침차매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호민이 형 이제 발 뻗고 자겠다 그 소식을 듣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가 사필귀정 살만하다 사필귀정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이다 일은 결국은 올바르게 돌아간다 형 나머지 상은 어딨어요? 그 뭐 그럴 때 준 거 어딨어요? 뭐 대통령상 뭐 이런 거잖아 그 작업실 있죠 그거 한번 해야 돼 나 그거 한번 찍어야겠다 그 유튜브 컨텐츠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플러싱이라고 옛날에 동전 같은 거 썩은 거를 완전 빤딱빤딱하게 만드는 거 있어 약품 가지고 아 형상? 지금 녹슬어서 좀? 지금 완전 녹슬었거든 완전 지금 옛날에 받은 거 있는데 완전 지금 막 고철같이 됐어 왜 그 잘 녹슬는 걸로 줬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상이? 아니요 부.. 그 부천만화 대통령상은 안 그렇고? 대통령상은 그걸로 돼있어 돌 같은 걸로 돼있어서 금속으로 된 상이 하나 있거든? 그 봐봐 돌고래 그 가면은 막 굴러다니잖아 막 진짜로 굴러다니겨 그냥 표현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땅바를 떨어져서 막 굴러다니겨 상이 상이 많아가지고 똑같이 생겼어 다 막 다 굴러다니겨 깨져있어 막 끝에도 그 김병현 김병현님 있잖아요 그 메이저리그 우승반지도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던데 그거 나는 찾았을 거야 트렁크에서 나왔나? 어 뭐 트렁크에서 나왔나 그게 왜? 뭐 하다가 했을까 그게 애초에 찾게 된 게 응 그걸 기부하는 거였나? 응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찾으려고 한 게 없는 거 그리고 그 더 파이팅 있잖아요 거기서 일보 말고 그 곰잡은 애 누구지? 마모루 마모루 집에도 챔피언벨트가 받침대로 뭐 이렇게 써놨나? 하여튼 굴러다녀 그거 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타이틀 방어 못하면 그죠? 전 이게 다예요 근데 보면은 만화 관련된 상황은 없어요 저 많은 거 중에 다 Together 올해의 올해의 스트리머 뭐 올해의 짤방 근데 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에 형이 받은 거야 모두가 고생한 거야 모두가 고생한 거야 모두가 고생한 거야 뭐 멋있지 나? 첫 달 1이 왜 첫 달 1이 왜 첫 달은 또 뭐 있어? 여기 봐 이거 구글 플레이 그거 지스타에서 산 거 어 어 근데 상이 진짜 멋있어 구글은 이거? 어 너무 멋있어 시공 같아 약간 이거? 어 빨려든다 조심해 이거 예뻐 진짜 예뻐 그거 챌린지 이거 포인트도 줬어 엄청나게 팀전 형 가져가 형 가져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져가 이름도 안 써 있냐 근데? 이름이 써 있어야지 이상하게 이거 형 이거 형 받았잖아 나 핫스톤 상 그거 두 개 있어 나도 커플 상하고 신인 상 우리 형 받은 거 이거죠? 응 나 그 기분 기분 너무 좋던데 이거? 그리고 배돌아지 거 종수가 받았어 어 과몰입상 트게더 어워드 과몰입상 2018년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나 보죠? 트게더 어워드 하긴 해요? 해야겠지 왜 근데 침착맨이 뭐 왜 받은 거 없나? 내 거는 뭐 그거 이제 그게 없나봐 나 절대 5도발땜을 받았어 상이 뭐 중요합니까? 상의 권위는 상금에서 나오는 거야 상금이 없잖아 상금이 없잖아 대통령 상이 얼마였죠? 그거 천만원 우리나라에서 천만원 이상 되는 상이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다 천만원 보태가지고 그때 엄마 차를 바꿔줬거든? 응 엄마가 그걸 한 10년 얘기하고 다닌 것 같아 하하하하 천만원으로? 거의 천만원 보태가지고 그거 상의 권위가 상금에서 나오면 노벨상보다 더 상금을 많이 주는 상이 올해 신설되면 권위가 생기나요? 네 노벨상보다? 네 필즈상 아카데미 뭐 이런 것보다? 네 노벨상 이상이면 인정이지 노벨상이 얼마 주지? 노벨상 되게 많이 주지 않아 근데? 그 재단에서 기금을 계속 운영하자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 해가지고 아니 우승 상금하고 비교하면 안되지 시상식 상금은 14억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싸워서 이기는 건 당연히 돈 많이 줘야지 필즈상 1500만원밖에 안한다는데? 1500만원어치의 권인가 그러면? 필즈상이 그 수학자한테 주는거지? 수학판 노벨상 그거 뭐 있잖아요 뭐 5대 난제인가 10대 난제 막 엄청 걸려있지 않아? 그래서 뭐 푸엔칼의 추측 막 이런거 있잖아 파르마의 정리 여백이 그거 아냐? 여백이 모자라 나 이거 사실 아는데 여백이 모자라서 안정음 그거 풀절 풀었잖아 나중에 엄청 오래 걸려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수학으로 풀 수가 없었대 그게 그거 리만 가설도 있고 맞아 그니까 그게 페르마의 정리가 그 당시 페르마가 풀긴 풀었는데 뭔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을 자기가 풀어가지고 그 증명하는 걸 뭐 넘어가가지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게 있던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구요 그 세계도 음 음 증명 과정 뭐 오래 걸린다고 뭐 안 보냈었거든 페르마가 못 풀었는데 장난칠해진 거 아니야? 그니까 페르마가 이런거인거 아니야? 뭐는 뭐다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런거잖아요 보통 정리가 뭐는 뭐해서 뭐다 응 근데 뭐는 뭐해서 뭐하다를 한 한 천개 넣어봤어 응 근데 다 돼 설명은 못하겠어 응 그렇게 보낸 거 아니야? 어그로 끌었네 제대로 뭐 어떻게 하다가 해서 딱 됐는데 다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오 다 돼 아이디어만 있었던 거 아니야 그냥? 진짜로? 생강 왜 안 먹어? 난 생강 다 먹음 난 다 먹었다고 안하니까 난 다 먹었다고 안했잖아 난 남길게요 바로 공양하세요 진짜 때리고 싶네요 진짜 때리고 싶네요 난 남길게요 짜라 짜라 진짜 얄밉다 대가리 치고 싶다 쏘리 아 또 쭈향이 또 밥 사가지고 또 야무지게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좀 묵마르죠 맛이 좀 물을 근데 이거 딴 거랑 와 맛있다 이런 느낌이 없지 먹었어요 아 이거 안 딴 건가? 안 딴 거 줄게 주펄티 안에 흰티 입은 거 열 받는다고요? 보여줘 또 또 보여줘야 돼? 얍실스 그 얍실스는 왜 하는 거야? 원래 그게 그 부위가 정식 명칭이야 얍실스 아니 박준형님이 하는 건데 너무 웃겨가지고 맨날 뭔가 얍삽하게 이렇게 있으면 얍실스 이러면서 보여주거든 근데 나는 이거야 열받는 게 이걸 해서 더 안 이뻐지는데 이걸 왜 수고스럽게 달았지? 이거 때문에 더 열받아 난 진짜로 이쁜데? 이쁜데요? 이쁜데요? 이쁜데 심술부리네 이쁜데 심술부리네 이쁜데 너 혹시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내가 질투했나봐 말은 하지 나도 참 솔직해지지가 못하네 그래 이게 은근히 갖고 싶어진다니까 곤색이 계속 보면 그니까 이게 이게 내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어 이걸 보면 막 막 끓어올라 몸에서 막 근데 이게 갖고 싶다는 감정인지는 지금 알아서 막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등감과 질투 뭐 이런 거 같아 어우 잘 먹었다 좋네 뱅뱅이 좋아 나중에 염따님 한 번 오시면 곤색 딜꽃을 때 다 찢어버리는 한 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가학적인 콘텐츠는 좀 그렇죠 찢는 걸 한다면 내 스스로 찢어야만 의미가 있죠 근데 안 찢어져 새벽 달라붙어서 뱅뱅 하려고 하는데 안 찢어져 비브라임이야 소나구가 찢어져 피나 막 어 티에서 피가 나 사실 피부였어 아니 티셔츠가 다르킨이야 그럼 뭐야 다르킨 뭐라 해 에고 에고가 있어 에고 티셔츠야 짐창근님 사람이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너무 심약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단단하게 태어내야 돼요 단단한 사람은 좀 재능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요 단단한 사람은 이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단단한 사람은 나 그리고 참나 했죠 참나 그때 했던 거 참나였어 난 편집자 편집자분이 참나고 나라고 해서 아 진짜 나 리얼미 그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야 난 붙여서 뭐 옛날에 성경에 만나 해서 만나 양식 그런 건 줄 알았어 참나 아 진짜 붙이는 건 줄 알았어 붙여서 쓰는 진짜 나야 참나 그러니까 어떤 웹툰 작가로서의 이말년 뭐 스트리머로서의 이말년 뭐 소영이 아빼로서의 이말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나 그냥 나 어떤 관계를 빼고 그냥 나 근데 그게 한자로 하면 자아 아니에요? 자아 맞죠 스스로 자아 나 스스로의 나 이게 자아 아냐? 근데 왜 굳이 참나라고 써? 다른 거야 개념이? 모르겠어요 나도 정확히는 누가 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거기에 댓글로 그래서 참나가 뭐예요? 라고 썼는데 어떤 분이 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개념인가 봐 어 개념이 다른가 봐 거기에 또 대댓글 달려다가 참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래서 참나가 뭐예요 나 진짜 나 근데 지금 나 이거 형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어 나 진짜 그럴 줄 알고 찾았는데 뭐가? 형 그거 열받게 하기 하잖아 심술났을 때 그래서 뭔데요? 또 물어보잖아 아 근데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에다 다는 거는 누가 봐도 무례한 짓이어서 안 했어요? 그냥 아 이거구나 이 형이 그거 하잖아? 그거 진짜 극한까지 짜증 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러면서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 이상까지는 내가 못 벗겨봤어 절대 안 벗겨졌어 근데 상꼴려님하고 한 1박 2일 디스코드로 대화만 하면 각자 집에서 1박 1일도 아니고 1시간 그냥 벗겨질 것 같은데 상꼴려님하고 1박 2일 2박 2일 2박 2일 3박 2일 올리신거였죠? 유튜브에 상꼴려님하고 한거 네 일단 대답부터 띄꺼워 제가요? 그날 지각했거든 상꼴려님이 지각해가지고 아는데 세팅 안되어 있으니까 이미 대답부터 띄꺼워 저 이거 하면 되나요? 그니까 표정이 돼 내가 또 언제 얘기했어? 나 친절한데 아 또 주작하네 아 나 이게 그 전후 과정을 모르고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왜 이런지 모를거야 한 번 봐봐 야 난 친절했어 에휴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꼴려님 좀 늦었어 한 30배가 늦었어 1시간인가? 에이 참 너 프레임 씌우고 있어 아니 그때 상황이 맞아 이렇게 딱 보면 티가 나 양말브레이커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 봐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미 지각을 해가지고 세팅하네 만에 하면서 똑같은데 뭐 평소하고 31시간인가 늦었어 아유 근데 이 표정이 심통났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심통난 거고 그냥 그냥 그거야 내 마음 내 마음이 투영된 얼굴이야 그냥 이 정도만 하면은 심술났다고 생각하면 심술나 보이고 그냥 평온하면 평온한데 무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표정이야 행동들을 보면은 확실히 달라 봐봐 저는 빙팡우루의 글작가였던 표정 봐봐 장희 작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빙팡우루 이런 표정을 한 적 있어요 형이? 눈 감고 지그실 지금 하고 있는 이걸 한다고? 이걸 한 적이 없어 장희 작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빙탕우루가 어떤 만화인지 좀 빙탕우루는 중국 옛날에 나오던 요괴들이 출연하는 판타지의 만화고요 그 요괴를 해치우면서 30분에서 1시간 늦은 거예요 지금 요괴들의 성격 요런 게 좀 도드라지는 웹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은 어땠죠? 반응은 초반에는 너무 되게 그거 같아 말투봐 어? 취조하는 검사 같아 말투 보라고 반응은 어땠죠? 어땠고요 후방 갈수록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았죠 많이 겸손했던 마인드가 네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왜 없어져요? 제가 성격이 뒤에 가서 좀 늘어지는 성격이에요 아 아무튼 3년 동안 같이 고생 많이 했고 빙탕우루 월드컵 해볼 건데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등장인물 월드컵이 있고 환상생물 월드컵이 있고 도술 주술 월드컵이 있거든요 뭐가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왜 자신 있는 거를 해야 되죠? 아니 그니까 아니 잠깐 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림만 그려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 이제 아 뭐 설명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은 항상 요괴 쪽으로 하는데 좋은 거 요괴? 요괴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재미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막상 요괴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그런 거는 제가 평소랑 똑같은데 뭘 아 아 제가 또 그런가? 내가 좀 그거 했나? 그래 아 여기서부터는 좀 아니 제가 꺼야 되는 건가요? 네 트위피에서 소리 안 나게 아니 근데 이게 보통 나랑 있을 때는 이런 이제 띠리링 소리가 즉각적으로 나잖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이 반응이 안 나와 보면 이게 편집된 걸걸? 아닌가? 모르겠네 아 그런가? 앞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낫나? 아니 여기서 그건 모르겠어 한 번 봐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딱 띠리링 아 여기서 시작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제가 꺼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앞에 막 여러 번 나와서 말 안 하고 있다가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 트위피에서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아 소리 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야 이런 애 화가 안 나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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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소리 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장인님 방송 어디서 보냐고 여쭤보는데 어떻게 아 막내 아 저는 상꼴녀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왜 상꼴녀냐면 하하하하하하 그냥 상꼴에 사는 여자라서 상꼴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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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럴 때 화가 안 나냐 이러면서 상꼴녀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지랄로 막 이래 막 열받아가지고 없으면 안 돼요? 오버레이에 들어와서 하 안 놨잖아 우리 웃고 있잖아 사랑한다 상꼴녀를 제가 알림음을 끄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알림음만 끈 거죠?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도네이션 받을 것도 걱정해주고 있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후원알림음만 끄습니다 이걸 거쳐서 받아야겠다 그쵸? 제 방송 보고 계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이아아ㅏ아ㅓㅓㅓㅓㅑ 어 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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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ㅓㅓㅹ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ㅇ 아 왜 화를 레. 활비해준거 봐. 활비가 많이 좀... 활비가 많이 웜 후원창을 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악마.. 악마 얼굴 나왔어. 했습니다. 한번 들이켜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이러고 월드컵에 들어간거야 그니까 개빡친게 예열이 이만큼 된 상태에서 예열을 하니까 월드컵 때 시작하자마자 뭐 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형이 나오잖아요? 선골련님이 네 그게 그거였어 알고보니까 개 짜증나가지고 이미 상골련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건데도 되게 띄껍게 아이 뭘 또 띄껍게 하냐 내가 에휴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여기 보면은 저는 교가 너무 좋아요 왜요? 교를 사랑합니다 옛날 고서에 산혜경이라고 있습니다 어? 산혜경 우리집에도 있는데? 아 산혜경 123편 다 있으세요? 아니 한권짜리로 있어요 저는 산혜경에 보면은 요게는 아니구요 생폴면은 어떻게 되는거죠? 나 맞으면은 이제 장펄토론으로 들어가야죠 아 그렇게 되는건가요? 예예 토론이 끊기기인지 그 분자 잘 모르시 지랄도 지랄도 이거 처음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고 등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오고 저를 모티브로 그리신건가요? 봐봐 지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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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지랄로 아 이것도 프레임 씌우네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 아니 이걸 아네 형이 형한테 하 하 미친 이게 이런 대처가 나온적이 없어 그래요? 나 이거 보고 아 진짜 단단히 빡쳤다 봐봐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오고 저를 모티브로 그리신건가요? 지랄도 지랄도 인가요? 하 하 이랬다고? 야 내가 그런거 아니에요 에이 제가 이거 나온 난 이걸 여기서 처음 봤어 해 이렇게 하는걸 너무 안 닮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착실히 빌드업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적어도 3년동안 저런 대화를 하면서 만화를 같이 만들었다 그때도 상골린님이 말하면 띠리링 이랬어요? 그건 아닌데 이제 의사소통이 저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죠 좀 잘 왔다 갔다가 안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보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아까 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도메이션 소리가 난다고 왜 나면 안 되나요? 좋지 않나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나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시점부터 그냥 그림 그리는 기계로 전락했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해 참여를 안 해 그냥 콘티 오면은 그랬을까 봐 왼팔 오른팔도 바꿔서 달려있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만 이렇게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 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거를 그 김인하님이 명언을 한 게 있어 똥차가 연속으로 온다면 내가 똥차고다 본인이 무례한 거구나 그럴 수 있죠 음 월클인 척 준네아내리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야 음 그 글피 얘기하셨어 김인하님이 똥차가 연속으로 온다면 내가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일 수 있다 산골련님한테 끌리고 약간 무례한 사람한테 약간 휴대접 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본능적으로 아 그런 거 같아요 휴대접 받는 걸 좋아하는 생각 왜냐면은 그게 편해 왜냐면 막 잘 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거리감이 나를 막 해주면 좋아해 생기잖아요 근데 막 하면 나도 오히려 편하게 하니까 어 그럼 나보다 산골련님을 더 좋아하겠네 더 막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좀 말이 통하면서 막 하면 좋죠 아 그래요 네 일을 해야 하잖아 일을 해야 하잖아 자 아우 6시 47분 엠펄이네 엠펄이 엠펄 탈모만 내민줄 후원 감사합니다 김인하님은 언제 나오심? 어 나 다다음주에 배는데 무슨 일로 아니 김인하님이 뭐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뭐 한 적이 없는데 뭘 언제 나오심? 아니 가끔 그냥 최민수 씨님 방에 갑자기 어느 날 출몰하신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밖에 없지 뭐 사실상 응 뭐 전장 하면은 가끔 보실 때도 있고 갑자기 출몰한 게 뭐 그 최민수 씨님 방송 때 밖에 없는데 아 근데 이나님 이나이모님을 그 채팅창으로만 보다가 응 SBS에 갔어 제가 실제로 뵌게 처음 촬영할 그 라디오 할 때 갔는데 응 만난거야 저쪽에서 아악 하면서 봐 누가 응응 이모님이었어 이나이모님? 응 그냥 아악 하고 갔어 반갑게 응 반갑게 하고 응 저도 제 인스타 앱플만 다시다가 그날 연예인 시상식 때 처음 뵀거든요 그 연예대상 응 그때도 그때 처음 뵀지 그때 이제 저희가 앉아있는 거에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응 그렇구나 응 아니 난 그때 이나이모님 처음 봤을 때 응 쑥스러워가지고 응 이러고 있었지 응 그러니까 이나이모님이라도 저는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인거죠 유형 막대하니까 유형 이나이모님이 응 더 나도 막대하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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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나는 괜찮아 근데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그러면 허락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야? 보는 사람한테 허락받으면 괜찮은거죠 어 그럼 형 괜찮으니까 보는 사람만 허락받으면 되는거죠 해도 되는데 이분들은 안돼 이분들은 약간 좀 자극적인거 좋아해서 안돼 허락하는데? 너네가 뭔데 아니 형은 괜찮고 이분들이 안된다 했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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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명 받아서 50%이상 받아야돼 몇명이상? 지금 투표 폴 해가지고 만약에 50%이상 나오면 그러면 몇 년 할 수 있어요 오늘 투표 받으면 50%이상되면 1년으로 합시다 하하하하 그래요 그럼 투표 한번 받아보죠 못 받을거고 있나요 근데 더 무례해질 수가 있어? 뭔가 억제하고 있는게 있는거야 지금도? 노력해봐야죠 그거는 저도 아 더? 마이클 조던이 농구 이렇게 하는데 잘한다고 해서 그냥 아 나 이정도만 해야지 해요 아니면 더 부단한 노력을 해요 야구하러갔잖아 아버지가 좋아해서 한거였어 뭐야 아버지 뭐 아버지가 좋아해서 해 자기가 좋아해서 한거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장이었는데 복귀했어 꽤 잘했어 40살에 몸 그거 하면서 다시 몸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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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민에게 더 무례 더 무례해도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 좋다 지금이 딱 좋다 그리고 주우민에게 더 무례하게 해라 지금처럼 무례하게 하라 침착맨 지금같이 무례해라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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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퀸루 됐다 2번 나 라운드 갑니다 다행이네 지금 보이에요 투표해주세요 자 주우민에게 좀 의외로 3번이 많다니까 아 얘를 갖춰라 의외로 3번이 많지 어 3번이 많은데 불편했던 사람도 있었어 근데 형은 괜찮다고 했어 나는 괜찮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분들 허락만 받으면 할 수 있는거야 그쵸 근데 니가 3번이 나온다고 얘를 갖출건 아니잖아 응 아니 왜냐면 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허락만 필요한거야 이거는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 사람 의견이 뭔 상관이야 이걸 하고 싶은데 형이 괜찮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저게 1등을 하는게 아니고 50%가 넘는게 목표여야겠는데 이게? 어 아닌가 근데 이게 갈라졌으면 1등하면 됐지 이거 2개 중에 하나만 했었어야지 일이 점점 올라가는데 50% 이상이네 50% 이상이네 응 이런 느낌입니다 투표현황은 이거 가져야돼 이거 이거 하면은 1년동안 더 그냥 극한까지 응 그쵸 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권리에요 그쵸 그쵸 투표로 가릴까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3 이렇게 해보세요 아 그래요 그럼 바뀌어 아니면 다시? 아니에요 뭘 다시 합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세요 자 시간은 55분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면이제 Pittsburgh 사람으로 할까요? 1000분이 지났습니다 나는 3번 빼고 다 좋은데 아 3번 빼고 이건 별로? 예의를 갖춰 재미없어요 너 아니 이게 무례한 게 너무 과열 되잖아 좀 예의를 갖춰라 좀 생각 좀 중간 이쯤에서 다시 좀 돌아봐라 이런 의미에서 3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너무 무례하다 예의를 갖춰라 좀 3번 지금 3번도 꽤 있거든요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예의를 갖추러가 왜 이렇게 많지? 평상시에 좀 웃기긴 웃긴데 안쓰럽다 이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3번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 맞아 그랬던 거 같아 하면서 3번이 막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번이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방장 열받게 하려고 3번 찍는 거 같은데 3번 나온다고 해서 예의를 갖추면 3번이 나오면은 그냥 안 갖출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안 갖추죠 근데 내가 여기 딱 보다 아 이렇게 여론이 막 70만 이렇게 나왔어 내가 너무 좀 뭐라 해야 돼 너무 맞겠구나 주변에 소중한 분들한테 근데 또 반성하면은 또 할 수 있죠 자 하겠습니다 1500분 되면은 까겠습니다 자 1300분 투표 케세르킹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투표율이 엄청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분노특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트 마감 마감 까트 마감 마감 자 가리고 마감 봤어요? 나 못봤어 분노 비슷했어 1번 3번 시저 MD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니다 아 49.1%라서 과반수는 못넘었네 49.1%라서 안되네 과반수는 못넘었습니다 이러면은 실패입니다 야 근데 진짜 팽팽하게 갈렸네요 49%면은 49%면은 49%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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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도가 지금 이하로 헤라가 그러면은 절반이 넘는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 계속 무례하게 하라가 60%에요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죠 60 62.4%에요 그렇죠 지금 이상으로 지금이거나 지금 이상으로 계속 무례하게 하라가 62.3%에요 아니 나는 근데 알 권리 시청자들이 알 권리 양말 속 내가 해야된다 내가 밝혀야된다 기자정신 나 약간 좀 나 사명감을 다 느꼈어 근데 난 감동했어요 그냥 어떤 37.6%에 그 저라 제 어떤 뭐랄까 안의를 걱정해주는 펄떡이들이라고 해야될까요 어떤 좋네 아 괜찮다고 하면서 왜 예의를 갖추라요 왜 감동을 해 아니 난 저정도로 저를 이렇게 보호해줄 줄은 몰랐어요 음 저정도로 아 그래 근데 그게 저에 대한 심술 때문인지 쭈형에 대한 호감 때문인지는 모르지 또 이게 또 이 안에 또 이제 지분이 다 갈라져있지 아 그냥 침치한 명이 열불나라고 3번째 거구나 못 놀리게 하려고 근데 원래 투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음 아무튼 미니를 반영하고 있죠 그것도 다시 투표해보자 그게 투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다시 투표하면 안 되지 호감 게스트 주호민 흐흐 반대를 위한 반대 쭈 사랑해 쭈펄 화이팅 침착맨 욕구 불만족으로 열받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욕구 불만족이래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과반은 못 넘았네 아무튼 신기하다 그쵸? 나는 한 80% 넘을 줄 알았거든 음 주호민은 공공제다 아 약간? 주호민은 공공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이상 양말벗기기를 시도할 수가 없게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상골녀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골녀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디스코드 상골로라도 흑방을 진행을 좀 해주세요 비주기일호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분 방송 접어요 저 이제 1년 남짓 됐거든요 임방 시작한지 네 작년 1월에 시작했더라고요 네 조금은 더 하고 싶다 조금은 아직 소중한 곳이다 나의 채널 더 하고 싶다 조금은 아직 나의 채널 소중하고 공명전님 4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4년구독 대단하네 전상빈씨와 백설량씨를 보는 것 같네요 그 언제 놀러가시죠? 부산? 부산 4월 말에 갑니다 음 딱 좋을 때 가네 4월 말에 그 코스에요? 그 무슨 뭐 마사지 받고 무슨 무슨 한정식이었나? 뭐였지? 뭐였지? 모르겠어 근데 나랑 좀 생각하는게 조금 달라지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요? 어떤 부분에? 내가 중재해줄게요 장대훈님 6개월 구독하잖아 나는 이거 말해도 되나? 내 안에서 좀 왔다갔다 했던 내용인데 네 열정적으로 중재해줄게요 나는 부산에 좀 약간 관광을 시켜주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부산 여기저기 투어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나도 그걸 생각했는데 식사 뭐하고 스튜디오에서 쇼 이런 느낌 아 그냥 서로 대접은 맞는데 대접은 맞는데 스튜디오에 가서 그런 느낌 그냥 게스트가 게스트 방송 그냥 옆으로 와서 돌아다니면서 찍는게 좀 힘든 것도 있고 해서 아 다양한 곳이 나오는게 아니고 그냥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되죠? 아니 스튜디오지 그리고 쌍배님이 모른데 뭘 몰라요? 부산에 명소가 보통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은 몰라 그건 맞아 아니 명소라는게 로컬 분들만 아는 맛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내기들이 오는 네이버 맛집 이런게 아니고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만 가는 집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겠지 그런거 근데 나는 이제 막 달맞이 고개 뭐 이런거 있거든요 그냥 막 외지인들 가라고 정해주면 부산시에서 만든 관광코스 같은 거 있어 응 나 그런 데 가나 이랬지 아 뭐 그게 아니야 영궁사 이런거 있잖아 영궁사는 유명하잖아 거기 그 투명다리도 있고 그쪽에 뭐 좋다는데 응 그래서 아무튼 끝나고 응 다음날 블루00026님 감사합니다 응응 성태군이 이제 또 부산 산다고 하니까 한번 또 들려서 들려서 인사 좀 하고 그때는 이제 방송을 킬지 안 킬지는 모르겠어요 들려서 사과요? 아니면 인사요? 사과 겸 인사 사과 겸 사과 겸 사과도 하고 뭐 감자 구멍에서 뭐 싹 나나요 네 지난 과오들을 좀 털어내고 대통합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래서 좀 제가 또 너무 사랑하기에 잘 생각해보세요 사랑하기에 비뚤어진 사랑이 좀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가는 김에 부산에 더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또 민구 형한테도 내가 좀 뭐 한 게 있나? 민구 형 민구 형이 오히려 투어 하자고 그러면은 진짜 잘 데려다줄 텐데 민구 형도 한번 보고 갈까? 간 김은? 근데 내가 월요일까지가 좀 시간이 안 될 거 같아 민구 형 봐야죠 민구 형 근데 민구 형을 보려면은 다음 날 점심에 성태군 보고 민구 형이 차가 또 기와맥키거든 G 마겐이거든 그것도 타고 시승기도 한번 또 찍고 아 내가 가야되는데 아 아이디어가 높친다 가고싶어요? 가고싶어? 가고싶은데 주말이라면서요 응 못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주펄 중간에 합류예요 그리고 거기 또 용식이가 삽니다 용식이가 누구죠? 가스파드 아 가스파드 작가님 맞아 몸이 안 좋아 항상 안 좋아 부산에 웹툰 작가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죠 거기 웹툰 협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도 그리고 저 제 어시한테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부산 살거든요 아 복란님 복란님 뵌 적도 없는데 전해주세요 그래도 전해줘 수소문해서 네 알래스카에서 김상덕씨 찾기처럼 부산에서 최봉란씨 찾기 최봉란씨 찾기 그것도 해서 부산 한 일주일 있어야겠다 아니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김성모 작가님 만신 김성모 작가님이요? 한 번 놀러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거 저기 그 어 놀러 오셔야죠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부산에 오래 체류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 올 때 이번엔 나도 합류할 수 있습니다 아 올거에요? 혈맹 저의 혈맹력을 한 번 또 아구 와요 성모 형 티셔츠 입고 와야지 아부 떨게 그럼 난 좋지 이거 안 입으니까 흫 권색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와야겠다 장패드 샀어요? 아니 장패드 보내주셨어요 그 장패드 홍보하러 오시는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인가? 겸사겸사? 음 근데 그거 어차피 한정판이라가지고 음 근데 그거 이미 매진됐어 뭐 하나 뭐 준비하신다는거 같더라고 만화를 아니 지금 엄청나고 큰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나님은 아니 이거 만신이라고 하면 안돼요 아 맞아 근신이라고 해요 근성의 신 근성의 신 만신은 그 김성구 작가님이 부담스러워 하셔 좀 나를 처음에 이제 좀 놀리는 느낌으로 조롱식으로 한거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좀 이상하게 좀 바뀌고 좀 그렇게 돼서 민망하다 응 근신으로 차라리 불러달라 응 근성의 신 결국은 신으로 불러달라 신으로 몸신일 수도 있잖아 신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죠 만신은 이제 지금 현재 만신 박태준 작가님 아닌가 가장 가까운 사나이 만신에 가까운 본인은 굉장히 아휴 막 이러겠지만 가장 신에 가까운 사나이죠 가장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수 형 응 제일 가까운 지금 봉나님은 박태준 뉴 게이트 민구 형 어시니까 만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내려가면은 그렇게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엉덩국도 엉덩국도 만신 호칭하지 말라고 만화 그렸대 그랬어요? 엉덩국님은 만신이에요? 엉덩국은 만신이었어? 왜 나 몰랐지? 그니까 엄청난 기량을 가진 뭐라고 해야될까요? 갓서님 2개월거도 감사합니다 유니크한 초신성이요? 후원 감사합니다 엉덩국님은 엉덩국님은 얼마 며칠 전에도 칭찬하더라고 만화를 너무 재밌게 그린다고 제가요? 네 언제요? 며칠 전에 그랬죠 연출이 좋아가지고 그 표정을 잘 살리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삼국지를 그릴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하고 아 그래? 꿈 꾼 거 아니야? 저 맞아요?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기억이 없어서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랑 별개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옛날부터 나도 만화를 똑같은 내용을 그래도 재밌게 그려 그러면 끝난 거야 같은 내용을 재밌게 표현했다 그냥 똑같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웃기다 대박이죠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그냥 엉덩국 만화에서 그냥 누군가 누가 누구를 때려 갑자기 뒤에서 뒤에서 빵 부서지듯이 때려 웃기다? 끝난 거야 둘리도 다른 사람을 그랬으면 재미없었어 재미없지 그 특유의 그 찰짐이 없어 그쵸 그 표정 하나하나 도우 넣어서 오고 그런 대사들 흠 자 그렇게 해서 7시 10분 저희는 밥도 먹었고 뭐 어떻게 뭐 하나 더 할래요 아니면 하나 뜨고 갈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떠? 뭐 떠줄까? 나 월드컵 좀 물리는데 요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월드컵 근데 월드컵이 만만하긴 한데 옛날에 뭐 빙고도 재밌게 했는데 요즘에 재밌는 빙고 없냐? 빙고? 옛날에 하나밖에 안했는데 우리 웹툰 빙고하고 그거 뭐지? 힙스터 빙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뭐 아인슈페너 카페에서 아인슈페너를 시킨다 문학 뭐지 그거? 하여튼 뭐 그 묶인 거 있었어 힙스터 빙고 조제와 호랑이 물고기를 좋아한다 슈터.. 슈터 본 거 아니.. 아니 빙고 아니야? 개 웃겼는데 그것도 아 예술충 빙고 이 테이크스2는 지금 못하잖아 어차피 컴퓨터가 없어 쿠키래비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펄 포커 가르치기? 내가 누굴 가르칠 수가 없는데 나는 포커도 할 줄 모르고 섰다도 할 줄 몰라 그걸 왜 안 배웠지? 나도 몰라 짝은 맞춰? 짝은 알아? 짝이 뭐예요? 무슨 짝? 족보 핵파에서 그것도 몰라? 아 짝은 아니지 원페어 투페어 그거? 원페어 투페어 스트레이트 그건 아는데 카드를 주고 받고 넘기고 룰을 몰라? 룰은 정해져.. 알아서 나눠준다 컴퓨터가? 그.. 그 용어들을 몰라 이렇게 뭐 하는 거 크아이피아래 크아이피할까? 쇼핑하나 하시죠 블루000262 감사합니다 아 나 캠 새로 샀는데 망했어요 잘못 샀어요 왜? USB-C 포트를 사가지고 꽂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젠더를 샀는데 엄청 끊겨 캠을 샀는데 USB-C 군용인 거야 컴퓨터에 꽂는 데가 근데 없어 USB-C가 그.. 갤럭시 그거? 어 없어 컴퓨터 왜 없어? 옛날 컴퓨터라 어 한 4년 전 거라 그래서 젠더를 샀어 C를 그냥 USB로 바꿔주는 근데 인식을 안 해? 아니 돼 인식이 되는데 막 뚝뚝뚝 끊겨 막 갓 끼쳐 막 대역폭이 부족해서는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원래 쓰던 거 쓰고 새로 산 거는 노트북에 한 번 연결해 보려고요 집에서 방송할 때 캠이 뭔데요? 제품이 로지.. 로지텍 스트리밍 로지텍 스트리밍 로지텍 스트리밍 피곤네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지선다 소거법으로 필기시험 턱걸이 했습니다 실기는 주관식인데 비번은 주관식은 어.. 무슨 시험? 모르겠어 주관식은 근데 답.. 답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시험인데 모르지 아니 일반적인 방법론을 말하는 것 같아 어떤 시험이 된지 적용되는 기.. 기사시험에 주관식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소인배 시험이라는데 컴퓨터 사야되나 나 투컴으로 가야되나 모르겠다 투컴으로 가면 이제 입문이에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인방 입문이라고? 연결 대가리가 깨집니다 투컴으로 가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럼 이제 채팅창에 막 조언을 해줘요 원컴용 조언을 하나도 적용이 안 돼 난 지금이 좋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왕.. 대왕컴이 있었어 대왕컴 케이님이 투컴 하기 싫어서 컴퓨터 한 대를 개 스펙 하이엔드로 맞췄어 아.. 다 돌아가게 그냥? 비효율적으로 이거 다시 바꿔 아마 투컴일텐데 이제 왕컴으로 안될거야 박스 그냥 근데 왕컴에 왕컴에 투컴을 할 수 없어요? 멍청한 소린가? 박스 그.. 저 케이스가 두개가 붙어있는 건 없어요? 방송용으로? 애초에 그렇게 나온거 없냐고 방송용으로? 그냥 두대가 두대가 이렇게 붙어있는게 없냐고 처음부터 그냥 쌍쌍바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케이스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케이스가 있.. 있나? 있을 법한데? 발열도 양쪽으로 나오게 하면 되지 않아? 이쪽은 이쪽으로 나오게 이쪽은 이쪽으로 나오게 결국 그것도 투컴 설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붙어있으면 편하잖아 그냥 툭 해버릴 수 있으니까 있을 법한데? 그러니까 한 번에 들면 되고 선도 짧게 해가지고 투컴인데 케이스만 붙어있는 있을 것 같은데? 서버용 블레이드 케이스를 사면 된다고요? 귀찮다 두개를 사서 붙여넣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쓱 들어.. 이게 좀 이런 개념이잖아 느낌이 편하.. 이게 좀 간편하잖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다는 느낌이라서 천재가 있어 여기 컴퓨터 두 대를 그냥 용접하래 그걸 말한게 아니지 깔끔한 그.. 그치? 그치 딱 하나의 특.. 검색해볼까? 뭐라고 검색해야 돼? 두 대를.. 두 대 키워있어 어? 있다 아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뭔지 알잖아 두 대 합체 조립 케이스 두 대 합체 조립 케이스 그치 이거지 어떻게 된거야 마지막에 결과만 봐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초갈 컴퓨터로 어떻게 그럼 나와? 아이 무슨 또 초갈 컴퓨터야 레드에스프레소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왜 이 생각을 못했어? 이거 사업.. 이거 사업 아이템이다 니가 해 2컴 세팅을 처음부터 2컴으로 만드는 거야 2인 1컴 음.. 좋네 초갈 컴퓨터 다 초갈인데? 초갈 신새끼 젓이 왜 저래? 젓? 몇 개야? 이건 뱃살이에요 vä예요? 젓인데 이게 이건 젓 아니에요 아 이 nationally 이런 거 나왔는데도 몰랐네 스킨 이쁜데 색깔이 이쁜데 크으으.. 그때 서유리님이 와가지고 대회할 땐 재밌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했잖아 용량 없어 용량이 얼마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지우면 되겠네 안 돼 지워도 안 돼 하기 싫은 건데 계속 하면 재밌다고 하면서 계속 안해 안 돼 안 돼 전장은 못 지워 전장 근데 20기가인가 30기가 들어와 왜 이렇게 큰 거야 전장 응 이거 은근히 많이 차지 와우도 엄청 차지 아무튼 이거 안 되고 형 뭐라고요 그 캠? 로지텍 스트리밍 주어민 롤 가르치기? 아니야 하지마 그리고 할 줄 알아 가르치지마 할 줄 아니까 로지텍 스트리밍 그래서 롤 베드라지 해서 하자고 막 얘기가 나왔는데 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하자고 하면 아 근데 안 한다고 나 미스포춘으로 펜타킬 하는 영상이 있어 어 그래서 재미없어요? 재미없진 않은데 근데 안 한다고 그럼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안 한다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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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롤 입문하기에는 그러니까 싫어요? 싫지는 않대 근데 안 한대 싫지는 않아 근데 안해 어 아니 싫지 안하지만 안 할 순 있잖아 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 알려줘요 안 돼 이미 근데 하기 싫대 이분법이야 너무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히오스를 물어볼 때도 히오스 하자 하면 하기 싫어 이러면 그냥 끝난 대답인데 음 아 하면 재밌지 하면 재밌어 근데 나 못해 하면 재밌는데 근데 왜 못하냐면은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이유야 막 용량이 없대 용량 이거 지우면 되거든 근데 또 용량 지우기 싫대 귀찮대 아 맞아 맞아 아 스트림캠이야 로지텍 스트림캠 스트림캠 스트림캠? 근데 이걸로 왜 샀어요 더 그 캠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게 그냥 좋아보여서 샀는데요 이거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형 있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이걸 왜 역그레이드를 해 아예 좋은 걸 샀어야 되나 지우 형님 6개월 구독 감사한다고 봤어 아예 좋은 걸 샀어야 되나 그치 형 지금 있는 캠도 8만원인가 그러잖아 9만원 8만원짜리야 몰라 그거 네가 준거야 한 8만원 해 응 로지텍 그거 뭐더라? 얼마였지? 형 만약에 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DSLR 이런 거 하라고? 한 50만원짜리 뭐 이런 근데 웹캠은 거기서 거기더라고 할 거면 아예 카메라로 가야 돼 웹캠은 15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나 거기서 거기야 나도 잘 모르는데 DSLR은 좀 비싸고 그러니까 DSLR하고 캠코더가 있는데 응 DSLR이 때깔이 훨씬 좋아요 아니 그런데 어 그런데 나는 내 얼굴이 때깔이 좋아서 뭐 하냐 하는 거지 들어봐요 응 DSLR이 캠코더보다 때깔이 좋아 같은 스펙 대비 응 근데 문제는 얘가 가만히 있으면 꺼져 그래서 안 꺼지게 하는 장치를 또 달아야 돼 그러니까 난 그런 건 좀 그래서 그런 형을 위해서 캠코더가 있어 지금 이게 캠코더예요 어 지금 이게 캠코더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라고 지금 조명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조명이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됐다 응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나올 거야 응 아니 근데 이거 뭐 좋은 걸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했었나 한 번?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걸로 가는 거야? 결국 이게 차이가 나려면 조명 세팅을 잘해야 되는 문제다 응 그러니까 우선 상황이 캠을 아니 DSLR로 바꾸는 것보다 조명을 제대로 갖추고 그걸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응 근데 이걸 하려면은 캠코더를 또 HDMI로 컴퓨터에 꽂아서 그 화면을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캡쳐보드 캡쳐보드 써야 되잖아 응 그러면은 투컴 세팅을 해야 되고 결국 복잡해져 그래서 안 하려고 캡쳐보드까지 써야 되죠 캡쳐보드 쓴다는 건 결국 투컴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캡쳐보드가 투컴은 아니죠 투컴 할 때 캡쳐보드로 그 다른 옆 컴퓨터의 화면을 받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화면만 가져오는 거지 응 그거 아니야? 그렇게? 그 화면 정보만 가져와서 형이 띄우는 거라서 투컴은 아니죠 그래요? 그니까 웹캠에서 형을 찍잖아요 그 정보를 갖고 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캠에서 찍은 거를 정보를 갖고 와서 여기다 띄우는 거기 때문에 투컴은 아니에요 저 캡쳐보드 있어요 그거 하려고 샀어요 게임 연결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연결해서 하면은 캠코더를 하면 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캠코더를 추천 아 캠코더를 사 나 캠코더도 추천 받았어 그 딩고 PD님한테 이거 사라고 한 100만원 돈 하더라고 근데 그거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도 찍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캠코더를 하고 제 생각에는 웹캠이 네 나쁘진 않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거에요 아마 할 때 보면은 내가 뭐 뭐 이쁘게 나와서 뭐해 나 이쁘게 나오고 싶지도 않아 이 생각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서 굳이 잘 나올 수 있는데 굳이 굳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할거에요 그쵸? 그니까 아마 바꿨을거야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쵸? 어차피 나올건데 왜 굳이 후진화질로 보낼까? 아 제가 내가 뭐 잠깐 할 것도 아닌데 제가 새로 산 이유는 집에서 요즘에 애들 재우고 이제 다락방에서 가끔 전장을 하는데 노트북캠이 너무 굳어가지고 그냥 웹캠 하나 산거죠 근데 그거만 바꿔도 너무 좋더라고 최근에 그 축제로구나 다시 보는 영상이 그 웹캠으로 한건데 아 그래요? 깨끗하더라고 럭키맨이 3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형꺼 봐봐 저거 저거 저게 이제 캠으로 한거에요 책임진거 근데 오른쪽 위에 나오는데 충분 머리 일깨끼를 하는거지 어 잘 나오네 그쵸? 이게 캠으로 바꾸니까 깔끔하더라고 무슨 캠이야? 아까 그 15만원? 아니잖아 아니 니가 준거 어 그럼 안사도 되겠다 응 그치 근데 노트북캠으로 하면 어 노트북캠으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홈시어터 대작전 뭐 이런거 하면은 노트북 찍은거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그 나홀로 집에 있어 그 그 다음거 털홀로 집에 이게 노트북캠 구지죠 이거는 굳이죠 미국에서 찍은거 같잖아 미국사람 같잖아 그치? 미국사람이 약간 좀 좀비사태 때 나중에 발견된 비디오 같죠 그러네 진짜 같죠 이것도 가짜에요 한 번 참어 한 번 참고 한 번 참고 또 먹어 그러면 똑같은거 캠을 하나 더 사면 되겠네 이미 샀으니 뭐 근데 그건 못쓰잖아 15만원 혹시 침착맨 여기 쓸 수 있으면은 쓰실래요? 필요없죠 근데 필요없죠 에휴 돈 벌였네 줘요 주변에 누굴 줘 당근마켓에 올려 당근마켓에? 이벤트에서 나눠주래요 나 새로운 컨텐츠도 생각났어 세모님 줘 새로운 컨텐츠 생각났어 당근마켓에 신과 함께 검색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신과 함께 책 파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만 한 10명 있는거야 아 형이 수거하기? 내가 수거하기 어때요 컨텐츠 아 좋네 그 신과 함께 중국값 그 그거 방어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진짜 싸게 파는 사람도 있어 진짜 싸게 파는 사람도 있어 흥겼네 산다고 딱 왔는데 작가 본인이 왔어 그 물어봐 이거 왜 파실려고 혹시 재미가 없으셨나요? 꼬치꼬치 어 아 천재적이네 기획이 천재적이야 소인대 감출성 내가 생각을 못했다 재밌죠 응 하세요 그거 받아서 차량 협조 받아가지고 녹화로 해야겠네 그러면 안 돼지 없네 녹화로 한 다음에 옛날에 했대 사람들이 앨범으로 앨범 버전으로 뭐 있겠죠 이말년 설기도 이말년 시리즈 서유기 단행본도 많아 그런 거 어 재밌겠다 그러니까 막 누가 억지로 막 이런 사연이 있었어 누가 안 갖고 싶었는데 누가 줘서 갖고 있었는데 급전도 필요하고 책장 정리도 할 겸 팔아요 라는 느낌 아니 그냥 뭐야 알라딘에 그냥 파는 게 제일 편하지 않는데 알라딘에 올라왔어 아 알라딘에 중고 책으로 당근마켓은 좀 귀찮잖아 그 알라딘에도 사연을 적을 수 있나 모르겠어 그냥 있었었던 거 같아 왜 굳이 그거를 알라딘에 안하고 당근마켓 사는 걸까 제가 보내야잖아 귀찮잖아 당근마켓은 만나서 그냥 주문하잖아 택배를 쌓아서 아우 나 만나는 게 더 좀 그래 그 파는 사람? 난 중국어를 그래서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별 그런 거 없을 거 같은데 자전거 사고 싶다 자전거 사려니까 나 아 매물이 없대니까 아 있대니까 없대니까 내가 가게까지 500명 형은 자전거가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사고 싶은 자전거가 없다고 내가 사고 싶은 자전거가 없어서 안 판대 없어서 못 판대 없어서 근데 꼭 그거여야만 해? 다른 다 괜찮은 자전거 다 많은데 그 꼭 그 모델이어야만 해? 너무 이쁘단 말이야 뭔데 한번 봐봐 무슨 모델인데 나 그 동네에 트렉스 있는데 진짜 이쁘게 잘 빠졌어 아니야 아니야 브롬톤 브롬톤 브롬톤이 더 이뻐 그 50만원이면 사는데 어 이거 50만원이야? 생각보다 괜찮네 가격도 말했지 그 트렉이 이게 아 트렉 트렉 트렉이 괜찮은 브랜드라고 하던데 아니 내가 나는 이제 접혀야돼 차에 들어가야돼 차에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타려고 브롬톤? 음 근데 아예 없다는거야 요거? 요런거야? 그 두번째꺼 이거? 이게 안판다고? 아예 안판다는거야 이게 비싸? 조금 비싸 이게 근데 접히면 썩 들어가 나 염따님하고 산거 있잖아요 30만원인가 주고 산거 응 내 몸에 안맞아 그래서 쏘 멈췄어 씨 그때 너무 급하게 샀어 그래 아 난 이거 사 그때 쏘영이 이번에 자전거 사가지고 트렉? 트렉이였나? 어 트렉 자전거 자전거 이쁘잖아요 어 이뻐 이뻐 요거 요거 어 아 이거 아닌데? 50만원짜리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아 그리고 스피드를 즐겨 엄청 빨라 이렇게 된거 있죠 이렇게 된거 이렇게 어 프레임이 이렇게 돼서 가운데 마름모양이 이렇게 돼있는거 음 이 모양이었거든요 되게 단단하게 뭐였는데? 삼천리 아니었어? 트렉이 삼천리야? 로드 자전거인가? 트렉 어린이? 아 내가 사고싶었던거 아 니가 사고싶은거? 한 요정도 됐던거 같애 어 이거 되게 이뻐 실제로 보면 이게 빨간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아유 허리아파서 안돼 허리아파서 안돼 저거 엄청 빨리 달리는 사람이 타는거잖아 엉덩이가 더 높은거 아 이거 아 이거 올라간 버전도 있는데 내가 이거 이걸 켜서 그래 로드는 다 이렇게 생겼나보다 아 그럼 이거 아닌가 봐 나 로드가 아니었나봐 아유 나는 마실용 트렉게이도 있는데 저거 그 낙타발톱 낙타발톱 같은거 저기 고관에 달고 타야되는거잖아 이거는 음 다 이거네 근데 그 내가 봤던건 막 이런건데 그냥 뭐 이런거 이런거 아니잖아 안아프잖아 이런게 좋죠 뭐 이런거 이런거 사놔 요즘도 신문구독하면 자전거 줘요? 옛날엔 많이 줬는데 옛날에 줬어 요즘 종이신문 보는 사람이 있긴 있어? 이것도 로드네 이것도 로드네 이쁘다 나 로드를 봤나 봐 로드는 불편하죠 암튼 그 암튼 그 브롬톤을 사러 매장에 갔거든요 분당에 응 근데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거야 그리고 뭐 예약도 걸 수가 없대 예약이 되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500명이 줄을 서있대 응 그래서 그거보다 약간 하위호환 모델이 이제 버디라는게 있었거든요 응 그것도 한대도 없다는거야 응 지금 난리가 났대 음 응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파는거 못사요? 모르겠어요 살 수 있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면 되는거에요? 응 괜찮은거에요? 저렇게 해서 사면? 아 가게에서 사려고 했다고? 응 그냥 가게에서 사야지 그래서 중고가가 더 비싸대 새거보다 근데 왜 이걸로 사야돼? 예뻐서 접어야되는걸 왜 접어야돼? 차에 넣고 우리 내 가족이잖아 애들거 두개 어른거 두개 하면 딱 들어간단말야 그럼 이제 놀러가서 타는거지 내 스타일은 아닌데? 광명의 매장에 있어 근데 다 돌아봤대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긴게다 이렇게 큰거 딱 이렇게 잘려있는거 아까 말은 뭐 그냥 튼튼해 보이는거 애들은 저거 안사주시 애들은 있어요 이미 나랑 사모님 자전거가 없어 자전거가 애들거 두개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비싸네 근데 얼마야 보통? 200만원이래? 한 2-300 하는거 같던데? 자전거 시작을 2-300으로 해도 돼? 이왕 사는거 뭐 이 색깔이 이쁘더라고 아 나 이거 꼴베기 싫지 내가 산다 이래서 맞지? 내가 산다 이래서 생긴게 꼴베기 싫어 그냥 답답해 그냥 생긴게 답답해 생겼어 아니 근데 타는 영상 보면 되게 이뻐요 아 그래요? 그런가? 그리고 저 핸들바가 저기 일자가 있고 이렇게 올라온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게 이뻐 이렇게 M자로 진짜로 이거는 뭐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뭐 내가 뭐 일을 할거라 그러지 그래서 아 요거로 사고싶다? 네 근데 없다 매장에 없어서 못써 없어서 로드는 어떤가요? 아 이거 사신대 이게 이게 좋대 이 형은 이건 뭐 어때요? 하면은 그거는 생각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그것도 좋네 그럼 사요 어 그것도 나쁘지않아 그것도 나쁘지않아 요런 자전거를 미니벨로라고 하더라고 아 미니벨로 아기자기한거 아 저런거지 근데 보세요 10만원짜리도 있어 음 근데 근데 보면은 어 이거 이렇게 접히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 좋다 이거 어 그럼 이걸로? 이걸로 한번 타보고 아 200만원짜리 처음부터 뭐가 다르냐고? 내가 직접 가서 봤거든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훨씬 이뻐 그냥 딱 생긴게 그냥 상대가 안돼 포스가 달라 이거 막 용접자국이 너무 커 막 안 이뻐 음 음 이게 하나의 그 카테고리구나 이렇게 생긴게 음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 그 가벼워야되잖아요 엄청 무거워 또 쇠를 써가지고 음 모르겠다 음 알겠습니다 좋네 쏘영이 산거 뭐였더라 아 부롬톤이 한 11kg? 하나? 모르겠다 부롬톤 쏘영이가 30만원짜리였어 요거 요거였나봐 아 20인치였어 쏘영이는 부롬톤 그렇다고? 어 이뻐 이거 트랙이 어 요요요 아이 뭐 또 6kg 손가락으로 들어 에이 말도 안돼 그거 바퀴 꽤 굵은거 였는데 그거? 응 16인치가 아니었나? 6kg? 그렇게 안부어요 막상태면 그런가? 근데 이게 크면 모르겠다 아령 6kg 그렇게 안부어요 손가락 하나로? 암튼 차에 들어가야된다니까 짜가야돼 야 저거 뭐야 배틀크루저야? 어 그 위에 위에 이거? 배틀크루저 그거 뭐야 봐봐 이야 이거 메가블럭 스타트랙 배틀크루저 마틀크루저 오플레이션으로 43,000원 괜찮다 이거 어?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에요? 침착맨 미래에 태어나면 침착맨 이거였어 이거 뭐 이렇게 꺾였어 맞아 이거야 20인치 보이 보이로 샀어 검은색이 마음에 든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뻐 파란색 이쁘다 이쪽 자전거가 이뻐 탁 튼튼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나 아우 이거 나 얼음 버전도 사고 싶다 이랬지 둘째도 이번 이번 여름에는 보조바퀴를 떼야되는데 또 막상 떼서 뒤에 잠깐만 잡아줘도 타더라고 애들은 맞아 아름답게 생겼잖아 어 조형미가 좋다 위에거 파란색 접히면 좋을텐데 아 이거 보장을 줘 이건 안 잡혀 형은 잡히는 거 잘하잖아 응 그냥 그래요? 응 어 되게 또 사진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두꺼워서 뭔가 있어보여 브롱턴 어린이 자전거도 이뻐 어린이 것도 나와? 근데 애들 건 있어요 애들 거는 싸구려 사도 돼 애들 거 녹이 다 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막 타니까 자기 것 200만원짜리 사고 애들 것도 좀 좋은 거 사요 좀 아니야 애들 금방 커가지고 차라리 싼 거를 자주 바꿔주는 게 나아 자주 안 바꿔주잖아 아니 두 번 바꿔줬어 그리고 형께 이제 동생한테 가고 이렇게 물려받는 거지 그럼 녹이라도 좀 제거해줘요 그게 멋이야 매드맥스 간지인데 왜 녹이 너무 많았어? 저번에 저번 주 일요일에 제가 자전거를 싣고 첫째 아들하고 이제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전거 타고 막 놀았는데 제 자전거 그 아들 자전거가 녹이 좀 많았는데 그게 기억에 남았구나 그거는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어 저 지나가는 사람도 보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전체가 녹이야 그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에 안 남아 근데 그게 간지야 왜냐면은 기어 부분은 기름을 싹 칠해놨어요 그니까 무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깐부치킨이구나 일부러 약간 파상풍 에디션이라고 하지 마세요 깐부치킨 감성 아 그렇지 파상풍 에디션이래 그러면 괜찮지 깐부치킨이면 응 그리고 자기는 200만원짜리 사고 안돼 형 50만원 제한 아 제꺼 산다는게 아니었어요 아내꺼 브롬턴? 응 형수님이 그걸 고집하셨어요? 브롬턴을? 아니 미니벨로 갖고 싶다고 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아니 그니까 왜 형이 왜 브롬턴을 고집하냐고 미니벨로 사면 되잖아 왜 예뻐서 사주고 싶어서 형수님은 그냥 사달라는거 아니였어? 그냥? 근데 빨리 사고 싶다고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막 보여줬지 후보들을 응 나 이거 진짜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보여줬어요 응 근데 브롬턴이 제일 이쁘다는 거야 다른거는? 다른거는? 절대 안된대? 아 절대 안된다고는 안하죠 근데 왜 브롬턴을 학수고대하냐 이 말이야 그게 한번 눈에 들어오니까 다른게 탈사람은 형수인데 왜 형이 아 그게 근데 한번 눈에 들어오니까 다른게 안 들어온다는거지 음 라베스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도 탈거니까 난 안타 나는 전기 전기 킥보드 탈거야 아 그래? 안탈거야? 나는 다리 쓰는거 싫어 그럼 형수는 만약에 형수가 그냥 난 상관없어 아무거나 그냥 빨리 오는거 타고 싶었는데 형이 안돼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기다림이야 이게 드데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타는 당사자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 투표 다시 열을 해 무례하게 무례하게 하기 투표 다시 열을 해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아 근데 너무 이뻐 이게 또 막상 보면 또 달라 그치 그래 이게 자전거가 그래 아 이게 모든게 그래 막상 눈에 보는거랑 보정한 사진만 이런거 보는거랑 침창맨님 제네시스 실제로 보잖아요 진짜 잘 샀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 너무 이쁜 파란색이라 아 이거 사진도 이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 사진이 받쳐주질 못해 특히 승우 아빠랑 방송할때도 느꼈는데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거에요 고기가 근데 카메라도 찍으니까 새까맣게 나오는거야 그니까 사진작가가 있는거지 그치 카메라감독님 있는거고 같은 기계로 똑같이 다 누구나 찍었는데 똑같이 나오면 그런 전문가들이 왜 있겠어 찌그렁님 백비트험생 특히 진짜 여러분들이 공감 형성할 수 있는거 멋진 노을이 있어 찍잖아 하나도 안이뻐 맞아맞아 그 산에서 올라가면 그 깊이감도 없고 풍부하지도 않고 산에서 올라가면 서울신화가 쫙 보이잖아요 이야 찍잖아 진짜 개요 아무 느낌이 없어 진짜 진짜 어저패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15일 정도 지났을 때 지나가다 보고 그냥 지우는 분들이 많았을거야 그런 나도 많이 지워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눈으로 담아요 그냥 그게 나 그 시간에 차라리 그리고 막 네이버에서 가끔 속년회 할 때 아이돌이 막 춤추잖아요 다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5년차 6년차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보지도 않을까 눈으로 보지 그날 미국 스탠드 코미디 얘기했잖아 그 자기 앞에 풀 4K 풀3D 풀3D로 자식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보고 있다고 희민이 희민이도 근데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보더라고 하는 연예인인데도 연예인이 신기한가봐 미래에는 눈으로 녹화할 수 있을듯 이걸 이제 빼야지 그러면은 나는 너무 별로일 것 같아요 그 성능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 렌즈가 눈보다 만약에 따라갔다면 따라가면 바꾸죠 그러면은 기억이 이 녹화도 될거 아니에요 응 눈으로 본거 이제 다 기억나는거지 돌려보면 되잖아 그냥 눈에 저장장치를 넣어서 응 일단 화장실 블랙미러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요즘 뭐 별만한거 있어요? 와 안 본지 꽤 됐네 빈센조 재밌어요? 넷플릭스 막상 키면은 볼게 너무 없어 그래서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볼게 많은 느낌이야 그래서 구독하잖아요? 그럼 볼게 없어 그래서 해지하잖아요? 그럼 뭔가 재밌는게 많은 느낌이야 그럼 구독하잖아요? 그럼 볼게 없어 뭐 무한 반복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왓챠하고 넷플릭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왓챠는 침착맨하고 아이디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침착맨이 그 공유하는 아이디 이름은 기생이변관이에요 흠 보고있나 모르겠네 세명까지인가? 네명까지 되는거 같은데 그렇게 쓰라고 하던데? 아아 아니 그걸 권장한다니까? 왓챠는 괜찮은게 아니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다 권장한다고 근데 넷플릭스는 한달 무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넷플릭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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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아내랑 넷플릭스 애들 보는거 있거든요 주니어인가? 그렇게 있어요 주니어를 들어가면 만화같은거 많이 뜨고 아 퀴즈 맞아 하아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찾아? 그걸 뭐 누가 공유하는지 위 베어베어스는 영어공부 할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옛날 프렌즈처럼 그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많다고 저희 사모님은 옛날 프렌즈 지금도 맨날 틀어놓고 뜨개질하는데 방탄소년단에서 영어 인터뷰 도마타 하시는 분 있잖아요 랩몬스터죠 그분이 프렌즈루 영어의 영어 배웠다는데 랩몬? 응 랩몬스터 그거 했는데 뭐요? 옛날에 광고했는데 접이식 자전거 그루 M5 추천한대요 그루 M5요? 그것만 보고 가죠 주문까지 하고 가죠 주문까지 하고 가죠 아프면 있어 지금? 아뇨 그루 M5 그루 M5 그루 M5 M하고 숫자 O 와 어 가격도 괜찮은데? 어 가격도 괜찮은데? 어 가격도 괜찮은데? 브롬톤하고 똑같은데? 이게 더 이쁘다 유사 브롬톤이라고 써있어 대놓고 가성비 모델인가봐 근데 대놓고 저렇게 유사 브롬톤이라고 써있으니까 좀 좀 싫다? 아니 그냥 대룩톤 그냥 M5라고 써있으면 되는데 유사 브롬톤이라고 아니 파는 쪽에선 그렇게 안했겠지 아니 그니까 저 브롬톤이 저게 무슨 특허가 나와있는건 아니라고 해서 저 디자이너로 되게 많대요 카피가 어 좋은거 같은데 이 정도면? 저거 브롬톤은 뭐야? 저거 똑같네? 아 유사 브롬톤이구나 이거? 엠.. 얘도 그게 M5R을 브롬톤 M5R로 검색해야돼 그래야지 이 M자 요거에다가 뒷바지가 있고 5단 기어가 달려있는게 있어요 M5R M6R이다 M6R 그거죠 그거 그거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음 이쁘네 계속 보니까 이쁘네 계속 보니까 이쁘네 근데 나 아까 그거 차이를 못 느꼈어 실물로 보면 또 다른나? 가격 방어가 대박이라니까 이게 M6R이 중고가 안 떨어져! 더 비싸!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 그냥 이뻐서 사는 건데 이유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중고가격이 잘 떨어져도 살 거 아니야 어차피 어 그건 맞아 남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잖아 아니 내 자신에 나도 속여야 되거든 나쁘진 않은데 유사브론트 나 아까 그거 괜찮은 거 같은데 그루? 그루 M5 괜찮은데? 나 이걸로 할게요 헌케잌? 네? 어어? 의외네요? 아니 똑같애 어 왜요? 나 이걸로 할게 어 그래요? 어 두 대 어 이걸로? 어 색은? 색깔? 잠깐 색 좀 골라줘 어 의외네? 어 하나는 초록색으로 가야될 것 같아 어 초록색 어 그리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가자 근데 왜 두 대 안에 나도 타야지 타려고 했잖아 아니 왜 안 탄다고 했어 아까 어? 아까 탈 생각이었구만 애초에 근데 왜 안 탄다고 했어 비.. 비싸서 두 대 투싸니까 두.. 두.. 두 명 두 대.. 두 대 사면 칠.. 한 대를 두 명 쓰면 되잖아 두 대 사면 칠백인데? 아니 그니까 한 대를 두 명 쓰면 되잖아 아니 넷이서.. 넷이서 달리려고 그랬지 근데 나는 그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킥보드 전동 힘드니까 왜? 아니 그니까 안에 안 탈 때는 형수님 안 탈 때는 탈 생각이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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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자기 몸에 맞게 써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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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타 나 안 타 그니까 정리할게요 타고는 싶은데 브롬톤이 비싸서 탈 거면 두 대를 사서 타고 싶은데 왜냐면 체형이 다 정해져 있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 형도 타고 싶은데 응 한 대만 사.. 살 때는 안 탄다 그게 아니고 근데 두 대 사면 나도 타고 싶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대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 물량이 없어서 근데 두 대를 구한다? 어불이 성설인거죠 그래서 일단 한 대라도 구하자였죠 아내꺼부터? 네 형이 탈 생각은 있었다는 거잖아 만약에 살 수 있었으면 두 대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면 고민해봤겠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희 작가님 언제 추천하시나요? 정말 말이 없네요 그럴 일은.. 그니까 타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 나는 근데 또 실물 봐야 돼 이거 자전거 4 가서 자전거 4 자전거 4 가서 이거 그루 M5 있냐고 전화를 해서 가서 본 다음에 그러면 그루 M5 분당으로 한번 검색해주면 안 돼요? 혹시 파는데 있나? 분당 뭐 블로그 같은 거에 혹시 없다 자전거 보고 그냥 잡히면 전화를 해서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냐 자전거는 무조건 보고 앉아도 봐야 돼 봐봐 나 봐 염따랑 같이 살 때 그래 그래 사진으로 산 사람이 어딨냐 30만원짜리 그러니까 사가지고 근데 잘 안 타 왜냐면 이런 줄 알아요? 뭐요? 엉덩이가 아파 왜냐면 나는 몸이 크니까 내가 좀 뒤로 가게 돼 그래 맞아 걸차서 타게 돼 그러니까 소맘 자동차를 사진을 보고 샀는 거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 말이야 응? 자 아우 나 이 저 빨간 거 하나 초록색 하나 너무 이쁘지 않냐? 이거 왜 자꾸 붙이지? 유사 브롬톤? 응 브롬톤으로 검색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은 거 같아 응 아 잘 접히네 아니 이뻐 이뻐 이거 이쁘다 다른 걸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색깔까지 들어가 브롬톤으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20만원이었으면 오히려 와 좀 너무 좀 너무 막 품질 낮고 그럴 거 같은데 50만원 이 60만원이라는 가격이 충분히 비싸 충분히 비싸 충분히 비싸단 말이야 충분히 비싸지 응 무게가 어떻게 되냐 무게? 무게 한번 봐봐 12kg 12kg 그건 몇 kg였어? 그게 11에서 13이라고 그랬거든 똑같네 응 똑같아 그 알루미늄 잠깐만 재질 좀 봐봐 알루미늄이야? 프레임이 알루미늄이야 무게가 비슷한 가격 이거 똑같이 그러네요 저 가격이면 재질이 나쁠 수가 없음 음 이걸로 할게요 전립선 안장이래 전립선도 보호가 돼? 근데 나 보호 안해도 돼 철저하게 파기해도 돼요? 근데 전립선이 뭐예요? 어따 쓰는 거예요? 전립선... 어... 뭐... 뭐... 어따 쓰는 거 나도 몰라 아 그래요? 아무튼 난... 아무튼 이거 있어야... 난 좀 약해져야 돼 아니 그거랑 생각해봐 아니 그니까 배추라고도 상관했을걸 그냥? 아무튼 좀 약해져야 돼 그게 전립선 비대증이 이게 나이 먹으면서 호르몬 때문에 아무튼 커져 얘가 비대증을 그래서 얘가 압박을 해요 귀를 오줌길이나 이런게 음... 오줌 잘 안나와 아... 쫄쫄쫄쫄 그러면 잔뇨감 아... 나 뭔지 알아 되게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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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형 뭐 약해지는 거랑 상관없어 어... 나 약간 좀 약해지는 거랑 상관없어 나 약간 좀... 나 그렇게 됐는데 이미? 그러면... 어... 근데 그게 전립선 때문이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때문이기도 하고 이래요 잔뇨감 이런 거는 병원 가서 해봐야 되고 이유가 여러 가지야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상관없죠 응 요도를 압박해서 졸졸졸이 아니라 나중에 호스를 끼고 소변을 빼고 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지점 있대 분당 지점 빨리 찾아야죠 아 알았어 알았어 내일 가게! 내일 가게! 알았어... 알았어... 내일 사모님 모시고 가게! 알았어 알았어... 아이 사모님 뭐 사주는 게 제일 좋지 행복하죠 거긴 반려식물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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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식물은 뭐야 근데? 진짜로? 반려식물? 응 반려식물이 뭐야? 그냥 집에 키우는 식물은 그냥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거 같아 아 나 진짜 처음 듣는단 말인데 반려... 그래요? 더 애정을 갖고... 반려라는 말을 붙여 거기에도? 근데 뭐... 안 붙일 이유는 없잖아 뭐... 얘네... 우리 집에 야레카야자가... 아레카야자가 있는데 야레야레 야레... 아레카야자가 추천드립니다 아 저 있어요 저희도 죽었지만 어... 아 그래? 아 나 이 말 하려고 웬만해선 안 죽었다고... 쏘마미 초본데 얘는 끝끝내 살아요 얘가... 죽잖아요 이렇게... 죽는 이유가 이건 줄 알아? 왜요? 미친 짓을 더 자라 아 저희는... 밖에 내놨더니 죽었어요 겨울에 아 추워서? 어 강해지라고 내놨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시드는 이유 새로운 애가 계속 자라서 양분 부족해서 원래 있던 애들이 시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와 음... 이거... 이거...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근데... 쏘마미 되게 열심히 키웁니다 그... 그 정... 정이 많이 든다고요 저게 또 그러니까 반려식물이지 그럴 꼴이야 왜 안나오지? 사람도 죽는데 밖에도 겨울에 내놓으면 아니 사람은 당연히 죽지 이거 아닌데? 그룹 코리아만 치면요? 루트 코리아래 루트 코리아 아 루트 코리아야? 어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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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쇼 바이크쇼 드릴 좀 대신 쳐 두번씩 얘기해 어디 와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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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잖아 지금 신나서 내가 괴로워하니까 주정구는 뭔데? 남부인가? 일단은 성남시로 가봐요 성남 성남이 없어? 아니다 동부네 동부야? 성남이 어디 있어요? 위래 판교에 있고 얼추 다 가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순에도 가깝고 많이 있네 용인 한 번만 봐줄래요? 용인이 나을 수도 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용인도 가까운데 많다 어디 보자 용인이 수지죠 제가 수지고 살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충 정했어요 어디로 갈지 죽전도 가깝고 사바코리아 파이크 그것도 유사브롬토일에 봐봐 봐봐 사바코리아? 파이크 파이크 저깄다 저깄다 파이크 어? 여기가 10만원 더 비싼데 다 그게 그건데? 사진으로 보면? 이게 특허가 풀려서 다 똑같이 만든다는거야 음 진짜 똑같다 그냥 복제다 복제 유사를 붙이는 이유가 잠깐만 별점 위에 봐봐요 별점이 1이야 왜 네 아 뭔가 불친절했구나 매장에 대한 불만이 저 색깔 예쁘다 근데 약간 밀리터리 느낌 나고 그쵸? 음 국방색 괜찮은데? 약간 광이 있는데 매트한 느낌이 나지? 어 난 매트한거 좋은데 근데 광이 있잖아 지금 원래 매트한것도 광이 있나? 반광 반광 반광이란게 있어요? 뭔가 완전 빤딱빤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매트한것도 아니고 뭔가 있잖아요 어 요거는 좀 더 비싸 아까 그거보다 10만원 정도 비싸 혹시 사바코리아도 분당의 매장에 있어요? 아까 거기? 네 가볼게요 사바사바 스토어 스토어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어느건데 좀 보기 좋네? 이게 보기 좋다고? 더 어려운데? 아 그래? 여기 형은요 어 한번 봐봐 미래 아 미래는 뭐어? 미래보다 분당 어? 곰바이크 여기도 아까 곰바이크 있지 않았나? 아 다 취급하나보네 곰바이크 아까 거기도 있었어 아 곰바이크? 아 좀 뭔데? 내가 지금 미금에 있거든? 아 멀진 않구나 미금 여기 여기도 있네 이거 8월에 있네 엠제이 엠제이 바이크 가야겠다 엠제이 바이크 범바이크 범 곰 뭐 싶은 왜이래 토템이야 어? 부족이야? 그니까 범이냐 곰이냐 뭐 단군신호야? 알았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브롬터는 어차피 없어 그러면은 유사 바이크 한 6,70짜리 사면 돼 그거죠 그게 원조랑 뭐 타보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원조랑 차이가 있을까? 기분이 일단 제일 크지 않을까? 비하그라도 복제약이 많잖아 효능은 똑같지 효능은 똑같지 근데 약은 똑같은데 그... 공산품 뭐라고 그러지 그거? 제조하는 거? 하차감 이런 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약은 성분만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크랙 위험이 있어 근데 난 하차감을 생각하면은 그런... 지금 제 차도 뭐 그렇게 좋은 차 아니잖아요 딱히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나는 그냥 잘 타면 되거든? 고장 안 나고 사실 브랜드 가격이라면 브롬톤이 마감도 비슷하고 하다면 살 이유는 별로 없는 거 같아 감성의 차이와 부품 수급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는 호환이 돼요? 그 어떤 악세사리들 있잖아요 뭐 거기 다는 가방이라든지 뭐 흑바지라든지 그런 건 호환이 되나? 그것만 되면 상관없지 않아? 음... 호환이... 된대 가능? 아, 그럼 다 호환돼요? 그러면은 굳이 브롬톤을 살 이유가 없지 않아? 근데 이제 내가 좀 이해 못했던 부분이었던 긴 한데 이 개념을 사는 거지 처음으로 이런 식의 자전거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계속 내는 이 그 어떤 그것까지 너 저번에 그 디지털 복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잖아 지금은 네가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개념을 사는 거를? 나는 결국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비슷한 걸 가성비 있는 모델을 산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특허가 풀렸다면 그럼 이제 이제는 아이폰도 이해를 해요? 나 이해를 하죠 그 개념을 사는 거니까? 나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잖아요 항상 배성재 님이 아이폰 가지고 막 하는 거 아무렇지도 심술이 안 나 근데 형이 하는 게 심술이야 왜냐면은 좋은데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은 척해 자꾸 자꾸 근데 진짜 안 좋아 아니 진짜 안 좋아 그냥 그냥 써왔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근데 죽어도 그걸 써야겠대 나는 근데 내가 죽어도 그걸 써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유는 별거 아니야 근데 모두가 납득하게 할 수 있어 왠지 알아요? 내가 아이폰을 쓰는 이유를 모두가 납득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처음 쓴 스마트폰이 뭔지 알아? LG 옵티머스 Q야 응 그걸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갔어 아이폰4로 응 그 다음부터 계속 아이폰 써 그러면 인정 아님?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익숙하대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딴 거를 써보는 거는 그래서 첫 경험이 너무 안 좋았어 그 안드로이드의 첫 경험이 그래서 딴 거를 써봤는데 딴 거를 썼는데 너무 불편해서 못하게 되는 거야 호들갑을 따면서 아이폰4가 포부터 이제 근데 별거 아니래 아이폰 막 그렇게 막 엄청 좋아서 쓰는 게 아니래 근데 아이폰4가 너무 불편해서 못살 아이폰4가 지금 봐도 이뻐 그게 약간 그 깻잎통조림같이 생겼거든 11 지금 12인가? 그게 또 포랑 똑같이 나왔어 아이폰4는 진짜 이쁘대니까 어 그거 이뻐 응 아 이뻐 이쁜거 나도 알지 이쁘고 그게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안 나는데 미묘하게 맞아요 이뻐 그게 보면 아니 옵티머스 쓰다가 아이폰4 쓰면 뭐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인기인거지 맛이 가는거지 이쁘니까 근데 그 나는 이쁘다는 그거랑 일반적인 다른 폰하고 했을 때 그 차이가 그렇게 난 엄청나게 막 절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근데 이 디자인도 그런데 요걸 넘길 때요 싹 이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소한 거라며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야 아이폰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아이폰이 자꾸 안좋대 근데 안좋아 그거 빼고는 안좋아 아이폰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이 느낌이 좋은거라며 아 근데 안좋아 그거만 좋아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심술하는거야 성재형이 막 아 나는 아이폰 애플의 생태계를 구축해놨다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저장한게 여기서 되고 막 이런 설명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나는 생태계를 쓸 줄 몰라서 아예 못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거든 나는 그냥 아 뭐 이런거 좋아하나 이런거 좋아하면 쓰는거지 이게 이거 뭐야 펫 이거 해가지고 이걸로도 막 해 어 애플워치 어 그 형은 그래서 어 그런가 보다 하거든 근데 이 있어요 그게 마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입니다 이거는 김구펜님 후원 감사합니다 김카도님 감사합니다 아이폰 이쁘지 네 그리고 그게 심지어 그 에어맥이라고 하나 그 뭐죠 맥북 맥북 에어 맥북 에어예요 네 그게 너무 잘 빠졌어 이쁘죠 응 그거는 내가 그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이 막 좀 비웃는게 있었거든요 막 조롱하고 그게 뭐였냐면은 어차피 윈도우 깔아서 할건데 왜 그 비싼걸 사가지고 그걸 하냐 아 이런게 있었어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거 자체가 너무 이뻐 그냥 나는 맥북도 맥북인데 노트북이 이뻐 그냥 그 마우스에서 약간 감동했어 아무것도 없는거야 감동했어요? 마우스는 감동했어 솔직히 마우스는 너무 예뻤어 그냥 있어서 그냥 쓰는거라며 그냥 나는 없어요 예쁘다고 그냥 나 없어 맥북 감동만 했어 감동만 했어 그래서 아내를 이제 사줬지 본인도 안 사고 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거 쓰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심슬러 응 본인도 쓰고 싶은데 자기 마저 속이면서 남 선물하고 보는 것만으로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윈도우 써야지 자기 자기마저 속여야돼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거 브롬톤이 만약에 브롬톤이 브롬톤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고 치면 브롬톤으로 갔다 음 그쵸 만약에 근데 브롬톤이 지금 못 구하고 예 너무 그 달아 올라와 있고 사고 싶어서 예 그래서 사야되는데 먼저 패니 아 뭘 패 또 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타협을 한다 그게 이제 브롬톤 유사 브롬톤이다 유사 브롬톤이다 왜냐면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유사 제품이 많다 어 근데 그 중에서 한 6, 70 정도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알루미늄 바디 아 그렇다 철바디는 무겁다 철바디는 무겁다 처음에 나도 막 그냥 그랬거든요 계속 보니까 이쁘네 그쵸 아 이쁘잖아 너도 하나 사라 너도 그러면 다음에 제가 저걸 싫고 한번 놀러 갈게요 아 이거 보고 내가 엉덩이 그래서 한번 같이 타요 아 커플로? 타봐요 아 이거 한번 타보세요 맞춰 그리고 엉덩이 뭐 좀 괜찮으면 사면 되잖아 나도 아 이거 사면 너무 슬퍼 왜요? 원래 산거 그거 땜에? 염따랑 같이 산거? 형 형수 나 맞춰서 이걸 타고 이제 소맘만 다른거 타 아니 소맘들 사주면 되지 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30만원 아니 당근마켓에 올리면 된다며 내 캠은 그럴 수 없어 그거 샀으니까 1년 타야돼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동생 주든가 그래서 난 이거 1년 뒤에 살거야 1년 뒤에요? 1년은 써야지 근데 이거 완전히 그거 카피다? 채팅창 봐 아니 아니 브롬톤도 2단 3단 6단이 있거든? 근데 이것도 2단 3단 6단이야 그냥 완전 카피가 봐 이 기아까지 카피인가 봐 다 뜯어가지고 다 찍었나봐 그런가봐 이거 수치 재가지고 찍은 거 같아 부품은 다 같은 데서 만든다고요? 그럼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가격이 5배야? 그럼 레고도 레고 라이크 제품 있잖아요 감성이야 근데 그거랑 아예 다르게 완전 똑같다는 거 아니야 하 좀 그렇다 그러면 나는 나같은 합리적인 소비자는 저거야 근데 또 여기 말 구조구 때문에 믿을 건 아니야 또 아닐 수도 있어 음 브롬톤은 영국 장인이 한 땀 한 땀 용접한다고? 근데 영국 차 좀 별로잖아 모르겠네 브롬톤은요 브롬톤은요 영국 장인이 응 쇠 철광석을 먼저 캐요 캐와 알루미늄인데 그래서 그걸 녹여 알루미늄을 캐 알루미늄을 캐 그래서 알루미늄을 거기서 녹여 응 불순물 다 제거해서 두들겨서 두들겨 다 응 그래서 만드는거야 틀에다 부어서 그러면 사고 싶지 않은데? 기계로 만든거 사고싶은데? 사람을 어떻게 믿어? 아 요런게 요런 세계가 있었네 몰랐습니다 재밌죠? 아 재밌습니다 아 나 그리고 헬멧도 사야되는데 머리가 커가지고 맨날 옆에가 너무 눌려 근데 옆 형수가 키 큰가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못써야되요? 이 옆 통수가 압박이 장난이 아냐 이 여긴 또 남아 아 옆으로 돌렸으면 된대 천재네 그렇지 그러네요 아니면은 여기를 맞추고 여기가 남잖아요 이렇게 한 이만큼 남을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이만큼 네 솜 넣어요 솜? 아니 큰걸 사서 아예? 응 여기에 맞는걸 사서 여기가 남잖아요 옷을 좀 집어넣어요 근데 자전거 헬멧은 원래 그렇게 다 안예쁜거에요? 좀 예쁜거 없어요? 자전거 헬멧? 네 이거? 이거 안이뻐요? 나는 그.. 난 이게 좀 별로에요 왜? 안예쁘던데 이거 쓰면 그냥? 이거? 안이뻐? 응 안이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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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이런거 차라리 그런게 나아요 이런거 어때? 아니 그것도 말고 그 옆에 꽤 좋아보이는데? 방금 예쁜데? 이거 홍진크라운에서도 자전거가 나와? 그거 어때?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요거? 어 스타워즈 같다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약간 후레쉬맨 같은거? 음 그러네 멋있는데 이거? 이거? 하얀거 멋있는데 이거? 이거? 어? 형이 하면은 진짜 열받겠다 그치? 난 분명히 쓰고 들어올텐데 음 열받을거 같아 일단 이게 이쁜데? 왜 별로? 곡을 당연히 내리고 들어오지 근데 멋있는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난 이 사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만데? 비슷할거 같아 자전거 값이랑 비슷하네 저 우리나라 부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헬멧 엄청 잘 만들잖아 오토바이 헬멧도 엄청 유명하던데? 우리나라 거 두개 있는데? 음 그리고 그거 손톱깎이도 우리나라 거 엄청 유명해 아 그래? 이런 류의 자전거가 싫다는거죠? 어 그게 좀 별로예요 오 이건 멋있다 아 맞아 내가 저래서 고통받아 딱 저거야 저거야 그림 잘 그렸다 이거 형 완전 동양이구나 나 완전 동양이지 그래서 아팠던거야 근데 여기에 맞춰서? 맞춰? 아 진짜 맞아 형 이거야 이거 내 윗모습이랑 똑같잖아 봐봐 좀 올려 살짝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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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맞지? 어 맞아요 아 맞네 딱 보이네 옆에 넣을 거 앞뒤가 짧아 맞네 그래 서양인이네 그러니까 근데 서양인 위주로 저게 나오니까 아프지 아플 수밖에 없지 맞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러면 형 이거 사야겠다 어 그러면은 디자인도 이런거 좋아하잖아 아 나 저 색깔 너무 좋은데 7번 단정도 안됐어 난 또 이런거는 색깔 있는거 좋아해 야간거 좋아해 아 7번 어 5번도 좋아 5번도? 아 이런거 색 강한거 자기주장 있는거 그렇지 그렇지 이런거는 또 이런거 어때? 뒤에만 살짝 별로? 그것도 괜찮아 그거 약간 그거 같아 채피 같아 채피 알아요? 그 로봇 나오는 영화? 그.. 그 디스트릭트 감독님이 한거? 어 맞아맞아맞아 그거 약간 채피야 이거 사면 되겠다 형은 그쵸? 얼마야? 아시안핏은 1,2번빼고 1,2번만 나온거야? 아시안핏은? 나머지는 서양핏이야? 19만원인데? 어디 봐 그..그 어디 써있어 19만원 아..아 동양 먹어? 1,2번만 아시안.. 아시안 모양이래? 어..그래? 볼거야? 아시안핏 아..아시안 인터핏이라고 하는구나 저걸 형은 아시안은 아시안핏 아시안은 아시안은 검은색 아니면 흰색만 쓰세요 이거 이거 아니면 이것만 쓰세요 동양사람들은 바둑이나 두라 이거지 잠깐만 바둑이나 두라 하이드로젠 화이트 오라니온 블랙 이거 인종차별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형도 나도 저 색깔 쓰고 싶다고 얼마나 이뻐 방법 있어요 성형하세요 머지통을요? 네 자전거 하나 타자고? 여기 여기 깎아 아 동양핏 아시안핏이라고 한다 고맙습니다 다른 제품을 둘러바잉 차라리 깎을 때 그냥 심자 이거를 헬멧을 뭘 자꾸 심어 이싱을 하자 리를리아님 49개월고도 감사합니다 민초색이 이쁜데 진짜 요거 멋있는데 아니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게 있잖아요 제 취미 침투브의 미래 고민하기 어떤 취미잖아요 침투브의 미래 고민하기 제 취미잖아요 이제 또 왔어 아이디어가 또 왔어 이제 페이즈 페이즈 3로 가야 되거든요 페이즈 페이즈 1이 약간 그 광진구 전 페이즈 2가 광진구에서부터 여기까지 페이즈 3는 내가 봤을 때 하품하는거 봐 지금 침투브의 미래가 고민하는데 하품이 하품하기 아니야 대폭미 vested 1998 야외방송이야 그것이 침투브의 미래야 음 내 한 달 했던 얘기잖아 했어요? 응 뭐.. 더 뭐 없어요? 그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이게 대단한 거지 계속 맞춰본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그쵸? 음 야외방송을 한다 야외방송용 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그거 누가 추천해 주셨는데 가방 같은 거 어디서? 침투브에 무슨 야방 가방이야 그래서 그 색을 매면은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어 무슨 그 프레데터 미사일처럼 이렇게 달려있어 그래서 이 안에 그 다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다음에 찍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건 달라요 뭐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맞아요 닥터고블린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미 의뢰를 해놨어요? 생방송 화질을 좋게 하면서 채팅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게 장비 세팅 가능하냐 응 가능은 하대? 그러니까 앱을 추천해 주셨어 거기다가 그 앱을 해봤어 응 어저께 밤에 했죠 못 봤어요 나 못 봤어 어제 밤에 잠깐 했거든 응 돼? 더 구려 아 아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요 알아보겠다 별로였어요? 그 전에 게 더 나아 오히려 그냥 오히려 탄천 그 뭐냐 고덕천에서 한 거 같은 게 나아요? 고덕천에서 한 게 보면은 봐봐요 목동 이거 봐봐 이거 게임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거 일부러 개못한다? 답답해서 내가 하게 하려고 막상 들어가잖아요 이거 없다 웃긴 게 이 정도 화질 보면은 은근히 괜찮아 사실은 흔들림만 좀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화질 팍팍팍 바뀌잖아요 환경이 그무지 깨져 비슷한 게 계속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비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확 꺾어 막 근데 발열이나 배터리 호동이 이런 데가 많아 발열 배터리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요게 이 채팅창이 그 상태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는데 얘가 지금 버거워한다는 거야 지금 지금 얘 깨졌잖아요 애가 일단 아니 그거 근데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 야외에서 방송하는 분들 보면은 잘 되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응 내가 알기로는 형이 가방 한 것처럼 응 가방 한 것처럼 그 전용 송수신하는 거 통신이 제일 문제거든요 응 컴퓨터 성능보다 아니 그 화면 그 캠코더 성능보다 응 그거를 하는 거 같아 비트레이트를 해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에그? 에그를 사야 돼? 몰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고블린에 물어봤어 태준이가 안다고요? 태준이도 뭐 야방해? 그 태준아야 똘삼님 아 똘삼 똘삼 똘삼님 똘삼님 야방 많이 했잖아 그리고 좀 약간 그 기술을 많이 알아 테크놀로스 여쭤봐 안 물어봤지 난 닥터고블린에 물어봤지 태준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태준님한테 연락하려면 도영한테 물어보고 도영 통해서 또 물어봐요 계속 왜? 왜 도영한테 물어봐야 돼? 연락처로 모르니까 내가 태준이 아 나 옛날에 같이 연재했었는데 사실 난 고블린님이 바로 있길래 고블린님 물어봤어 나 옛날에 한번 뵀었는데 태준님? 응 그때 막 스트라이더 타고 막 일본 막 종주하고 그럴 때 완전 그때는 마르셨네 쌤박은 몰라 근데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 아니 왜 잠깐 왜 물어봐 해본 적이 없어 쌤박아 생방송하면서 한 적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해본 적이 없으면 이제 해봐야죠 몰라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해서 되면 쌍배님 방송에서 한번 해보고 그니까 쌍배님한테 가기 전에는 좀 나와야겠는데 시스템이 그래야 뭐 부산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물어봤지 그래서 되면은 그걸로 하고 되면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됐다 하면 이제 음 야방을 안 그래도 좀 하려고 하셨어 한 명이 이렇게 엿장수처럼 걸고 막 이렇게 막 노트북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해 김장동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재밌었다 잘 널다 간다 이것도 막 끊기는 것 같다 이거 60프레임이면 30프레임 이거 60인데 이 정도면 30프레임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거 웃기는 게 내가 지금 촬영하잖아 밖에서 그 휴대폰으로 내가 보는 화면은 엄청 깔끔해 전송이 안 돼 그게 전달 안 돼 음 나는 애니메이션과 다닐 때 인간의 눈은 24프레임 이상을 뭐 인식을 못 한다고 배웠는데 인식해 완전 달라 30이랑 60이랑 훨씬 부드러 왜 왜 그렇게 가르쳤지? 그래서 뭐 디즈니가 24프레임 쓴다고 셀 애니메이션 때 아니야 아니야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애니메이터한테 1초에 60장 쓰라고 하니까 인간은 사장님이 모르시네 인간은 24 4프레임까지만 인식해요 막 그래 아니야 아니야 완전 달라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 사람은 20페이지 밖에 20프레임 밖에 인식을 못하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른데 뭐 30 30프레임 해 20프레임 그래서 타협 본 게 24프레임 일본은 더 적게 쓰지 일본은 움직이는 데만 움직이지 뭐 눈만 깜빡이지 손만 이렇게 움직이고 디즈니는 다 이렇게 움직이고 디즈니도 TV판은 안 움직여 그렇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영화는 이제 좀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부분은 색깔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가 움직이겠구나 하는 게 예상이 가 문만 뭔가 화질이 달라 어 아 저 문 열리겠네 그럼 열려 색도 달라 굵기도 달라 어 뭔가 이렇게 달리게 돼 있어 그렇죠 물감이 다르지 셀이니까 어 곧 부서질 바위는 예정돼 있어 그렇죠 미야자키가 그래서 대단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을 쓰다가 미야자키하여우 감독님 그 지브리 스튜디오 만화는 응 꼭 시절대기 없는 움직임들이 계속 들어가 있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얘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데 어 이러면서 나가 맞아 맞아 한 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나가고 어 안 넣어도 되는 거 어 근데 그게 그걸 그게 사람으로 보이게 어 인간은 그 인물을 어 그거에 대해서 심윤수 작가님이 옛날에 하울의 움직인 성 얘기할 때 나왔던 건데 어 그게 또 뭐 이유가 있었어 그렇죠 뭐라고 뭐라고 어 그게 응 그 예를 들어 그때 내가 본 거야 하울의 움직인 성에서 이렇게 소피가 응 이렇게 나가면 됐거든요 응 괜히 여기 찍고 갔어 한 번 잘못했을 때 어 어 그게 왜 그걸 보면서 나도 후 엄청 에너지가 여기 들었을 텐데 왜 굳이 했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람처럼 돼 응 맞아 맞아 뭔가 막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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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하니까 뭔지 바로 알겠다 그것이 바로 무야자키 그림을 너무 커엽게 그려 진짜 귀엽게 그리죠 응 그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인물들 개구리 같이 그리는 게 있어 저 얼마 전에 토토를 다시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 너무 잘 만들었더라 응 눈 사이가 멀고 개구리 같이 그려 토토로 그 고양이버스 임팩트가 그죠? 아직도 있죠? 그게 팍 달려오는 거 눈에서 라이트 키고 나는 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 엄마가 병원에 있거든? 걔네 엄마 앞 결핵에 걸려가지고 근데 막 이제 엄마 보고 싶어 하는데 고양이버스가 걔네를 태우고 여기 행선지가 있어 이게 막 핫스톤을 큐 잡는 것처럼 돌아가다가 병원으로 탕! 바뀌면서 확 뛰어가 응 그게 너무 좋더라 그런 디테일 그럼 다 그 그 승객이 만약에 다른 사람도 있으면 응 다 가야돼 병원? 그쵸 알겠습니다 가죠 가죠 한 통을 다 비웠네 물 많이 먹는 게 좋았지 물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그 유사과학 월드컵 후원 감사합니다 응 유사과학 월드컵 그 틀릴 수 있습니다 뭐 말이야 뭐 말이야 뭐 말이야 김풍 작가님의 말 다 틀릴 수 있어요 아 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는 저는 처음에 그 들었을 때 네 난 이렇게 많이 틀린지도 몰랐어 댓글 달 댓글 달 댓글 보고 알았어 음 사과학을 적으셨어? 사과학까지 했다고? 댓글이 어떻게 됐냐면 막 욕하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 부분에 김풍 작가님의 발언 이만큼 해서 설명을 해줘 친절하게 전부 다 어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달아요 뭐 전공자 입장에서 뭐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달아줘 음 아니 그게 되게 많아 아니 그게 문제가 영수증이 줄룩 붙였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슴 어 저 뭐 알지도 못할 아니 욕이 왜 있어 내가 다 지웠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좀 좀 더 엄격하게 다른 분들이 나오면은 응 내꺼는 그래도 좀 냅두는데 응 좀 더 좀 수비적으로 해요 근데 있다고?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있어 있어 과학이 믿음이라고 한 거 에서 버튼 누름 그거 그 뭐 막 싸우던데? 자기들끼리 막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 그게 그냥 전체가 그 전체가 하나의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그리고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형한테도 물어봤잖아요 네 가운데 아저씨 나올 때마다 시끄럽네 이거는 악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악플 아니야? 만약에 가운데 아저씨 나올 때마다 시끄럽네? 아우 거슬려 만약에 달렸어 그건 악플 아니야 응 악플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일부러 막 막 리액션을 막 이러고 형 얘기할 때 일부러 했어요? 아 일부러 했죠 일부러 한 거 맞아요? 웃음각 만들려고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 사람들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런 댓글이 되게 많이 쌓이면은 또 봤을 때 기분이 막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난 그런 게 조심스러운 거지 그래요? 응 그거 자체는 괜찮아 하나 하나는 이상한 부분 분위기가 막 다 아우 막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막 다 이러면 근데 다 그렇진 않았어요 재미있다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가끔 그렇게 섞여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 함유량이 낮았어 내가 봤을 때는 다 지워서 그런가? 심창맨이? 그러니까 나도 좀 막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고 그럴 때는 막 나도 막 냅두고 한 것도 있어요 심창맨 눈에 그런 것만 들어오는 거지 승우아빠씩 도입 운영 도입해야 돼 이건 뭐예요? 승우아빠씩 운영 도입? 그거? 그거 다 차단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차단해?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 만 명 차단하셨다는데 맞아요? 아 그래? 나도 많이 차단했지 코카콜벳만 한 코카콜벳이 뭐야? 몰라 계속 와 코카콜벳 차단해도 또 와 어디서 오는 거야? 코카콜벳 나는 맨날 그런 거 있어 막 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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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뭐 다 벗었대 어 로즈 TV 맨날 있어 와 아직도 안 봤다고 무슨 TV 막 그게 한 20명이 와 블루00026님 100비터 근데 관리 안 한 유튜브에서 옛날에 올리고 말았던 유튜브 있잖아요 응 그게 한 30개 40개가 달려있어 아 맞아요 인스타도 봐요 그래서 사과TV 맞아 사과TV 맞아 사과TV 그거랑 그거랑 무슨 뭐 걸 뭐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링크 계속 따는 데 있어 계속 그니까 계속 지워도 계속 와 나 인스타에도 맨날 첫 댓글은 나를 보고 아시안걸 자위하십시오 뭐 이런 거야 나를 보고 자위 하십시오 아니 나 뭐 하십시오 뭐 이런 거 무슨 번역기 같은 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야 다 응 제트블랙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웃긴 게 계속 있어 그니까 계정이 계속 있나봐 형님 이제 제가 저도 바쁘잖아요 못 볼 때가 많단 말이야 네 그럼 이제 막 댓글이 이렇게 쭈르륵 올라오죠 그럼 내가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돼 응 그럼 이제 쭈르륵 올라오면 전에는 여기까지 봤어 응 그럼 여기서부터 볼 수가 없어 응 쭈욱 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한 이 정도부터 봐 응 이런 툭툭툭들이 있어요 제가 걸러낸다고 걸러내도 그러니까 막 그런 사과TV들을 걸러낸다고 걸러내도 있어 응 왜냐면 대댓글로 달거든 걔네도 그러면 안 보여 나는 대댓글로 달면 여러분 TV에요 대댓글로 달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대댓글로 놓치면은 그게 아직까지 막 남아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거 알려주지마 대댓글로 달면은 안 보인다는 거 TV 검색해서 지워 그럼 이렇게 해요 이거 이수자님이 지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대댓글이 달리면은 그 댓글 쓴 사람을 차단해 그래서 차단당하기 차단당하기 싫으면은 내 댓글을 내가 관리해야 돼 자기가 지울 수 있어? 자기 대댓글을? 못 지우나? 못 지우지 아 아쉽다 이름 뭘로아지님 100비트 감상 그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나중에 막 나중에 와보면은 한 백몇 개를 달아놨어 지들끼리 싸우느라 아 그럼 미안하지만 어 그냥 원흉을 그 그냥 원본체로 그냥 지워 아 그냥 원점 타격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 옛날 거 그럴 수 있죠 막 추천 많이 받은 건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버렸어 몇 개에 한 거 있어 뭐 어쩔 수 없죠 도전해야죠 그래서 원래 재밌게 써서 추천받은 당사자만 좀 그렇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지울 수가 없어 내가 그렇죠 백몇 개 막 나중에 발견했거든 알고 보니까 얘네가 막 6개월 동안 싸웠어 심지어 제 마지막 댓글은 2시간 전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발견했겠지 아직도 전투 중이야 유튜브가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제보가 돼요 나한테 얘 좀 이상합니다 라고 제보가 와 내가 보는 건데 가봤는데 알고 6개월 동안 싸웠던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전투 중이야 탈부티비 어 이거 맞어 저런 거예요 저런 느낌이야 탈부티비 수위 실화냐 뭐 이거 아 그리고 문장이 되게 내가 비문이라고 느낀 게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위를 하고 싶지 않다면 내 사진을 보지 마십시오 엄청 꼬여져 있어 무슨 문장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번역투에 있어 이수자 님은 걸러낸 거야? 걸러냈는데도 내가 또 발견한 거야 그러면? 미쳤네 유튜브가 웃긴 게 하나도 안 웃길 것 같은데 말해봐요 뭐요? 유튜브가 웃긴 게 차단 해도 이전 게 다 안 지워짐 그치 이전 거는 안 지워지죠 아 이미 쓴 건 안 지워져요? 그렇겠죠 앞으로 거만 음 아 그래요? 유저를 차단해도 그 사람 말이 보일 때도 있대 웃기진 않은데? 아니 그게 웃기다는 게 하하하 이렇게 웃긴다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웃긴 게 라는 표현은 뭐랄까요? 어이가 없지만 뭐 이런 뜻 아닐까? 하하하 소희가 막 이런 걸 해요 왜요? 뭐 뭐 포켓몬을 그렸어 응 나한테 보여줘 응 제가 보고 이래요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웃긴다 이러면 뭐라냐 그게 왜 웃겨? 아 비웃 비웃는다는 개념 아 그렇게 받아들 수 있지 하지 말래 응 뜨거운 물 목욕탕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면은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게 왜 시원해? 그럴 수 있어 뜨거운데? 나는 시원하다고 하네 형 그냥 삭제 알바 24시간 고용하자잉 누군가 해야 하잖아잉 하고 싶나보다 하고 싶나보다 땡겨요? 땡겨? 삭제 알바 땡겨요? 나 그리고 채팅창 관리 응 나 이거 뽑아야되나 봐 나 그런 생각을 해 아 채팅창이요? 믿지 않아요? 아 왜냐면은 내가 너무 아 나는 나름답게 보고 싶은데 세상을 응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게 나만 나올 땐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뭔가 디스코드를 한다거나 막 이제 막 언급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안 좋은 얘기를 만약에 나도 가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들어가서 매니저 모드를 볼 때 만약에 형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어 줌이 빡대가리네 막 계속 올라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런 적은 없지만 왜냐면 다른 사람 예로 들기엔 좀 아 힘드니까 막 빡대가리네 해 그럼 내가 몰랐다라고 변명하기에는 이미 채널이 커졌고 시간이 많아 응 그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 근데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그냥 하기가 이게 맞는가 근데 아 지금 상처받았어요? 아 얘에요 얘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그 칼을요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신나서 막 휘둘러 아 그거 안 하는 분으로 하지 당연히 그니까 그런 가정 하에 응 잘하시는 분으로 해서 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하긴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응 유튜브 채팅도 하고 응 아니 댓글도 하고 응 카페도 하고 응 하면 좋잖아 그럼 풍요 형이 하면 되겠네 직접 왜 아 이거 지금 방송에 다 들어와서 항상 상주해서 아니요 계속 계속 막 쓰잖아 뭐 하잖아 지금 뭐 하고 있잖아 풍요 형이 계속 막 카페 글 쓰잖아 응 그 자기가 틀린 거를 자기가 보고 하잖아 먼저 응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 칼 져주세요 저 개 공정함 MBTI 공정함 나옴 이렇게 말을 하면 메일로 옵니다 누가요? 지원한다고 아 근데 나는 이미 다 쏟아내고 응 또 별생각 없는 상태야 이제 아무 생각 없어요 또 무책임한 상태라서 지원하지 마세요 내가 무책임하다고 말했잖아요 네 이렇게 방치하는 게 무책임한 거 아니니까 끝났어요 근데 진짜 무책임한 상태로 다시 돌아와 이 잠깐의 그 의문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책임감 없는 모습이 이게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 잠깐은 그냥 스쳐가는 거죠 잠깐 스쳐가고 다시 무책임하고 방치된 채팅창 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클린한 편입니다 그 어떤 시청자 수에 비해서 매우 클린하다 그건 맞아 이거는 내가 이제 항상 감사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 의식해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채팅창이 원래 보시던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이제 그냥 딴 것도 보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거 보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되게 그걸 잘해줘요 음 음 근데 깨끗한 채팅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청자 성향이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좀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송만 보기 때문에 근데 또 너무 클린한 것도 재미가 없어 그치 3천어밖에 못 살아 그치 근데 심착맨이 그게 적당해 그 비율이 어떤 기본적으로 클린한데 기본적으로 좋아 어 나 지금 만족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더 못 가기는 거야 항상 좋아 거의 대부분의 상황 90% 상황 음 근데 이제 막 그런 때가 있어 가끔 그런 때 있죠 막 합방을 한다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가 특히 이게 문제가 그렇죠 돼 만약에 내가 핫스스톤을 해 전장을 해 더럽게 못 해 그럼 계속 올라와 그럼 내가 승질이다 네 시발 뭐 안 해 그리고 나가 응 그럼 이제 괜찮아 사실 네 나중에 사과하면 돼 그냥 끝이야 네 아 미안해요 근데 제가 급발진했죠 뭐 뭐 구구절구절 별명도 하겠지 뭐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해 그럼 뭐 그래 오케이 뭐 우리도 미안 뭐 이렇게 해 보통 근데 이제 다른 분하고 합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한테는 어 뭐 오케이 미안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풀몽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노 침착맨이 3D게임 그때도 봐봐 나 혼자 할 때 3D게임 그 디트로이트 할 때 아 그런가 아씨 못 해 먹겠네 그거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뭐 따로 녹화해서 올려 나는 진짜 미안 뭐 이렇게 된단 말야 그때 참 성장했다고 느꼈어 그거를 녹화해서 끝을 보다니 침착맨 성장했구나 성장했어 아무튼 뭐 미안 뭐 다시 올릴게요 뭐 해서 이렇게 했어 잘 돼 서로 막 알았어요 우리도 서로 하자 아아 이러면서 해 내가 미안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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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송 가면은 이만큼씩 달려 규칙이 아 맞아 나 깜짝 놀랐어 뭐 그렇게 막 규칙이 많더라고 뭐 뭐 타스 언급 금지 무슨 뭐 무슨 차별발언 금지 근데 그게 해야 돼 응 왜냐면 그것도 책임이야 스트리머야 응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응 물론 그거 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죠 한번 알려주는 는게 응 맞는 거지 나는 없어 왜냐면 네가 다른 방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내가 이걸 설명하는 거를 웃긴 게 구차하다고 생각했어 아하 근데 이게 사실은 책임을 안 짓는 행동들이야 응 그래서 안 했는데 알아서 해주잖아 기준이 없는데 알아서 선을 만들어서 아 이게 좋은 거란 말이야 성숙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한 번 해요 한 하루에 가끔가다 한 일 2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이게 맞는 걸까 섹스래 근데 걸렸어 저런 섹스는 괜찮아 아 아무튼 이렇게 아 맞는 걸까 했는데 그 아 아 고민을 하고 다음날 까먹어 음 다시 무책임하게 돌아 그리고 2주일도 또 나 혼자 하고 그러면 이제 와요 네 이제 항의가 와 채팅창 강태단 사람들 항의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없어오 없어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최근에 쓴 채팅 섹스 다시는 섹스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러면 방퇴 내역도 없어 00이야 그럼 풀어줘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이수자님이 강태했습니다 이렇게 돼있어 어 맞아 왜냐면 내가 막 나는 강태를 거의 안하거든 어 그렇죠 그럼 이제 해 그러면 이제 풀어줘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를 때 가서 섹스 시발 섹스라고 말도 못하냐 개새끼야 이렇게 와 그럼 영구강태 나 오히려 그러면 풀어줘 아 그래 나는 영구강태 어? 솔직한데? 풀어줘 얘는 내가 풀어주면은 잠재적으로 하나 터트린다 음 그래서 영구강태 그리고 뭐 도배 도배도 마찬가지야 응 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풀어 응 근데 시발 뭐했다고 배나 배나노 왜 이래 갑자기 와서 시발 뭐했다고 배나노 어? 어 그쵸 어 뭐 무슨 뭐노 뭐 이렇게 어 막 나한테 따져 어 영구강태 이게 뭐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 국가노 뭐 이래 어 그럼 영구강태 미안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 항의할 때 왜냐면 나도 그리고 이런것도 있어 시발 개빡대가리인가 개빡대가리 새끼인가 이래 어 그럴 수 있어 열받잖아 나도 강태를 해 다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응 그럼 이제 풀어줘 근데 했다 풀었다가 이게 있어요 내역이 있어요 강태된 했어 어 그게 이제 2회 막 이러면은 상습범이야 못 풀어줘 그렇지 삼진아웃이지 그런거만 이제 그리고 옛날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거 매니저모드로 들어가면 3년전에 강태됐어 예를 들어 2년전 3년전에 근데 이렇게 와 그동안 충분히 반성했습니다 반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3년전에 강태된 이제 저도 채팅을 치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어 3년 자숙했으면 야 근데 놀라운게 뭐냐면 밝히면 안되겠지만 네 그정도로 오래되면 네 최근 채팅 내역이 안나오죠 안나오죠 그래서 궁금하죠 그러니까 얘가 뭘 했는지 몰라 어느정도로 심하게 해서 강태된 그쵸 그쵸 그러면 좀 근데 그냥 풀어줘 일단은 왜냐면 강태내역이 0이었고 일단 밴된 날짜는 나오거든요 네 그럼 막 19년에 밴됐어 어 맞아 19년에 밴됐어 그러면 뭐 나한테 패드립을 쳤다고 하더라도 어 사람이 변할 수 있죠 살았다 그렇죠 옥살이를 했다 생각을 해서 풉니다 음 이런 과정이 있다는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드리고 재밌어 방송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태되면은 여러분들도 욱하실거에요 왜냐면 한 대 맞았는데 욱 안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강태된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 네 하루 한 명 정도 잘 없습니다 근데 있긴 있잖아 욱 할거야 그래서 흥분해서 응 시발년이노 뭐 이러면은 네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좀 침착하게 해서 아 그때 미안합니다 선 넘었습니다만 해줘도 제가 푼다는거 그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걸 모르는 분도 있을거에요 네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근데 메모 한 줄 메모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요청에 응 그때 그냥 잘못했다고 쓰면은 풀어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풀 생각 없어 풀 생각 없고 그걸 만약에 그걸로 쓰고 싶어 나가 이 새끼한테 한마디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가고 싶다 뭐라고 그러니까 욕을 하든 뭘 하든 아 나만 강태된게 억울하니까 쌍욕을 담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어 응 뭐 하세요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건 마지막 발언이니까 아 아 그거는 제가 제가 한번 읽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건 읽을 수 있죠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읽고 이제 강제 연구퇴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 나 또 컨텐츠 각이 또 쓰네요 그것만 또 한번 그 유언만 모아가지고 한번 쫙 마지막 한마디 그 라스트워드라고 TRPG에서도 죽기 전에 한 마지막 말만 모아놓은 컨텐츠가 있어요 네 내가 열어볼게 뭐 이런거야 이게 마지막 말이야 아 그런것처럼 실제 사람이? 어 실제 그 TRPG에서 뭐 아 TRPG에서? 어 TRPG에서 그런거만 또 모아놓은 컨텐츠가 있더라고 내가 열어볼게 라스트워드라고 그래서 그 강태 라스트워드 보면 좀 더 재밌겠다 재밌네요 근데 이거는 좀 하기가 힘든게 닉네임이 있어 하기가 채팅생활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 모자이크 하고 해야지 모자이크 하고 광복절 특사 같은거 하죠 밴당한 사람들 그거를 자기가 신청해야 됩니다 해제 요청을 응 맞아요 해제 요청을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뭐 포기하거나 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요청을 하면은 제가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요청 기능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되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이 형이 알려줬었어 그런 기능이 있다고 처음에는 내가 안 한다고 했어 왜냐면 그걸 또 읽기가 싫은거야 음 그럼 내가 또 그 만약에 밴했으면 밴했을 이유가 있을거냐 그래서 꼴보기 싫은 채팅을 쳤으니까 밴했을거냐 그걸 또 다시 봐야하잖아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 이 형이 막 할 때 자꾸 보라그래요 대부분 이 기능을 몰라요 왜냐면 밴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응 근데 한번 봤다가 계속 봐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 침착맨 트위치 방송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좀 느끼고 있는 거나 뭐 그런 것들 유튜브 뭐 댓글 관리나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침투브 카페는 아 마지막으로 네 또 방종각 잡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네 거기는 그냥 너무 클린하더라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막 빌런들이 많았던거지 하하 왜 막 그랬지 너무 클린해 그게 응 가입 후 일주일 후에 채팅 글 쓰는 버튼이 생겨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애초에 그렇게 클린하게 만들려고 한건 아니었고 광고글이라도 차단하려고 음 근데 글을 몇 개 쓰고 댓글 몇 개 쓰고 등업하는 거는 내가 내 성격상 안 맞았어 아 그렇죠 댓글을 억지로 써야잖아 그럼 막 괜히 댓글을 크크크 막 쓰고 돌아다녀야 돼 음 서로 그거잖아 글 쓴 사람은 그거 받고 싶어서 글 쓴 것도 아니고 쓴 사람도 괜히 시간남기잖아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 내 그거에 좀 약간 참 이게 일종의 어떤 사회 실험 같아 진짜로 근데 그게 광고를 걸러내려고 일주일을 걸어낸 건데 응 웃긴 게 뭐 써야지 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지났으니까 까먹어버려 아 근데 그래도 광고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수가 현저히 줄었고 응 어 그 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동차 확 끼워줬을 때 열만 세도 화가 가라앉는데 일주일이면은 그 대신 이제 왜 화났는지도 모르지 질문 같은 걸 좀 못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갑자기 질문할 게 있는데 가입이 안 돼 있어 가입했는데 일주일 후에 했어요 그럼 안 하고 말지 누가 질문을 해 그렇죠 그런 게 좀 글이 많이 줄어들었고 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사실 빌런들이 카페 클린 카페를 위해 형한테 경각심을 날린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유머글 사라져서 요즘 잘 안 보게 된 옛날에 유머글을 그 보따리상인처럼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음 사실 난 재밌었어 음 있었죠 음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좀 있어 아 왜 유머글만 쓰냐 왜 그러냐면 재미없는 유머글이 있어 아 엄선된 게 아니야 재미없는 유머글을 못쓰게 하면 재미있는 유머글도 잘 안 와 아 왜냐하면 욕먹을까봐 이게 충분히 재밌나 아 이거 애매한 재미인데 안올려 근데 알고 보니까 애매한 재미 되게 재밌는 거였어 예를 들어 그러면 잘 안올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생태계가 마련된다면 존노잼이라는 미생물들이 깔려야지 이걸 잡아먹고 어 이제 재미있는 물고기들이 생겨 거든요 존노잼들이 깔려야 돼 충분히 그러니까 존 이게 만만해 보여야 돼 씨 이거 내 거 올리면 재미있겠는데 맞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웹툰이 활성화가 됐잖아 우리가 막 그리고 있으니까 다 띄워드는 거지 아무튼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아무튼 저희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했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국진은 원래 월요일날 월요일날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잠을 일찍 잤어요 아마 그때 아침에 일찍 왔을 거야 그치 잠을 일찍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업을 못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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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여포입니다 여포전은 근데 만화를 그리셨잖아 그래도 할일 얘기가 또 있나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 그때 여포전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여포 씩씩대다가 나중에 잡혀와가지고 죽는 걸로 음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서 그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오늘 화요일이죠 예 이거하고 예 수요일날 내일 뭐하죠? 침투부 녹화 실험 파일럿을 한번 찍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야 이게? 말해도 되나? 나 처음 들어 위인 배성재님과 산행을 해요 내일요? 야방이야? 아 녹화? 근데 이제 야방 시스템이 안 돼서 녹화로 한번 해보기 재미있겠다 미쳤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서 산악회 만든 거예요? 산악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기 파일럿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아우 재밌겠네 두 분이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생각을 했었어 내가 좀 생각단계에서 83년 또래끼리 가면 재밌지 않을까? 어 철미수지 반군이 이렇게 세 명이서 한 번 83 산악회? 재밌겠다 그것도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말았어 물어보지도 않았어 음 아 근데 아직 걔네가 한다고도 안 했어 단군님이 단군님이 좀 멀긴 하다 집이 아 근데 산이 어디로 될지 모르니까 아 산은 뭐 청계산가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고 주호민 작가님은 산에 살고 있어요 저요? 저는 근데 매주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주 등산을 가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옴니셴블린 18개월 나 맨날 올리잖아 뭐 아차산 무산소 등정 성공 청계산 무산소 등정 성공 그러면 그러면 목요일날 목요일날 뭐에요? 촬영하잖아 우리 뭐 녹화하죠 네 촬영하죠 목요일날 네 금요일날 여포전 그때 할 수도 있겠다 금요일 목요일날 촬영하고 내가 뻗으면 못한다 그럼 이번주는 좀 없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구요 그러면 목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낮에 또 회의가 있어요 음 프로그램이 음 그래서 아마 내가 그때 5시인가로 잡아놨을거에요 금요일날 방송시간 음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토요일날 그.. 게임 광고방송이 있습니다 하아 광고방송하고 일요일날 너무 바쁜데? 이 사람? 정비하고 그니까 이게 웃긴게 봐봐요 네 또 집에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은근히 좀 잘없어 지금부터 지금 늦게가잖아 그럼 쏘영이 잘 시간이라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 미안해요 아 근데 이게 형 잘못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또 다음주에 빠니보틀님 한번 오십니다 오! 그 여행하시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많이 초대해달라고 좋아? 아니 초대해달라는 글이 진짜 많았어 아 조쩌소 감독님이요 응응 그리고 아 여기 없네 잠깐만 그래서 좀 이번 그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아 그니까 좀 계속 뭐가 있어 저기 스케줄표에요? 응 그리고 월요일날 바니보틀님 오시고 화요일날 이제 말년을 건강하게 촬영해 형도 가잖아요 멀리가 그 다음에 수요일날 거친마당 촬영해 응 그 다음 목요일에 베테네 응 근데 베테네는 밤이 아니니까 낮에 잠깐 할 수 있어요 응 24일은 개인 방송 응 개인 방송이 월 목 금이 되는거지 그리고 바로 토요일날 부산내려가 쌍배님 부산내려가 아 그래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 넘어가고 월요일날 근신 근신이 아니고 아 김성모 작가님 아 난 근신한다고 그래서 난 집에 있는다는 줄 알았어 근신 집에 있는다는 줄 알았어 그리고 2주는 일부러 제가 뺐어요 원래 있었는데 몇 개 취소했어 2주는 좀 개인 방송 너무 좀 안한다 싶어서 2주는 좀 약간 넉넉하게 잡고 나도 이때 하루 휴방 앞에서 좀 쉴 것 같아 왜냐면 주말에 못 쉬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내다가 토요일날 결혼식 아 결혼식하고 어 다음에 또 촬영 뭐 녹음 뭐 뭐 이렇게 깨져있어 가족행사 또 뭐 가족행사는 챙겨야지 어린이날 선물은 저기 생각했어요? 안했죠 5월에는 이제 행사가 좀 있거든요 요런 거 해야되고 나는 웃긴건 이제 집에 내가 잘 없는 없는데 이런거야 집에 행사를 안하잖아요 형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막 산행도 하고 음 많죠 그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나 때를 못한다는 거야 자나 때를 어떻게 해 3일만 그거 하려면 연습 계속 해야되잖아 못해 못해 민폐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옛날에 막 말을 던졌잖아요 응 내가 만약에 3일 연습 룰이 생기면 한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아니 그거는 제가 나 때문에 이걸 3일 룰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네 말도 안 돼 그리고 3일 룰로 한다고 해서 다른 날 몰래 연습하면 어쩔건데 그래 두 번이나 나갔잖아 그니까 나도 나가고 싶은데 아쉬운거지 그니까 일을 한 한 달 정도가 잡혀있어요 어 저거 5월 18일에 그거 가야돼 쭈영 전시오픈 그게 싫은거 아니죠? 아니 아니 무슨 소리여 호민가재환 어 어 호민가재환 전시오픈 아니 서울시립대 아니 서울시립미수관 아니 안와도 돼 아니아니 안와도 되긴데 가야지 서울시립미수관 가고 이게 원래 좀 잡았다가 좀 치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김풍 작가님이 작업실 가는거 어 아쉽네요 그런건 좀 요 중간중간에 이제 사실 이제 아 4월 말에 그거 해야되는데 침투부회의 어 아 또 3월 말에 한번 잡아야되거든요 잡 잡는다는게 약속을 잡는다는거지 약속을 잡 아 난 또 그 수호자님들이 주잡듯이 잡는다 그럼 이 마지막주가 좀 애매하네 좀 개인 방송 뭐야 6월 5일에 기열이형 생일이네 오 나보다 생일이 아 정어났어 석달 빠르시구나 월말 배성제도 해야되는데 생각해볼까 월간 배성제가 이제 있어요 네 그 등산하는게 아는건 따로 오고 완전히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졸지에 되게 자주 봐 그니까 왜냐면 베텐도 하고 베텐도 하고 매주 한 번씩 봐 이야 많이 하게 되면 형제네 형제 최고민수님 어 쏘마미 여보 가족나들이는 계획이 없나요? 라고 가족나들이 가족나들이 여보 다 계획해놨지 뭐 한번 볼게요 있어요? 한번 보자 자 봐봐요 응 아 나 꺼버렸나? 나들이 얘기 나오니까 끈거야? 다 있죠 경영이 나들이가 다 잡아봐요 네 소맘 나 좀 봐봐 응 자 들어봐 일단 기다려봐 자 여기 보면 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결혼식 다음에 왜 5월 2일 비어있어 가족나들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지금 지금 적었잖아요 네? 지금 적었어 지금 적었어 제가 뭘 적어요? 가족나들이 5월 2일 가족나들이라고 적었다고요 제가? 네 언제? 방금요 키보드 타닥 꺼졌잖아 아 이거는 여기 쌍배님 부산 내려가기 수정한거에요 내려 오기라고 써가지고 내려가기라고 바꾼거에요 그리고 5월 15일날 가족관람 야 저거는 부럽다 가족관람 저거 어디서 하니? 저거 나도 보고싶다 이거? 응 몰라 예술의 전담 뭐 이런건가? 아무튼 그거 입고 이야 또 음 자 잘봤습니다 그 나들이는 어디로 가시 어딜가요 어디가 여기 옆단지 아니 그게 무슨 나들이야 옆단지가 아 우리 단지가 제일 별거 같아 아니 강동 있잖아요 옆단지가 제일 별거 강동이 대박인게 강동은요 20분만 차 타잖아? 양평이야 두물머리 막 한 30평이면 가지 않아? 거기가 남양주랑도 되어있거든요 이게? 남양주에 막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 많아요 네 어? 그럼 뭐 밥집같은거 그렇죠 다 그 팔당댐 있는 데쯤에 그래가지고 한강 보이게 해가지고 그런 집들이 많아 카페나 아 근데 애들이 할게 없다고? 응 뭐 백숙이라든 응 아니 애들이 하는게 아니고 좋은데 예 그냥 좀 안가는거지 안가려고 하는거지 사람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옆단지 정도로 야 근데 그 옆단지 놀이터 바글바글 하던데 거기가 더 바글바글 하던데 옆단지는 사람 없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뒷단지도 있어 옆단지 매일 매일 간다시잖아 아 옆단지 맨날 가?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집밥같은거 아니에요 별미 별미 얘기하는거잖아 지금 그 매일 살다시피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학교 끝나면요 애들이 이제 각 단지에 살잖아요 네 주로 사는 애들이 옆단지에 살아요 음 소영이 학교친구들 그 옆단지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겨우니까 이제 다른 데 가시자는 거잖아 좀 환기 될 수 있는 거 뭐 학교 가면은 애들이 진짜 안들어 어? 뭐라고요? 아니 아니 얘기하세요 말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가는 데 말고 또 새로운 데 가자는 거 아니에요 아 새로운 데 가고 싶다 가자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 쏘마미? 네 통역사야 한다? 네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하하하하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쉬는 시간이 없어 알어 그거는 80분 수업이야 요즘에 애들이 대화를 못하게 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지루해 학교 가는 이유가 쉬는 시간 때문에 가는 건데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요 왜 못 쉬게 하냐면은 서로 논다고 코로나 옵니까 저를 접촉하니까 지옥이죠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사귀고 처음 여행도 1년 만인가 기아님이 떠밀어서 겨우 갔습니다 어? 너무 일찍 갔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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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한번 나들이 제대로 가야겠는데? 음 알겠어 이게 좀 어 잠잠해지고 쏘마미야? 아 아 코로나가요? 아 예예 잠잠해지고 아 예예 해서 아 예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동안은 앞단지도 가고 아니 앞단지를 지금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 그건 옆단지 아니 그니까 강동구가 지겹다고 지금 그 얘기 맞죠? 이 동네가 지겹다고 그래? 여보 그래? 맞아? 뭐야 말을 해보세요 앞단지도 지겹다는 얘기에요? 옆단지만 지겹다는게 아니고? 거기는 한번 수영이 숙제 세커라고 했나봐요? 어? 놀이터 노노 아 노노 놀이터 노노 양떼 목장이라도 한번 가요 좋더라 거의 양떼 목장 응 아 참 이게 또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야 응? 참나가 가기 싫어 그쵸? 아니 참나도 아니야 좀 암튼 그렇습니다 일부러 이래 일부러 이러고 간다 이제 또 일부러 이래 일부러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 아 무슨 예언자 같아 아니 강동이 동쪽으로 가면 좋은 데가 많으니까 교회가 동쪽으로 가 쌍 음 거기도 재밌다 이케아 하루 보내기 좋더라 아 너무 신나 거기 가면 락김720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떠나요 셋이서 모든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제주도는 방이 없어요 이미 방이 없어요 못 구해 못 구해 제주도는 지금 극성수기인가 봐요 해외로 못 가니까 다 거기로 가잖아 렌트카 개비쌈 제주도 비행기 값 15,000원 15,000원이라고? 제주도 변기표 220만원 하던데 비싸다 원래 한 7만원이면 가는데 나 5만원짜리 받았어 4만원 5만원 가끔 그럴 때 있죠 철원에 놀러가기 좋은 야외 헬스장이 있다던데 혁준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 가기 전에 말라리아 주사 꼭 맞고 가야 돼 약 먹고 왜요? 역병준? 아니 거기 진짜 먹고 가야 돼 암튼 왜? 아니 원래 그래 지금 디스한 거야? 혁준상? 아니 나 나 못 참아요 나 혁준상하고 1년이 몇 년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철원에서도 군생활하고 파주에서도 군생활했는데 거기서 군생활하려면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돼 아 혁준상때문이 아니고? 아니 그럼 목이 있으니까 그럼 혁준상은 그냥 만나도 돼? 혁준님은 만나도 되죠 아 난 또 난 참 못 참을 뻔했어 혁준상 디스하는 줄 알고 또 못 참아야 나 그런 거 아니 무슨 말라리아 약을 먹는데 왜 사람이 이길래 그게 디스야 드래곤볼에 그 나와요 박테리아라고 있어요 킬링덤 어딘 언제 어딘 나와요? 기란 같은 애야? 천하제일 무도에 그니까 기란 기란급이야? 응 꽤 쎄 이렇게 크리링이 이겼어 어 맞아 크리링이 이겼어 더 냄새나는 걸로 아 코가 없어서 이긴 그거? 나 크리링이 이겼어? 아 코 코 코 코 없어 코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끝날 때 끝날 때 안 끝났네요 방금 혁준상이 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여자친구가 생기고 저보다 더 권실하게 응 잘 살고 있고 응 대단합니다 나들이는 계속 어디로 간다고요? 나들이는 뭐 가족회의를 통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변하는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민속촌은 가봤나요? 나 민속촌 한번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옛날에 용인 민속촌에 갔었어 네 용인 민속촌에 그 옆에 용인 에버랜드가 있어 그렇죠 둘 다 갔었어 그렇죠 옛날에 보통 그렇죠 갔다가 쏘영이가 그 효녀 탄생 거기에 나온 거야 아 권장치는데 너도 일로와 너도 맞아 뭐 했잖아 했는데 근데 화공 화공 말이야 화공? 아 그림 그려주는 건? 민속촌 화공 저 그분하고 패친이에요 금손영진님 네 근데 그만뒀어 지금은 어 그분 유튜브 내가 구독해놨거든요 어 금손영진님이 지나가다 만난 거야 근데 그때는 화공 분장이 아니고 그냥 뭐 그거였어 응 아 화공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다니시는데 그 물그림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민속촌에서 어어 그림 그리시는 분이야 그분이 갑자기 어? 하더니 어? 쏘영이 알아보시는 어 그러더니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갔어 그림을 직접 그려줬어 화공님이? 쏘영이 그림을 물그림으로 안 하고 그림 원래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인데 어 원래 잘 그리시지 그렇게 좋은 민속촌 그건 봤어요 혹시? 그 줄타기 하는 것도? 줄타기 거기서 그 줄타기 해요 그것처럼 왕의 남자처럼 나 여기 있고 공연이 있어요? 공연이 있어 나 그때 갔을 땐 그거였었어 무슨 악덕한 사또 몰아내기 뭐 어 그래서 뭐라 도장 스탬프 찍어가지고 그래서 나왔어요?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온 게 뭐야? 악덕한 사또가 따로 있어요? 아 나 쫓겨났냐고? 네 악질이네 왜 제가 악덕한 사또예요 악덕한 사또가 보통 수염이 이렇게 나 이거 이거 그려줬어 와 실제 그 부펜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미숙촌 거기서 난 왜 안 그려줬지 그래서 아무나 진짜 이 말이었어 아무나 안 그려준다 내가 이거 왜 발표 안 한 줄 알아요? 왜? 서로 그려달라고 할까봐 근데 이제 퇴직 곤란할까봐 어 퇴직해서 괜찮아 괜히 해가지고 아니 누군 그려주고 누구나 안 그려주고 조창맨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조창맨 막 하면서 이럴까봐 응 할까봐 특권맨 근데 이제 그 그만하시고 응 그 뭐 무슨 뭐 홍보 영상 뭐 하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는데 어 뭐 그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들 잘 가시고 어린이나 선물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워키토키를 사려고요 애들하고 주파수 맞춰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화가 잘 안 터지더라고요 가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응 워키토키 어때요? 서영원도 잘 할 것 같은데 어디 집에서요? 네 집에서 해도 되고 밖에서 해도 되고 5G 터져요 아이 워키토키에 그 맛이 또 있죠 이렇게 누르고 말하는 게 오바 오바 하면서 아 실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미요 눌러 아 이분은 진짜 전화가 안 터질 때가 있거든 나는 그리고 층이 많으니까 1층에서 이렇게 3층에서 밥 먹으러 와라 오바 이러면 재밌잖아 그럼 좋아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 아 그럴 것 같다 응 그 3층이니까 잘 안 들려 응 근데 이거 하나 있으면 치 치 치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치 그치 여기는 하늘소 응 그건 귀신이잖아 재수 없게 죄송합니다 그 요즘에 좀 불만이 많으시다고 제가요? 네 불만 하나도 없는데 분짓 날려가지고 아 공사가 좀 많아 우리 동네가 좀 난개발이에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길이 다 깨져있어가지고 사륜구동 차를 샀어요 깨진 길도 잘 갈 수 있게 근데 그게 12월에 온다면서요 네 그때까진 참아야죠 그때는 이미 다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할 거 같아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브론커가 브론커요? 20만대가 밀려있대 주문이 근데 뭐 성능이나 이런 걸 모르는데 사는 이유는 그냥 순전히 디자인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포드 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죠? 없죠 브론커가 역대 디자인이 원래 브론커가 70 몇 년도 차인데 다시 부활한 거예요 반가운 거죠 마치 지금 무소가 없잖아요 무소라는 차가 없잖아 갑자기 무소라는 이름으로 완전 상남자 스타일로 딱 나온 거야 갑자기 그러면 환호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요즘 버전으로 좀 해석해서 그렇죠 아 요즘 버전으로 해석하면 안 돼 브론커도 바꿨잖아 아 그렇지 그 정도는 옛날 아이덴티티를 살려야지 그러니까 막 티볼리처럼 만들면 안 되지 티볼리? 아니 티볼리 지금 뒷사시인 거야? 아니 코란도를 의중의 차인데? 아니 코란도를 뒷사한 거야 코란도를 티볼리를 뚫려 놓은 걸 내놓고 코란도라는 거야 뭐야 이게 한 거지 나는 이게 옛날에 티볼리는 이쁘지 옛날에 스쿠프 다시 나온다 예를 들어 네 그 디자인으로 조금만 만져서 네 살살 많겠지 아니 아이오닉이 그 포니를 포니를 계승한 거라고 하잖아요 포니 하나도 안 닮았지만 어쨌든 포니 전기차로 나온다는 게 아이오닉이에요? 네 결국은 그렇게 달라졌네? 옛날에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덩치도 되게 커지고 다르죠 옛날에 그 얘기 있었거든? 포니 전기차로 나올 거라고? 네 그게 아이오닉이야 자기들이 생각해도 포니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름 바꿨어 그래서 포니로 하려다가 포니는 이름 자체가 너무 귀엽잖아 근데 얘는 엄청 크다고 차가 그리고 이제 현대차 제 제네시스요 뭐 지금 이제 중간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거든요 네 그 육미애 사건 영상에 올라온 웃기려고 올린 건데 못 알아 듣는 거? 흉기차 여전하네 내가 돼가지고 다른 거 다 알아들었는데 그때 그것만 좀 안 됐던 거야 내가 길안내 육미애 해야되는데 그래가지고 졸지에 좀 미안하더라고 혹시 그 사건 때문에 뭐 이렇게 집합했나요? 그 개발자들이? 아니 그건 모르죠 현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음 아 그거 왜냐면 그 담당 그 해 주신 분이 되게 친절하게 해 주셨거든 육미애 육미애를 못 알아들었다 지금도 만족하면서 잘 타고 다니고 뭐 그냥 안에 나무 나무가 좀 되게 고급스러운 나무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 몇 가지 좀 사소한 거 빼고는 다 만족하면서 승차감도 좋고 다 좋았어 근데 이제 나무 얘긴 왜 어? 나무 얘긴 왜 대충 다 좋았어 차도 이쁘고 볼 때마다 이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시트도 좋고 아 다 좋아 나무가 너무 매끈해하니까 오히려 플라스틱 느낌이나 그치? 나무가 진짜 나무인데 왜 플라스틱 느낌 가짜나무 같아 그러니까 왜 진짜 나무 가짜나무처럼 이렇게 박아놨어? 그리고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 옆에 답답해 이게 아내가 실내가 근데 형이 알려줬어 이게 사륜은 여기가 지나가는 길 때문에 다 올라간대 사륜은 그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와 있잖아 뭔지 알죠? 그럴 거면 사륜 안 했죠 근데 그거 어차피 후륜이라서 생각하니까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후륜이랑? 기본이 후륜이야 아니면 사륜이든가 그럼 어차피 지나가야 돼 뒤에 모르겠네 그렇죠 원래 있죠 그러면 중앙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럼 사륜하고 상관없네 아 그러면 전륜을 샀어야지 전륜이 없어 근데 고급차는 다 후륜이야 구동측이 후륜은 뒤로 보내가지고 뒤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앞에서 엔진받아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거지 차가 뭐 그런건데 근데 전기차는 전기차는 어때요? 전기차도 그렇게 튀어나와 있어? 사륜구동은? 그건 어쩔 수 없는거지 전기차도 뒤에 튀어나와 있겠지 왜냐면은 전기차도 안 튀어나왔대 전기차는 뒤에도 그냥 모터가 있는거 아니야? 말도안돼 앞에 앞에 그 본데타안에 그 엔진 전기 그 이게 모터가 있고 모터 따로 있대 뒤에 일단 구동축을 전선만 하나 이으면 되지 사륜 모터가 따로 있다고? 어 야 그러면은 심장이 없어 숨을 안 쉬어 전기차는 무호흡이야 아니 그거 나오고나서 전기 전기 제네시스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야 나 그거 사야겠다 호민이 형이 그날달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야 너 들었어? 전기 제네시스 나오는거? 전기 제네시스 나왔어 야 너 그거 사지? 이러는거야 갑자기 야 그거 진짜 이쁘게 나온거야 디자인이 어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봤어요 일단 어 봤는데 달라 디자인이 아니 더 이쁘지 않을까 야 전기 제네시스 진짜 이쁘다 지금께 이뻐 검색해봐요 전기 제네시스 진짜 이쁘다 지금께 이뻐 아 봤는데 그래도 좀 한번 보여줘 그것만 보고 가자 근데 다들 야 왜 기분이 좋나 했어 내가 예언할게 선생님들 감탄한다 아 이쁘게 이쁜데 아 봅시다 보고 평가하자 전기 제네시스 응 왜냐면 내가 감탄했거든 저거 세번째꺼 아냐?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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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내가 감탄했어 이쁘잖아 이게 그 용달 블루 색깔로 나오면 진짜 이쁠거 같아 중요하게 여기 빈 모습 야 이거 스포츠카야 뭐야 근데 스포츠카로 나오나 봐 쿠페 아 어차피 안돼 왜 안된다고 문짝 ada 4개 있어야돼 아 그러면 문짝 4개 있어 그쵸 이거 이거 어떤 파나메라형이 나오겠지 컨셉하니까 컨셉하니까 나하려면 멀었어 찌그렁림 백기태관 화석연료 끝물에 좋은 차 사는 게 와~~ 이야~~ 이쁘다 괜찮겠지? 그쵸? 화석차 지금 화석연료 화석차 끝물에 사는 거 괜찮겠죠? 저 집차 샀어요 가솔린이죠? 디젤 아니죠? 설마? 아니 그리고 가솔린이죠 디젤은 아닌데 결국은 매드룸엑스의 세상이 와요 언젠가는 와 그때 우리가 승자야 결국 기름 파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난 그래서 미리 워보이가 돼있잖아 얼리 어댑터네 얼리 어댑터지 다행히 너무 일찍 일어난 새 아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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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벌레들도 안 일어났으면 굶으면 죽는 거 아니야? 너무 일찍 일어나 아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혼자 그러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님처럼 3시나서 일반 시작이야 너무 뚜워 얼리버드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전기차 소식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상관 때 듣기 전에도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전기차 나온다 제네시스 내가 계약할 때쯤에 내가 취소의 마루라는 생각을 했었어 심지어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 기다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차가 너무 오래됐고 두 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웃긴 게 사니까 갑자기 필요 없어졌어 사니까 아이오닉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영이 학원 가고 필요해서 했는데 학원 안 가가지고 그건 또 모르겠지 한동안은 또 그래서 내 말리부 내가 제네시스 타러 갈 때마다 지하주차장 가잖아요 간혹 가다가 우연치 않게 그 옆에다 댈 때가 있어 말리부 바로 옆에 그럼 내가 딱 가면은 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그래서 날 쳐다봐 근데 난 제네시스한테 가고 있었어 그게 진짜 제일 미안했던 게 언제냐면 뭐야 이 감수성 한 번 건지 내가 말리부 딱 열었어 드디어 달리는 건가? 어 했는데 뭐 하는 줄 알아요? 꺼내 그냥 다시방에서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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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그거를 하나를 더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은행에 안 간 거야. 내가 오후 1시에 방송을 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면 돼. 요즘에 눈 계속 비비죠. 병원 갔다가 거기 다 가면 돼. 근데 12시까지 퍼질러 잤다가 일어나면 슬그머니 머리 감고 대충 해가지고 나가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다가 말리부한테 진짜 못할 짓을 한 거지. 뽑아가지고. 나 이거 본 것 같아.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이런 거 본 것 같아.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디테일하죠, 내용이. 이게 실제로 느꼈다니까. 지나가면서 얘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좀 안 보이게 가고. 보통 이런 영화는 그 말리부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네 목숨을 구해. 그리고 걔는 패차돼, 결국. 맞아. 그리고 나는 몰라. 몰라. 얘 때문에 그게 된지. 걔는 조용히 웃으면서. 행복했어요, 이러면서. 근데 솔직 발언. 말리부가 운전하기 더 편해. 승차감은 제네시스가 훨씬 좋은데 운전할 때 말리부가 훨씬. 그건 어떤. 시야가 몰라. 되게 잘 보여요, 뒤에랑. 내가 익숙해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제네시스는 자꾸 다 뒤에가 안 보여. 그거 선택 너무 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 사이드미러 각도 해가지고 보는 게 되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모호기.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즘 차들 그거예요, 혹시? 디지털 그 백미러예요? 카메라로 나온다며, 요즘에는. 앞에는 나오고 사이드는 원래 거울. 거울이에요? 아, 거울이 나. 근데 앞에는 안 봐. 거울이 나, 거울이.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 카메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제네시스 탈드는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어. 음. 내 잘못으로. 음. 잘 안 보여서. 아, 또 현대차에서도.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내 미숙. 내 미숙 때문에. 내 조작 미숙 때문에. 근데 말리브는 내 몸같이 달렸어. 말리브는 내 몸같이 달렸어. 근데 말리브 그 새끼는 블루투스도 안 돼. 새끼는 거친 말이야. 말인데 안장이 없어. 야생마야. 그냥 갈기 잡고 타는 말이야. 근데 거기 생태계를 다 마련해 놨어. 어. 내가 귀입하고 싶으면 면봉. 여기에 딱 이쪽에 가면은 과자. 음. 이쪽에 가면 생수. 뭐 다 내가 마련해 놨었어. 그리고 트렁크에 생수 조그만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타고 단계천도 건너고. 그렇지. 그러다가 어, 주인님 오셨군요. 딸깍. 트렁크 열어. 우산 두 개 빼가. 제네시스에 놀라고. 예비용 우산. 이야. 주인님 오셨군요. 다 하나씩 빼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목까지 빼면 이제 걔는 제가 끝장났다고 생각할까요? 하이패스까지는 참았어. 번호판을 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뺐어요? 전화번호. 앞에 전화번호. 아,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그거 빼는 순간 진짜 끝이다. 끝장이야. 연락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번호판 띄는 건 어때? 번호판을 왜 때? 아니, 그 띄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면은 차 열흘 대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잖아, 얘를. 그러면 뭐 어떻게 해? 말소예요, 등록을? 어. 그럼 뭐야? 그 대포차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건데? 운행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부품 덩어리야. 그냥 기계야? 그러니까 형 여분의 컴퓨터야. 컴퓨터 새로 파죠? 공차야, 그냥. 내 액셀럽에 있는 아이포냐. 여기서 떼서 붙이고 이용으로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아, 공기계구나. 그럼 이게 그 아저씨는 계속 막 꼈다 뺐다 해가지고 만들어, 차를 막 계속. 근데 막 뭐 하는데 얘는 이제 운행을 안 하는 게 있는 거야. 그건 좀 심하다. 그럴 거면 동생 줘요. 응? 동생 주라고요? 네. 차, 차 요즘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왜, 내 동생 수식을 형이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단톡방에 맨날 차, 그 얘기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배도라지 단톡방에 나온 얘긴데. 다 같이 쓰는 단톡방이 왜 내가 안 보이겠어? 아, 따로 있는 건가? 방이? 통천 이번에 뭐. 정혜원 방은 따로 있어요. 죄송해요. 혹시 말년을 행복하게 팀도 저 빼고 있지 않았나요? 그때? 그건 농담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뭐 따로 단톡방이 있다고 하면 농담인데 작가님이 이렇게 뭐 많이 얘기를 주고받긴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근데 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빼고 많이 하는 문화. 너빼고 만드는 단톡방 문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단톡방에 60, 50개만 이렇게 30개 쌓여있다? 응. 솔직히 하면 안 보죠. 봐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보고 나는 거기에 막 답장도 하고 오늘은 내가 저 뭐 그 엑스플릿 3개월 무료 이용권 생겼는데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올리고 막. 활발하게 하는데 나는? 왜냐면 저는 한 5개 있으면 봐요. 근데 막 50개 이렇게 돼 있으면 맨 아래로 가기를 눌러서 그냥 넘겨. 엄두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죠. 또 50개는 되게 금방 보는데. 바쁜 척 오진의 300개도 아니고. 999 플러스도 아니고. 그리고 단톡방에 있는 내용은 보통은 안 중요해요. 보통 신변 잡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급하게 프로젝트성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고 친목 모임의 단톡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내가 안 봐도 무방한 얘기들이 99.9%. 근데 그런 어떤 사소한 대화들. 나는 그게 참 소중하다고 봐요. 중요하고 도움되는 얘기. 이런 것만 보다 보면은 우리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놓쳤네. 그리고 통찬이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성합니다. 그르게 살았다.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거는 재벌 총수들이 하는 말인데 총수도 안 되는데 일말을 하게 된다는 게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그 총수는 은근히 잡담 많이 하더라. 정영진 회장님 보니까 부회장님 보니까. 클럽하우스도 아시고. 말이 안 돼. 응? 재벌 총수가 어떻게 그렇게 사세... 개인 시간이 많아. 은근히 많을 수도 있어. 말이 돼요? CEO인데? 가야지 이제. 엄청 바쁠 것 같은데. 할 거 다 해.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와서. 이건 어떻게 할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DC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인터넷 초창기부터 했으면. 난 한다고 봐요. 댓글 쓰고? 댓글까지는 모르겠는데. 눈티면 한다고 봐. 아 SSG겔 고닉이야? 진짜로? 아 리얼? 스겔은... 야구... 야구단? 야구단 스기예요? 김카든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 진짜로? 아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침투부 구독자일 수도 있어. 그 정도면. 그럼 야구하는 날 중계 달린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팀겔하고 야겔. 야겔은... 거기 좀... 그... 야구 갤러리가 아니야. 거기는 그냥 온갖 커뮤니티고... 팀겔은... 진짜 야구 갤러리야. 팀겔으로 쪼개졌구나. 이제... 기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계를 좀... 진짜 온갖 사람 다 웃는 거지. 그건 야구 얘기하면 욕먹는다는데? 근데 거기 옛날에 내가... 그... 봤었거든요? 네. 중계 달리지 않아? 뭐... 프로그램 중계 달려. 뭐 재밌는 거 하면 뭐 예를 들어 라디오스타 하면 중계 달릴 거야. 아 그냥 그때그때 그냥 이슈에 맞춰서? 응. 그거 옛날에 코겔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 야겔도 했었어. 그래가지고 코말리언 크크크크 옛날에 몇 번 막 붕신같이 막 이렇게 막 입 닫고 있으면 코말리언 크크크 막 이랬었어. 아... 그래서 야코드립이 나온 거구나. 코겔은 안 좋은 거. 야겔은 좋은 거. 했는데 요즘에도 중계 달려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야구 경기 있으면 중계 달릴 거 아니야. 야구 경... 그러면 야구 관련 중계는 하긴 하네. 그때 빼고는 안 하는 거지. 야구는 안 달려? 옛날에 달렸는데? 야구를 안 본다고? 야구 중계 달렸어. 야겔에서. 뭐래... 야구... 국내 야구 갤러리. 암튼 총수님도... 하니까...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응.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 다 야겔러야? 몰라. 엄청 신났다. 가면 쓴 거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앗, 앗 이 지랄. 이 새끼... 여기에... 내 욕하고 다니는 새끼들이 있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어? 웃으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소프트하게 써. 자... 와... 대인배는 쓰지 말라고는 안 해. 소프트하게 쓰래. 아니, 쓰지 말라고는 안 써? 어차피 쓸 거잖아. 그럼 쓸 거면 소프트하게 써.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마저 몇 번 하는 거야, 도대체? 형이 못 가게 하잖아. 내가 언제 못 가게 했어요? 알았다, 알았다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죠. 아, 집 가기 싫다는 건 또 왜? 나 집 가고 싶은데. 내일 모레 봅시다. 럭키맨님 1000비트 영상 감사해요. 내일 모레... 여기로 올게요. 소파 가지고 올게요. 괜찮죠? 내일 모레 바로? 네. 저희 집 소파를 침투부 작업실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좋죠? 네. 용달비도 내가 내겠습니다. 그 용달차 타고 와야겠다. 아, 근데... 응. 소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야? 거기 한샘 거야. 놀 데가 없죠? 놀 데가 없어요. 집이 너무 작아. 그... 마땅히 줄 사람 여기 놓으면 딱 맞으니까. 딱 맞아, 여기 놓으면 딱 맞고 저기가 약간 애매해. 뭔가 이렇게 좀 널브러지고 싶은데 뭐가 없어, 그런 공간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인 찾았다. 주인 찾았다. 주인 만났다. 주인 만났다. 지금 울고 있어요. 창고에서. 너의 말리부처럼. 근데 말리부가 참... 응. 우리 좋았잖아. 계속... 그쵸. 근데 그 새끼는 디젤인데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분명히 난 16킬로라고 듣고 샀거든요. 그럼 고속주행시라고 써있어요. 아주 깨알만하게 고속주행시. 실제 연비는 12.7킬로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 나와. 더 내려가. 아니, 내가 찍혔는데. 아니야, 아니야. 더 내려가. 근데 제네시스 그 새끼는 7킬로예요. 리터당. 내가, 내가, 제가 좀 약간 가까운 거리만 타고 아예 갈 거면 멀리 가잖아요. 베템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이제 고속주행을 많이 했잖아요. 8킬로 나와. 8킬로, 7킬로. 저 고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고래 볼 때도. 고래는 크잖아. 그렇죠. 7킬로, 8킬로. 의중이가 그래서 안 샀어요. 저... 자기는 이 연비 이 낮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애. 저 가끔 니로 타고 여기 올 때 있잖아요. 30 나올 때도 있어요. 휘발유 이만큼이 있으면 60킬로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2리터거든. 나는 16킬로. 고속주행이지. 그게 하이브리드야. 은근히 많이 가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60킬로로 가? 그게 기아의 기술이... 기술의 기아라는 말이 있더라? 기술의 기아야, 그게. 아, 형은 기름 충전을 해야... 아니, 전기 충전을 해야잖아. 아니에요. 전기는 알아서 충전되는데요. 언제?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 왜 충전이 돼? 브레이크 밟을 때 이거 딱 거는 거야, 발전기를. 그때 막 충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낭비된 에너지를 주워서 또 쓰는 거야? 맞아요. 뭐든 전기차... 제네시스 쓰면 안 해. 제네시스 전기는 그렇게 하겠죠. 아, 형 거 제네... 전기차 아니잖아요. 하이브리드, 전기... 전기 모터랑 휘발유 엔진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반반으로. 그래서 저속에서는 전기를 써. 고속에서는 휘발유를 써. 근데 따로 충전도 안 하고. 충전 안 하지. 왜냐하면 휘발유가 회생제동으로 얘를 채워주고 중간중간에 감속하거나 이럴 때마다 채워줘가지고 배터리를 갈 필요가 없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단점이야? 장점만 있으면 다 그거 쓰지. 단점? 뭐야? 없어. 비싸지, 약간. 고장 잘나요? 혹시? 부품 많으니까? 딱히 그렇진 않던데? 비싼 거 빼가 없어요? 차가 시동을 갈 때 숨을 안 쉬어. 그거 외에는... 토크가 약하대. 토크 약한 거 사실 필요 없어. 토크 약하면 바로 그 휘발유가 돌아가. 어? 전기? 너 힘이 모자라? 도와줄게 하면서 바로 붕! 돌아. 토크는 하부가 더 세대.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는 처음부터 최대 토크 쓰잖아? 원래 그런 건데? 왜 제네시스는 없지? 그게 안 좋은데? 연비가? 제네시스 누가 연비 생각하고 삽니까? 제네시스의 그 새끼는 내가 타보니까 그 새끼를... 애초부터 연비 따윈 생각하지 않는 무브먼트야. 어, 그쵸. 누가 제네시스 연비 생각하고 탑니까? 100비트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G80에 에코 모드 넣고 고속중앙 연비 10km 나오던데요? 아, 에코 모드까지 넣어야지 10km 나와? 에코 모드는 에코 모드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볼보도 있었어. 나도 있어. 어. 아니, 난 안 냈지. 왜냐면은 으으으... 뭐 이렇게 가야잖아. 그 못 참아. 침착맨, 에코 모드 못 참습니다. 진짜 거칠게 물거든요. 제가 거친 편이에요? 거칠... 아니야. 거칠어. 제네시스는 그 차가 이 거침을 말리브 때문에 그래. 차가 이 거침을 잡아주잖아. 아니에요. 뭘 말리브 때문에 그래. 쏘맘하고 그... 통천님이 둘 다 멀미를 했대요. 그거 말리브 때문에 그래. 왜냐면 그게 디젤이라서 아니, 말리브라고 해도 보통 멀미는 안 하잖아. 말리브 때문에 그런데? 털털털털털 해가지고. 아니, 나도 보통 이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침착맨 차 타면은 이걸 항상 잡고 있어. 버스처럼. 이 손잡이 있어. 제가 물어봤잖아요. 딴차 타도 하냐고. 딴차 타도 한다며.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야. 니 차 탈때만 해. 착한 거짓말이야? 아니, 딴차 탈때는 한 손으로 잡고 니 차 탈땐 두 손으로 잡아. 아무튼. 그리고 헬멧도 좀 구비해줬으면 좋겠어. 조수석 아래에. 랠리카처럼. 안전벨트도 X자로. 아시아핏으로. X자로. 아시안핏으로. 침착맨 운전 못한다고 댓글 달린 적 있어. 운전 잘해요. 어떻게 누가 맞지? 저한테 제가 운전할 때 엄청 답답해해요. 1차선으로 안 간다고. 근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 아니, 1차선은 추월차선인데. 추월하고 다시 2차선으로 오면 되잖아. 별 차이 안 나니까. 3, 4차선으로 갈 때도 있어. 차선을 잘 변경하는 걸 싫어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서 진입을 하죠. 네. 그럼 우리는 4차선부터 들어온단 말이야? 안 가. 3차선 안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지. 빨리 가지. 왜냐하면 여기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야. 이게 화개장터야. 여기는 진득하게 내가 한 10km, 20km 갈 거면 안쪽으로 붙어줘야 돼. 다른 사람도 좋아, 그게. 나 어중이떠중이야. 나는 청어 때야, 청어. 그러니까 20km 가야 되는데 계속 진입하는 공기로 가고 나는 그냥 청어 중에 하나야. 이 형 팀 앱 안전운전. 근데 나도 운전은 못해. 왜냐하면 잘 못 껴. 잘 못 낀다고요? 꽤 잘 끼던데. 더 잘 껴야 돼. 더 잘 껴야 돼? 머리부터 드리밀고? 아니. 더 잘 껴야 돼. 그건 잘 끼는 게 아니야. 못 껴야 돼. 진짜 못 껴야 돼. 그래가지고 이럴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 차선이 직진 차선이 아니었어. 좌회전 차선이야. 아 그럴 때 있죠 가끔. 근데 전에는 직진 차선이 오는데 갑자기 불... 뭐 그럴 수도 있죠. 불친절하게 될 때 있어. 도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해가지고. 가면 나는 직진을 해야 되는 차인데 막혔어. 그럼 여기 쌩쌩 달잖아. 그럼 슝 껴서 가야잖아. 그렇죠. 못 껴 그거야 내가. 아 나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도 가기 싫은데 좌회전에. 아 그럴 때도 있죠. 그거 무례해서 끼면 사고 나지. 타이밍을 못 적혀서 그거를 나는. 그럼. 잡이 없이 오지 거기에. 그거 어떻게 해. 근데 딴 차는 해. 딴 차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딴 차. 좀 과감한가 보지. 근데 위험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어 그 타이밍 좋게. 샥 잘 끼더라고 다른 애들은. 그러다. 아 그건 못하겠다. 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멈춰있는 차가 하려면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나도 모르는 여행을 떠나. 음. 근데 꺾었는데 오른쪽 진입하는 걸 못한다? 또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 크. 아까 사당에서 광명까지 갔다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더 잘해야 된다. 웃기는 걸로. 근데 제네시스는 좀 그게. 안 붙지? 이게. 좀 어려워. 제네시스는. 좀 더 많이 장거리 한 번. 부산 한 번 갔다 오시면은. 아마 찜창맨이 몸에 붙어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야 친해지더라고. 길들인다 그러잖아요. 부산 가면 알게 된. 부산인데. 옛날에 뭐. 사람들이 막 말했던. 그 막. 운전 거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니죠. 나는. 나는. 그. 그. 부산 갔을 때 민구 형이 차를 빌려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또 핑크 마티즈였어요. 근데 나는. 별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어요. 나는 막 거친다는 걸 못 느꼈어. 나 얌전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모르겠었어요. 나는 딱히. 그게.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부산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도로가 막 붙었다. 떨어졌다. 막 진입하자마자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4거리다. 6거리 막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차 생각 안 하면은. 영원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진짜 6거리 있어. 그 얘기를 들었어. 6거리가 뭐야? 4거리가 아니고. 길이 6갈레라고. 프랑스 거기. 개선문 있는 데처럼. 그럼 나 그냥 가도 되겠지? 머나면 여행을 떠날 뿐이지? 아휴. 부산 엄청 크던데? 부산 크죠. 여기에서 내려서 가면은 막. 해운대 한 세월이야. 한 30분, 40분 걸려. 해운대가? 아 해운대에서. 아 저기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멀지. 택시를 타고 가면. 한 세월이지. 별로 안 크다고? 그 광안대 건너서? 가끔 글로 갈 때도 있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더라고. 그 기사님이 알아서. 근데 거기가 부산에 다가 아니야. 저쪽에 또. 무슨 산 넘어갈 때도 있어. 여기가 막. 지름길이라고? 산을 넘어가던데? 아 그래? 해운대에 한 번씩 몸 개좋은 일본인 둘이서 원반 던지고 있대. 이렇게 디테일해. 일본인인 건 어떻게 알아? 요러시코! 막 이러면서 던지나? 뭐 요러시코 하면서. 오에이! 이러면서 던지겠지. 스미마셍! 뭐 스미마셍이야. 오에이! 아 요러시코! 배드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을 뭘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운전하다 시비 붙으면 바로 야방 켜면 돼. 나 옛날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 지수타 갔을 때. 응. 실제로 저 알아본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분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표현이 시원시원해. 시원하죠. 아아! 그러면서. 어? 응. 아 내가. 제가 죽여봅니다. 그러면서. 어. 사진 한 번 찍어야 하고 치고 그냥 가. 아 쉬운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어. 어. 되게 다정하게 무뚝뚝. 다정하게. 불친절한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느낀 거는 담배를. 좀 아무데나 많이 펴. 다정하게 불친절한 걸 느꼈는데. 옛날에 뭐였더라. 서울보다 좀 아무데나 많이 펴. 거의가. 오네이로이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부산은 깜빡이 안 켜는 게 국룰이고. 신봉로 도로 겸사 70도 연신교차로 운전한 운전마스터. 부산뿐인가 보다. 지갑을. 맞아.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줬는데. 정신을 어디다 도망해 너. 이러면서. 결국 찾아준 거야.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화내는 줄 알아. 화내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다정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갔을 때. 응. 물가가 쌌어. 음. 그거는 이제 부산 사람, 서울 사람 다 인정하는 거야. 음. 아니야? 물음표 찍히는데? 물가? 물가 쌌는데? 해운대만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해운대만 다녀서 비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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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싸던데. 뭐 한. 그래도 뭐. 천 원, 이천 원 차이 아니에요? 천 원 차이겠지. 서울이 비싼 거죠. 서울이 비싸지. 해운대는 다른 나라야? 내가 옛날에 해운대하고 그 옆에 어디지? 광안리 비교한 적 있었잖아. 해운대는 약간 스톰윈드 느낌이고 광안리는 약간 오그리마 느낌이라고. 진짜 깔끔해. 해운대는? 응. 광안리 더럽다. 더러운 게 아니고 와글와글하고 뭔가 좀 더 살아있는 느낌? 뭔가 좀. 죽어있다. 왜 이렇게 이분법적이지? 자, 라씨님이 후원했습니다. 17년 지수타 갔을 때 전날 숙소로 버스 타고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가 끼어들고는 기사한테 야이 개새끼야. 운전이 어쩌고 야발하더니 그대로 도망감. 운전 기사님 분해서 어이구 저 쌍놈의 새끼가 어휴 어휴 하는 거 보고 부산에 왔다 싶었어. 어, 이거 그 그거 아닙니까? 그 뭐야? 일반화 아닙니까? 뭐 어디나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나 그렇지 않아? 네, 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이라고. 일반화가 아니고 일반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그 로드레이즈를 검색하면은 러시아 아저씨들 시비 붙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무서워. 도끼 들고 막 나와. 도끼 들고 나왔는데 상대방 아저씨가 총을 들고 나와. 다시 들어와. 그러면 도끼 들고 다시 들어와. 되게 그 재밌어. 나 그럼 말, 나 누가 보내줘서 봤어. 그래서 뭐더라? 그 짤 있죠? 횡단보도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서. 응. 내려서 갑자기 패. 응. 패니까 갑자기 주변에 막 다 달려서 다 싸워. 그 짤 있어. 뭔지 알죠? 왜 때리는 거였지? 모르겠어. 암튼 되게 많더라고요. 갑자기 저기서 막 달려와. 그래가지고 막 다 지워온 것처럼 막 싸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차가 속도를 안 줄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달리는 차를 발로 빵 차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막 발 아파가지고 또 막 이렇게 쓰러지고. 베트남 이런데 있죠? 네. 저 옛날에 갔었잖아요. 네. 빵 하다가 찻길이 엄청 신호가 막 안 돼있어. 빵빵빵 하다가 응. 황 부딪쳤어. 어. 그냥 가. 그게 너무 많아. 이런 거 다 따지면 못 가. 아. 나 그리고 베트남에서 길 건너는 법 누가 쓴 거 봤어요. 그냥 천천히 길을 건너가면 된대.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오토바이가 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 다 피해간대는 거야. 그냥 그냥 걸어가면 된대. 그냥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쑤쑤쑤쑤쑤쑤 알아서 다 피해간대. 그 베트남에 응. 근데 오히려 막 머뭇머뭇대고 막 막 이러면 못 간대. 그냥 걸어가면 된대. 그 프렌즈마블 그에 있는 랜드마크 있어요. 베트남에 있는 거. 롯데 빌딩인가 뭐 있어요. 롯데타운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거 있어. 근데 거기를 가려고 했어. 우리 숙소가 거기 건너편이었어. 그러니까 건너기만 하면 돼. 계속 달려. 못 갔나 못 갔나. 20분 기다렸어. 안 가. 안 멈춰. 절대. 근데 딴 사람은 슉슉 이렇게 해서 가. 아. 어떻게 진짜 무슨 뭐. 어. 이렇게 슉슉 이렇게 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어. 봐도. 그냥 가야 돼 그냥. 그냥. 그냥 눈을 감고 가야 돼 그냥. 진짜. 그 카이지 그거처럼. 같이 건너라고? 못 따라가겠네. 슉슉. 그래서 어떻게 건너냐면 응.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막 어떻게 딴 사람 따라갔나? 뭐 아무튼 건넜거든요. 이거 해도 안 멈춰. 맞아. 어. 안 멈춰. 그러니까 인간이 껴야지만 멈추더라고. 근데 그 자신이 없어. 그 베테랑들을 믿고 몸을 던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했다. 응. 인간이 바퀴에 껴야지 멈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 가다가 크게 막 박살나는 거 아니면 대충 퉁 치면은 그냥 가. 야 거기 그 아시안컵이었나? 박항서 감독님 덕에 이제 성적 엄청 좋았을 때 있잖아요. 거기 막 우리 옛날에 4강 갔을 때처럼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때도 막 오토바이 들이 막 달려있는데 대박이더라 진짜. 대박이야? 응. 라시님 비트 감사드립니다. 190 비트 감사합니다. 베트남 자율주행이 불가능이야. 그 짤 봤죠. 베트남 자율주행 테슬라. 못 봤어요. 테슬라 차가 있어. 그럼 이제 그 자율주행 그 체크하는 거지. 보조하는 거. 과부하여? 슉슉슉 와. 그러면 이제 주변에 오토바이 막 지나가는 게 체크가 돼가지고 슉슉 슉 껴. 막 계속 막 껴. 얘가 계속 막 막 갈려다 말고. 계속 이래. 계속 이래. 막 걸리니 핸들 잡으라고 떠. 네가 운전하라고. 아 포기했어. AI가. 그걸. 그러니까 인간이 낫다는 거야. 인간은 건널 수 있어. 왜냐하면 신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면 돼. 근데 AI는 그게 믿질 못하는 거야. 그게 인간과 어떤 기계의 차이 아닐까? 믿음? 아 그러네. 인간에 대한 믿음. AI 기계식은 그게 없어. 기계식. 뭘 알아. 그러니까. 믿고 가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간 거예요? 내가 안 간 거야? 형이 안 갔지. 밥 먹고 가기로 했는데. 다섯 시쯤 먹지 않았어요 전혀? 몇 시간동안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내일 휴방입니다. 내일은 뭐예요 그럼? 아니 그거. 그냥 궁금해서 그건. 그것만 얘기해줘. 내일 뭐 하는지 말해. 내일 등산. 아 내일 등산한다 그랬지. 어느 산? 아 그건 말하면 안 돼. 왜? 또 막 이제 오셔. 왜냐하면 등산로가 몇 개 없어. 자종. 어? 자종. 자종관 과잉? 자종관 과잉이 아니고 또 이게 막 이렇게 또 사람 모이면 안 좋습니다. 자종관 과잉은 아닌데 왔는데 못 만날까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 자유의식 과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신호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도라지 모임은 해야죠. 뽀라킹? 베도라지 모임은 아! 옥냥님이 얼마 전에 무슨 게임을 또 추천했어. 그 약간 그거 뭐지? 마피아 게임 같은 거 네. 그거 올렸거든요. 그거 하죠. 언레지님 57개월부터 감사합니다. 베도라지 언제 보이냐는 카페에 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보여.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제가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할 사람 물어봐. 제가 귀찮잖아. 딴 사람도 이제 하세요. 안 해. 안 모여버려. 그럼 이제 하세요. 안 해. 그럼 내가 이제 물어봐. 그럼 또 있어. 해. 내가 이번 주는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기들끼리 가능한 분 없어. 아니면 한 명. 그러면은 두 명이니까 쉬죠. 원래 그런 모임은 이렇게 돼. 독재자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나랑 기여리 형이 있어. 만약에. 기어코 했잖아. 아니 근데 원래 그런 모임은 독재자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아. 독재자가 하자고 하면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 하는데 스탠스가 해가. 하면 해. 재밌어. 근데 안 하면 안 해. 그게 나잖아요. 하면 재밌는데 안 해. 그럼 뭐 다른 사람이 모아야 되는데 안 모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정신 없으니까 그럼 없어져버렸어. 근데 내가 언제까지 그걸 해. 못하지. 왜 못한다고 생각해요. 시간 내서 그렇게 해야잖아. 그걸 모으는 걸. 하세요. 아 딴 사람이 하면 되잖아. 나만 하냐고.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그냥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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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하세요. 아니 그거는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하라고. 난 못해요. 나는 아예 못해. 그런 거예요. 아예. 그리고 그게 취지가 그겁니다. 억지로 참석하지 말자. 옥냥이는 그 방송 계획이 있어요. 게임 방송 계획이. 신작이 나오면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합방을 자기가 딱 결정해. 이때쯤은 슬슬 하자. 한 번 하자. 안 하자. 결정하는데 옥냥이한테 그걸 맡길 수가 없어. 결국은 매일 매주 참석할 수 있는 멤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알아서 하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심지어 지정해줬어. 다음 주는 누가 하시고요. 그게 독재자야. 그걸 잘하는 게 지금 침착맨이고. 심지어 내가 정했어. 다음 주는 누가 모으시고 다 다음 주는 다음에 누가 모으시고 정했는데 결국 딱 정한 데까지만 하고 안 정해주시니까 안 모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침착맨이 몇 시까지 다 모여서 이 게임 합시다 해야지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정신이 오면 너 그거까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모임이. 자 그래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빈 진짜 가. 이빈 진짜 가. 그만 얘기해. 진짜 가. 진짜 가. 진짜 그만 얘기해.